노틀담의 곱추 빅토르 위고의 1831년 작품 15세기 중세 파리의 노틀담을 배경으로 성당의 종치기로 숨어 살아가는 흉측한 곱추 쿠아시모도의 집시여인 에스메랄더에 대한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클로드 신부는 애꾸눈의 귀머거리이며 곱추인 쿠아시모도를 주워 기릅니다. 흉측한 쿠아시모도의 모습에 사람들은 그를 괴물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 형벌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 아름다운 처녀 에스메랄더가 자신에게 물을 주는 친절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스메랄더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곱추 쿠아시모도 노틀담 성당의 종치는 사나이 에꾸눈이요 기머거리요 전른발이 곱사등이로 아주 보기 흉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괴물 취급을 받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불쌍히 여겨 클로드가 주워다 키웁니다. 그러나 나중 쿠아시모도는 클로드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에스메랄더로부터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신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켜줍니다. 에스메랄더 염소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는 등 템버린을 두드리면서 노래와 춤으로 아직 보지도 못한 어머니를 찾아 온 파리시를 떠돌아다니는 이집트의 처녀 마음씨가 곱고 아름다운 아가씨 미신을 믿는 파리 시민으로부터 악마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대에 오릅니다. 잘 리 언제나 에스메랄더가 데리고 다니는 염소 흰 털이 예쁘고 뿔과 발굽은 금빛깔로 칠하여져 있습니다. 영리하여 템버린을 두드려 제주를 부리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끌게 합니다. 에스메랄더가 있는 곳엔 언제나 이 염소가 있습니다. 에스메랄더와 같이 재판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렝그와르 공상에 잠겨있는 청년 시인 에스메랄더의 형식상의 남편이 됩니다. 기적의 거리라고 불리는 불왕자의 소굴에 휩쓸려 죽음을 당하려 할 때 에스메랄더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이후 기적의 거리에 불왕자 틈에 낍니다. 클로드 노틀담 성당의 부교주이며 학식이 높은 신부이나 냉정한 마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거리거리를 노래 부르며 춤추고 다니는 에스메랄더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쿠아시모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프롤로 학생이며 클로드의 동생 유행병으로 일찍 부모를 잃어 클로드가 부모를 대신하여 사랑해줍니다. 형은 자기와 같은 신부가 되기를 원했으나 꾀동이오 장난꾸러기로써 형을 실망케 합니다. 결국 불왕자가 됩니다. 표비 국왕을 모시고 있는 기사 무용이 뛰어난 미남 청년으로 많은 여성의 동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에스메랄더를 공지에 몰아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매정한 사나이입니다. 에스메랄더의 사랑을 받습니다. 귀딜 젊어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노래 부르는 꽃이라고 불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 사람에게 귀여운 어린아이를 도둑맞고서부터 슬퍼한 나머지 세상을 버리고 롤랑탑에서 15년간이나 숨어 살은 불쌍한 노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딸을 찾게 됩니다. 클로팽 기적의 거리의 임금이라 불리웁니다. 파리 시중에 흩어져 있는 거지, 소매치기, 도둑 등 불왕자의 두목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편 파리의 축제일 종교극 1482년 1월 6일, 파리의 시민은 아침 일찍부터 거리거리에 울려퍼지는 종소리를 들으며 즐거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날은 주연제와 엉터리절이 한데 겹친 날이었습니다. 엉터리절이라는 것은 그날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을 왕보다도 더 권력이 있는 교황으로 모시고 그날 하루를 놀며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이 엉터리절은 신성한 교회를 모독하는 것이라 하여 나중에는 금지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파리 시민이 제일 즐기는 축제일로서 어른, 아이, 부자, 가난뱅이 할 것 없이 모두 마음껏 하루해를 유쾌하게 보냈습니다. 그날의 제일 인기 있는 것은 그레브 광장에서 개최되는 불꽃놀이와 브라크 성당에서 상연되는 종교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거리에 온 상점이 모두 문을 닫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줄을 지어서 불꽃놀이 준비를 해놓은 광장과 성당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성당으로 통하는 길은 어디나 할 것 없이 사람들로 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전에 플랑드리의 마그리트 공주와 프랑스 왕자와의 약혼에 주인하기 위하여 입경한 사절단 일행이 종교극과 엉터리 교황의 임명식에 참석하게 되었으므로 그 행렬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구경꾼을 대성당도 이날만은 다 들이지 못했습니다. 성당 안에서는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는 구경꾼들이 막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두시에 막이 오를 예정이지만 대주교와 플랑드리의 사절단이 도착할 때까지는 막을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기에 지친 구경꾼들은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발을 쿵쿵 구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의 목소리가 관중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흥! 우리들 소작이기나 생선장수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바친 세금으로 단 한 번에 일천 리브로짜리 미사를 올리다니 이건 너무해! 그러나 그 옆에 서 있던 술통같이 배가 나온 사나이가 잠자커들 개쇼! 임금님이 미사를 올리는데 무슨 잔말이란 말이오! 당신은 그래 임금님이 병안이 나셔도 좋단 말이오! 하고 꾸짖듯이 말하였습니다. 여우! 루코르누! 근사한 말씀이야! 창턱에 올라앉은 프롤로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와! 하고 웃었습니다. 뭐 웃을 건 없어요. 루코르니라고 하면 임금님의 시종 무관인 루코르니의 아들인가? 아무튼 똑같은 루코르니이니까 조상은 같은 수탁일 테지. 사람들은 또다시 웃어댔습니다. 배가 나온 루코르니라는 사나이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또한 상당히 배가 나온 사나이가 용감하게 루코르니를 대신하여 한마디 했습니다. 학생의 신본으로서 어른에게 그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우리들이 젊었을 땐 너 같은 놈은 몰매를 맞았어. 세상 참! 어? 지금 둥소를 분 건 누군가?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가 울었나? 하고 프롤로가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발을 구르면서 웃었습니다. 저놈이 미시니에란 말이야? 대학 옆에 책장수 말이지? 그래 그래 미시니에 너희 집 점원에게 몰매를 줘야겠어? 저놈 내 책으로 불쏘시기나 하지? 아니야 다 태워버려! 아직 저놈이 몇 개 안 남은 머리카락도 태워버리지? 학생들은 제멋대로 육지거리를 퍼부었고 관중은 관중대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총장이다! 티보 총장이다! 하고 문 곁에 앉았던 학생이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의 고개는 일제히 그쪽으로 돌려졌습니다. 대학 총장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사절단을 영접하기 위하여 행렬을 지어가지고 광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창턱에 앉은 학생들은 농담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당나귀에 올라앉아 말타기 연습이신가? 어째 말귀가 탄 사람의 귀보다 짧다? 야 저쪽으로 가는 인 누구야? 으으으 저건 오택 대학의 명예총장 길베르야 야 내 구두를 벗겨라 그리고 저놈들에게 던져라 내가 여기서 던질 수 없으니까 그래 자 하나 둘 셋! 헌 구두가 행렬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학자들의 행렬이다. 뭐? 저게 신학자야? 난 오리땐 줄 알았지. 이번은 의사들의 차례야. 도이치란트의 학자요. 악마와 더불어 지옥으로 가라. 청년들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욕지거리를 하고 있을 동안 책방 주인 미스니에는 르코르니에게 말하였습니다. 정말 이건 말세가 아니고 뭡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타락하여서는 볼장 다 보았죠. 이것도 말하자면 죄는 모두 새 시대의 발명이란 것에 있어요. 인색이라는 게 도이치란트에서 들어오니까 학생들은 선생을 우습게 여기거든요. 인색이 덕분에 책장사도 영 안 돼요. 정말 말세요 말세. 그때 시계가 열두시를 알렸습니다. 아, 거기 모였던 관중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한숨을 지었습니다. 학생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각자가 자리를 바로잡고 자세를 고르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목을 빼고 입을 벌려서 대리석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네 사람의 위병이 말뚝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의 눈은 사절단을 위하여 마련한 귀빈석으로 쏠렸습니다. 거기도 문은 닫힌 채로 있고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군중은 아침부터 세 가지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정오와 플랑들의 사절단과 종교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제 시간에 온 것은 정오뿐이었습니다. 시간은 1분, 2분, 3분, 4분, 5분 자꾸 흘렀습니다. 그러나 귀빈석에도 무대에도 쥐새끼 한 마리 얼씽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지도 참을성 있던 관중도 이제는 진력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불평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벼락을 터뜨린 것이 프롤로였습니다. 플랑들우가 다 뭐냐? 우리들은 영국 구경하러 왔어. 그렇다 빨리 영국을 시작해라. 플랑들우놈들은 뻗어버려라. 학생들은 창턱에서 욕지거리를 하였습니다. 관중은 무대를 향하여 몰려갔습니다. 경비하던 4명의 위병은 새파랗게 질려서 서로 마주 쳐다보았습니다. 관중석과 무대 사이의 가로막대가 의지적 부러졌습니다. 해치워라! 무대에 서 있는 말뚝깍지가 무슨 소용이냐! 라는 외침이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갑자기 막이 열리면서 한 사나이가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요술에 걸리기나 한 듯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부터 대주교회 앞에서 종교극을 상연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바입니다. 제목은 성모 마리아의 정당한 재판. 주피터의 역은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하게 되었습니다. 대주교께서는 지금 문 앞에서 대학 총장이 플랑들우 사절단에게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곧 입장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주교회 착석과 동시에 막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동안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네 사람의 위병의 목은 간신히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글랜 그와르 무대에 서서 인사말을 한 사나이는 검정 빌로드에 금줄을 두른 옷을 입고 머리에는 번쩍거리는 투구를 쓰고 텁스룩한 얼굴에는 연지를 칠하여 괴상망칙하였습니다. 손에는 금종이로 만든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관중은 그의 분장에 감탄하면서 그의 말에 만족을 얻은 듯 하였으나 대주교회 착석과 동시에라는 말귀가 나오자 또다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극을 해라! 곧 시작해라! 그때 프롤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연극이다 연극! 꾸물거리다가는 배우고 신부고 할 것 없이 목이 달아날 줄 알아! 가엾은 주피터는 연지로 화장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금방망이를 떨어뜨리고 번쩍이는 투구를 벗고서 관중을 향해서 다시 공손하게 절을 하였습니다. 주피터는 떨려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기다리자니 관중에게 욕을 당할 것이오 시작하자니 대주교회 책망을 들어야 할 테니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대 가까이 서 있던 사나이가 구원의 손을 뻗쳤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여인 사나이로서 해맑고 고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대로 다가와서 공포에 떨고 있는 배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피터! 그러나 배우의 정신은 관중에게 팔려서 그 목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나이는 이번에는 좀 더 날카롭게 여봐! 미셸! 하고 불렀습니다. 배우는 깜짝 놀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야! 그랭크와루야! 아! 선생님! 곧 막을 올리는 게 좋아! 여론을 쫓는 것이 좋아! 된 일은 내가 맡아서 잘 처리할 테니! 그랭크와루는 이제부터 상연되는 종교국의 작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작가의 격려가 있었으므로 배우들은 안심하고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번쩍이는 옷을 입고 울긋불긋하게 얼굴을 칠한 4명의 등장인물을 보고 장례가 떠나가도록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막이 중간쯤 진행되고 관중은 숨을 죽이고 무대에 열중하고 있을 때 돌연히 창턱에서 프롤로의 반 미치강이 같은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꼴 좋다! 저 거지 꼴 좀 봐! 프롤로가 가리키는 쪽에는 과연 거지 하나가 누더기를 걸치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린 것을 깨닫자 죽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한 푼 보태줍쇼! 뭐야? 너 클로핑이 아니냐? 자식! 손등에 피는 어디서 묻혔어? 프롤로는 이렇게 짓거리면서 거지가 들고 있는 더러운 모자 속에 동전을 집어 던졌습니다. 거지는 동전을 얼른 호주머니에 쑤셔놓고 다시 꺼져가는 목소리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적선합쇼! 이 일은 관중 속의 분위기를 아주 망쳐버렸습니다. 그랭구아르는 화가 나서 무대 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배우들을 향하여 왜 늘 잠자코 있는 거야? 빨리 다음을 하란 말이야! 하고 소리질렀습니다. 배우들은 그 소리에 겨우 제정신을 차리고 연극을 계속했으며 관중은 다시 무대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랭구아르는 겨우 안심하고 다시 자기 작품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 2막으로 들어갈 중요한 대목에 다다랐을 때 기빈석의 문이 쓱 열리면서 대교주님의 행차이시오! 하는 안내인의 목소리가 장례를 울렸습니다. 관중은 또다시 모두 일어서서 웅성거리고 뒤에서는 더 잘 보려고 발돋음을 하면서 앞사람을 떠미는 등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대주교는 미남인데다가 새빨간 법의를 입으니 더욱 어울렸습니다. 그 물 끓듯 뒤끓는 관중의 환호에 인자스런 미소로 인사를 하면서 기빈석에 앉았습니다. 계속하여 풀랑들의 사절단 일행과 수행원들이 기빈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절단 일행이 들어올 때마다 번번이 그 사람의 지위와 성명을 큰 소리로 외침으로 배우들은 또다시 넋을 잃었고 글랭구아르는 안타까워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기빈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원숭이처럼 얄밉게 생긴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대주교는 일부러 몸을 일으켜서 그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강시의 총독 기옴이었습니다. 기옴은 프랑스 국왕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으므로 지아무리 권세가 당당한 대주교라 할지라도 그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침입자 기옴 총독과 대주교가 작은 목소리로 무엇인가 말을 주고받을 때 훌륭한 체격의 사나이가 넓은 어깨를 의시대면서 성큼성큼 기빈석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털로 짠 모자와 가죽 조끼는 빌로드와 비단으로 수놓은 호화로운 복장을 한 기빈들에 비해 대단히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안내인은 누구의 시종이 잘못 알고 기빈석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여보 여보 그쪽은 기빈석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가죽 조끼를 입은 사나이는 안내인을 떠다 밀면서 집이 떠나갈 듯한 큰 소리로 실례천만이군 자네는 예의를 모르는가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라서 그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성함은 안내인은 조심조심 물어보았습니다. 자 코페놀 신부는 직조기 장수야 안내인은 입장이 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중에게 직조기 장수 코페놀이라고 소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요미 싱글싱글 웃으면서 곁으로 다가오더니 안내인에게 플랑드르의 참사관 작 코페놀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려 하고 작은 목소리로 주의시켰습니다. 그러자 대주교도 옆에서 여봐라 어서 플랑드르의 참사관 코페놀씨를 소개하여라 하고 천둥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관중은 와 하고 웃었습니다. 코페놀은 보는 바와 같이 그곳에 모인 관중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관중은 허물없이 그에게 호의를 가졌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벼슬 없는 사나이가 대주교의 말에 반대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없이 유쾌한 일이었습니다. 코페놀은 관중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제법 점잔을 피우면서 대주교에게 경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주교도 답례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귀빈석에 여러 귀빈들이 위험을 떨치고 관중의 시선이 그곳에만 쏠리고 있을 동안 아까 그 거지만은 여전히 제발 한 푼 적선합쇼 를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지의 윗자리에 자리 잡은 코페놀은 문득 거지와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의 눈치는 살필 것도 없이 굳은 악수를 교환하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묘한 광경에 관중은 환호송을 울리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주교는 이소동의 거지 클로뱅을 쳐다보았습니다. 대주교의 자리에서는 클로뱅의 모습밖에 안 보였으므로 동냥질을 하는 줄로만 안 대주교는 너무나도 넉살 좋은 그의 태도에 화가 나서 의병! 저놈을 개천에 쳐넣지 못할까? 하고 본부하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대교주님, 이놈은 나의 친구 오시다. 하고 코페놀이 말하였습니다. 대주교는 쓴 웃음을 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진흡예부 사원의 본당 신부에게 블랑드르의 사절은 어처구니 없는 인간을 거느리고 왔군. 하고 말했습니다. 저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란 마그리트 공주를 왕비로 모시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암, 생각할 문제야. 대주교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렌그와르는 자기의 걸작 연극을 다시 진행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은 온통 블랑드르의 사절과 대주교들에게 팔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장례가 어느 정도 조용해지자 곧 다시 관중의 시선을 이끌 작전을 펴보았습니다. 그는 아까부터 눈여겨보아둔 관중 가운데 한 사나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떨까요? 뒤를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뭐 말씀입니까? 물론 연극 말이죠. 하셔도 괜찮겠죠. 좋을 대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 말로써 작가는 충분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관중석에서 무대를 향하여 연극을 계속하라. 연극이다. 연극이다. 하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야 거기서 나팔부는 건 어떤 놈이냐? 뭐라고? 또다시 연극이라고? 연극은 벌써 옛날에 다 끝난 게 아니냐? 하고 프롤로가 창턱에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랭그와르는 한층 더 소리 높여서 시작이다! 시작이다! 하고 되풀이하였습니다. 위병! 저자들은 왜 저렇게 떠들고 있나? 대주교가 가까이 있는 뚱뚱보 위병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나이는 조심조심 앞으로 나와서 배우들이 관중들의 등살에 못 견뎌서 대주교가 입장하기 전에 연극을 시작한 경의를 말하였습니다. 대주교는 그 말을 듣더니 유쾌한 듯이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가? 물론 대학 총장님이라도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었을 테지. 기엄경, 당신은 어찌 생각하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연극을 반밖에 못 보게 된 것을 행복으로 알아야겠지요. 기엄총독이 대답하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대주교가 연극을 계속하도록 본부를 내렸기 때문에 배우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대사를 외웠습니다. 그렌구아르는 제발 연극이 끝까지 무사히 마치기를 빌고 있으나 그의 갸냘픈 희망은 곧 뒤집혀졌습니다. 관중석은 어느 정도 조용해졌으나 플랑드리의 사절의 수행원과 대주교의 부하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마다 안내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배우들의 대사 외우는 소리는 여지없이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귀빈석도 다 정돈되고 안내인이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도 겨우 그쳤으므로 그렌구아르는 이제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코페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렌구아르도 모든 관중들도 긴장하여 이 무례한을 주시하였습니다. 파리 시민 여러분! 코페놀은 낭낭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재미도 없는 연극을 보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는가? 오늘은 엉터리의 법왕 대관식이 있음으로 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닌가? 우리의 플랑드리의 강시에도 엉터리 교황의 대관식이 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시민도 여러분에게 뒤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강시에서는 모여든 시민들 중에서 나라고 자신을 아는 자들이 제각기 판자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고 이상 야릇한 얼굴을 지어 보인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흉측한 얼굴을 지어 보이는 놈이 그날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잘 끝없는 연극을 계속하느니 우리 강시를 본받아서 지금부터 엉터리 교황의 선거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다행히 여러분 중에는 오늘의 영광을 차지할 만한 훌륭한 얼굴을 가진 분이 많이 보인다. 자, 시작하여 보지 않으려는가? 그랜그와르는 자기의 걸작 연극을 불의의 친입자에게 회방당한 데 항의하려고 했으나 너무나 분해서 입술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직조기 장수의 연설이 파리 시민을 그만 매혹하여 버려서 더 이상 더 수습할 길이 없었습니다. 구아시모도 코페놀의 제안은 곧 실행하게 되어서 무대 반대편의 작은 성당이 경기장이 되고 거기 둥근 유리창을 깨뜨리고 여러 후보자들이 그들의 얼굴을 제각기 내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작은 성당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엉터리 교황의 후보자들로 꽉 찼습니다. 코페놀은 지휘자가 되어 각자에게 채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주교는 시인 그랜그와르 이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전역 미사를 구실삼아 수행원을 거느리고 퇴장하였습니다. 대주교의 도착을 그토록 열광적으로 영접하던 관중도 대주교가 퇴장할 때는 거의 돌아다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맨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붉은 눈에 커다란 입을 크게 벌리고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잡힌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마병의 낡은 장화 같은 얼굴이어서 관중의 웃음소리는 한참 동안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러 가지 이상 야릇한 얼굴을 가진 자들이 나타났으며 그때마다 관중은 손뼉을 치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야 했습니다.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눈을 빛내며 입을 크게 벌리고 실컷 웃었습니다. 시인의 면목을 아주 망쳐버린 그랜그와르마저 어느새 군중과 더불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경기자가 되어 창구멍으로 얼굴을 내놓고 싶은 충동마저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랜그와르가 무대 쪽을 돌아다 보니 거기에는 단 한 사람의 관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시인이 말을 걸었던 사나이였습니다. 그랜그와르는 용기 백배하여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십시오. 말씀 좀 물어봅시다. 그랜그와르는 상대방이 졸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 무엇인가요? 뚱뚱한 사나이는 하품을 하면서 대답하였습니다. 당신과 같이 이해가 많으신 분의 이름을 청년코 우리들의 자손에게 전화해 주고 싶습니다만 성함이 누구신지요? 나는 르놀이라고 하는 사람이오. 무슨 볼일이라도 있소? 여기 모인 인간 중에서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이거 너무 황송하오. 오늘의 연극을 진실로 보아준 사람은 오직 당신 뿐이오. 당신은 이 새로운 연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으신 말씀을 들려주실 수 없을까요? 바로 말하자면 어처구니 없다고나 할까요? 말이 안 된다고나 할까요? 뚱뚱한 사나이는 아직 낮잠에서 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랭그와르는 그 비평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떠나갈 듯한 아오성 소리에 두 사람의 대안은 여지없이 말살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세! 만세! 이거야말로 우리들의 엉터리 교황이다! 사람들은 흥분하여 외쳤습니다. 그때 둥근 창으로 머리를 내어민 것은 진실로 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흉악한 얼굴이었습니다. 자기야말로 가장 유력한 후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지 클로팽도 완전히 항복하였습니다. 네모진 코, 말국같은 입, 찌부러진 왼쪽 눈은 듬성듬성 도단한 눈썹 아래에 달아매져 있고 오른쪽 눈은 커다란 혹 아래에 완전히 그 형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비축비축한 이빨, 그 이빨의 한 개는 코끼리의 어금니처럼 윗입술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그와 같은 흉악한 것들로만 모아놓은 얼굴에는 시기와 미움과 저주를 한대에 뒤범벅한 몸소리 쳐지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만장의 우려와 같은 박수갈채가 일어났습니다. 군중은 우우 몰려가서 엉터리 교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분장한 얼굴인 줄 알았던 것은 그의 본래의 얼굴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이 흉악할 뿐만 아니라 전신의 근육이 한 곳에 몰린 것처럼 어깨와 어깨 사이에 커다란 혹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가슴팍은 바짝 쪼그라붙어서 숨 쉴 틈도 없을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몸뚱이에는 어울리지도 않게 커다란 머리통이 올라앉았고 너무나 엄청나게 큰 손발이 매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뚱이에는 무서운 완력과 용기와 민접한 동작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산산조각이 된 거인의 파편을 주워 모아서 아무렇게나 만든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묘한 괴물이 우뚝 단상에 올라섰을 때 사람들은 그의 복장을 보고서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내었습니다. 보라와 빨간 헝겊 조각을 반반씩 섞은 위에 은색의 무늬가 있는 그의 의상은 한층 더 그의 흉악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일제히 쿠아시모노다! 노틀담의 곱추다! 애꿀은 쿠아시모도! 절름바리 쿠아시모도! 하고 외쳤습니다. 가엾은 이 불구자는 지독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쿠아시모도는 흥미없는 얼굴로 군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뱅이라는 사람이 그의 곁으로 가서 얼굴을 쑥 내밀면서 웃으니까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의 허리침을 움켜잡아 2미터나 떨어져 있는 군중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번개같이 날센 동작에 경탄한 쿠페놀은 성큼성큼 쿠아시모도 곁으로 다가가더니 진실로 놀랍다. 그대는 내가 이제까지 보던 중 가장 흉측한 얼굴을 가졌다. 그리하여 그대를 로마뿐만 아니라 파리의 교황으로 추대하는 바이다. 하고 선언하고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쿠아시모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여봐 나는 그대와 씨름을 하고 싶은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코페놀은 괴물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쿠아시모도는 갑자기 몸을 비틀어 코페놀의 손을 뿌리치고 겸연적은 얼굴로 싱긋 웃었습니다. 플랑드리의 직조기 장수도 섬뜩하여 고양이를 만난 개처럼 엉거주춤하였습니다. 그때 창턱에서 내려온 프롤로가 새 교황의 얼굴을 보더니 야 이거 우리 형님네 종치기 사나이구나. 여봐 쿠아시모도 잘 있었나? 하였습니다. 쿠아시모도에게 던져졌던 로맹은 아픈 허리를 어루만지면서 다가오더니 에이 망할 것... 이놈의 몸뚱이로 말할 것 같으면 곱추요. 걸으면 절룬발이요. 쳐다보면 애꾸눈이요. 지껄이면 벙어리로다. 이놈에게 만약 지껄일 입을 빌려준다면 도대체 뭐라고 할까? 에이? 하고 욕지거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군중 속에 한 노파가 그이는 입을 열면 제법 할 말을 한다우. 노틀담에 종을 치는 동안에 기머거리가 되었다 뿐이지. 벙어리는 아니라우. 하였습니다. 음, 말하자면 그 조건이 하나 빠졌단 말이군. 프롤로가 말하였습니다. 한쪽 눈은 공연한 더미로구나. 이번엔 로뱅이 말하였습니다. 아니지, 이런 게 아니지. 아주 새까만 소경보다 애꾸나 병신으로선 완전하거든. 프롤로가 또 한마디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종이로 만든 왕관과 엉터리 교황의 법의를 가져왔습니다. 쿠아시모도는 그것들을 쓰고 입고 하느라고 또 한참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는 화려한 색칠을 한 들것 위에 앉혀지고 열두 명의 장정이 들것을 떼매였습니다. 이 부산스러운 행렬은 관례에 따라 장례를 한 바퀴 돈 다음 거리로 몰려나갔습니다. 춤추는 아름다운 처녀 엉터리 교황의 대관식 소동 중에도 그랜구아르의 연극은 그와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배우들의 대사를 그랜구아르 혼자서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혼랑 빼앗길 만한 소동에도 꿈쩍 않고서 연극을 끝마칠 결심만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의 주위를 다시 끌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엉터리 교황의 행렬이 퇴장하였을 때 군중들이 그 뒤를 쫓아서 우르르 몰려나갔으므로 그랜구아르는 에이 시원하다! 시끄러운 놈들은 다 쫓아버렸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관중의 대부분은 시끄러운 놈들 뿐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장례는 거의 텅 비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무대에서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녀 등장을 알리는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그랜구아르는 그 음악이 엉터리 교황을 떠내보내는 행진곡으로 이용되는 것을 알아차리자 중지! 음악 중지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도 아직 몇 명의 사람이 남아서 연극 이야기를 하는 듯이 보였으므로 그랜구아르는 좋아서 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화제는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번에는 역사가 알렉상드리 씨가 1년에 6리브리에 빌렸다는군요. 허, 집세도 퍼고 올랐군요. 그랜구아르는 낙심하여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래도 좋아. 아직도 들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 위로하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창 옆에 있던 학생이 야! 에스메랄따다다! 에스메랄따! 하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술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장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창가로 달려가며 에스메랄따다다! 에스메랄따! 하고 외쳤습니다. 밖에서는 요란한 박수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메랄따란 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아이고, 이제 창 밑에까지 왔나 보다. 그랜구아르는 절망적으로 충얼거렸습니다. 그가 돌아보니 배우들은 무대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실은 그 대목에서 주피터가 번개불을 들고서 등장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피터는 무대 옆에 장승처럼 서 있었습니다. 미셀! 뭘 꾸물거리고 있나? 빨리 안 하고! 시인은 짜증을 내었습니다. 제길! 학생 녀석이 사다리를 가져가 버려서! 주피터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나쁜 놈들! 사다리는 또 왜 떼갔어! 그랜구아르는 주피터의 말대로 화장실과 무대 사이에 사다리가 없어져서 길이 차단된 것을 보고 붕괴하였습니다. 에스메랄다를 본대요. 여기 와서 아, 이거 고마운데 이런 좋은 사다리를 여기다 놓아두면 무슨 소용이 있어? 어디 내가 빌려갈까? 이렇게 말하고 가져갔어요. 주피터는 시름없이 한숨 지었습니다. 그랜구아르는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한껏 정성을 기울인 연극에 뜻하지 않은 회방꾼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도 없게 되고 바라고 있던 상연료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시인 그랜구아르는 시름없이 성당을 물러나왔습니다. 그랜구아르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정처없이 거리를 헤매다가 그랜구 광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랜구아르가 광장에 당도하였을 때에는 추위의 손발의 감각을 잃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몰려오는 군중을 피하여서 메니에르 다리를 건널 때 물차에서 뿌리는 물을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서서 물에 빠진 세형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광장 한 복판에서 무서운 기세로 화염을 뿜고 있는 불꽃 옆에 가까이 가면 약간은 따뜻하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일이 밀리고 절이 밀릴 뿐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에이 속상해. 속인들은 이곳에서도 나에게 회방을 놓는단 말이야. 난 따뜻한 화룻불가에 가고 싶다. 나의 구두는 구멍이 뚫렸다. 게다가 물벼락을 맞았다. 신부놈들은 그런 곳에다가 물차를 만들어 놓고서 뭘 한다는 거야. 나는 신부놈과 물차와 사원을 저주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사람 틈을 뚫고 들어간 그랜구아르는 거기 모인 인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음에 놀랐습니다. 모두가 불꽃을 멀리 애호사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불꽃과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처녀가 춤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녀가 인간인지 요정인지 천사인지 시인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맞은 키에 매끈한 몸집, 금빛깔의 부드러운 살결, 조그맣고 맵시 있는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갈 위에다가 페르시아 담요를 깔고 그 위에서 나비처럼 춤추고 있었습니다. 장밋빛으로 상기된 얼굴을 사람들 쪽으로 돌릴 때마다 검은 눈동자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 위에 높이 쳐든 탬버린을 두드리면서 춤추는 모습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꼭 달라붙은 옷돌이, 민접한 발놀림, 원을 그리고 부풀어오른 스커트, 둥그스름한 귀여운 어깨, 매끈한 종아리, 넘실거리는 검은 머리, 불꽃같은 검은 눈동자,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넋을 빼앗기에 조카였습니다. 아, 이건 진정 불나비, 물의 요정? 아니, 여신이다. 그렌구아르가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그녀의 머리가 풀어지면서 금빛깔이 나는 머리핀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 뭐야? 집시 계집아이구나? 그렌구아르의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춤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땅바닥에 놓아두었던 자루의 칼을 집더니 그것을 이마에 겨누고서 중심을 잡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처녀는 분명 집시였습니다. 그러나 마법이 풀린 뒤에도 시인의 마음은 황홀하였습니다. 불꽃이 붉게 떨리는 빛을 구경꾼과 춤추는 처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빛은 멀리 성당 벽에까지 이르러서 사람들의 그림자를 검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빨간 불빛을 받고 서 있는 수많은 얼굴 중에 누구보다도 제일 열심히 춤추는 처녀를 바라보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참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복장은 사람들의 그늘에 가리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으나 35세쯤 되어 보이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거의 대머리가 되었고 조금 남아있는 머리카락도 대부분 흰 빛이었습니다. 넓은 이마에도 굵은 주름이 잡혀져 있었으나 움푹 패어 들어간 눈은 유난히도 정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발랄한 기운이 넘쳐 흐르는 처녀의 경쾌한 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 할수록 그 사나이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기만 하였습니다. 가끔 그의 입술에는 쓸쓸한 미소가 떠오르기도 하고 한숨이 새어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처녀는 드디어 숨을 헐떡거리며 춤추기를 끝냈습니다. 사람들은 에스메랄다! 아름다운 에스메랄다! 하고 열광적으로 외치며 손바닥이 뚫어져라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잘리야! 그녀는 담요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염소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새하얀 어린 염소로서 뿔도 발톱도 금빛으로 칠하였고 금빛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잘리! 이번엔 네 차례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염소 앞에 앉아서 탬버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잘리! 지금 어느 달이지? 염소는 앞발을 들어서 탬버린을 한 번 두들겼습니다. 과연 지금은 1월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탬버린을 쳐들었습니다. 잘리! 오늘 며칠일까? 염소는 금빛 발톱을 쳐들어서 탬버린을 6번 두들겼습니다. 소녀는 또 한 번 탬버린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물었습니다. 잘리! 지금 몇시냐? 염소는 앞발을 들어서 탬버린을 7번 두들겼습니다. 그때 마침 성당의 큰 시계가 7시를 알렸으므로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술이다! 군중 속에서 저주하는 듯한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처녀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던 대머리 사나이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요란한 박수 소리로 말미암아 그 기분 나쁜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중의 박수 갈채가 그녀의 가슴에서 불안을 없애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다시 염소와의 문답을 시작하였습니다. 잘리야? 기사르 시장님이 축하행열대에 어떻게 걸으시는지 한 번 해보렴? 염소는 뒷발로 일어서더니 점잠 빼면서 어정어정 걸었으므로 그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고 사람들은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녀는 그것의 기운을 얻었든지 이번엔 잘리야? 이번에는 로베르 재판장께서 연설하시는 모양을 한 번 해보아라 하였습니다. 염소는 공둑망아를 찌우며 주저앉아 아빠를 좌우로 흔들면서 로베르 재판장과 똑같은 모양을 해보였습니다. 군중은 갈채를 보냈습니다. 이건 불길한 징조다! 대머리 사나이는 씹어뱉듯이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소리 나는 쪽을 돌아다보면서 아이참 별사람 다 보겠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듯이 입술을 뾰루통하게 내밀었으나 곧 생각을 다시 한 듯이 탬버린을 뒤집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가 내민 탬버린 안에 은전과 동전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그랭그와르가 황급히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을 보고 발을 멈췄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시인은 주머니가 빈털털이어서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처녀는 그의 앞에 서서 검은 눈으로 그의 얼굴을 응시하면서 여전히 탬버린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랭그와르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가 얼마라도 가진 것이 있기만 한다면 아낌없이 이 아름다운 집시 아가씨에게 주고 싶었으나 마침 가진 것이라곤 한 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태 생각지도 않던 일이 일어나서 그를 이 괴로운 입장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부주교 클로드 야 이집트의 귀뚜라미 같은 년아 빨리 꺼져버려 하는 목소리가 광장의 어두운 한 모퉁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처녀는 흠칫 놀라면서 그쪽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대머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에 사무치는 원안을 품은 듯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시 아가씨를 놀라게 한 그 목소리는 주위를 뛰놀고 다니던 소년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저건 룰롤랑탑의 미친 할머니야 아마 배가 고픈 모양이지 식당에 가서 뭐 먹을 것을 갖다 주자 이렇게 말하면서 소년들은 기둥의 집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랭그와르는 처녀가 넋을 잃고 서 있는 동안에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는 오늘 연극이 성공하면 그 상연료를 받아서 몇 달이나 밀린 하숙비를 치를 심산이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틀어졌으니 하숙집으로 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풀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때 애처롭고도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우울하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처녀가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의 춤이나 아름다운 얼굴과 마찬가지로 침범할 수 없는 청결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드높게 또한 견열프게 때로는 흐느끼는 듯 때로는 하소연하는 듯하는 멜로디를 듣고 있는 동안 그랭그와르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샘솟듯 하였습니다. 처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명랑하게 노래 부르는 것이었고 그 노래의 가사도 그랭그와르가 모르는 외국말이었지만 웬일인지 그는 깊이 감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의 불행도 불만도 다 잊어버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아까 춤출 때 회방을 놓던 그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옥의 귀뚜라미 같은 년이 뭐라고 나팔을 불고 있어? 입을 닥치지 못할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처녀의 노래소리가 딱 멈춰졌습니다. 부엉이 같은 할망구 같으니라고? 그랭그와르는 두 손으로 자기의 귀를 막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에이 시끄러운 할망같으니라고? 하고 두 손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또 한 번 소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마침 거리를 돌아다니던 엉터리 교황의 일행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도중에서 파리시의 불황자와 거지들이 참가하였기 때문에 행렬의 기세는 사뭇 드높았습니다. 선두에 선 이집트인의 무리는 안장도 없는 말에 올라탄 가짜 호작과 맨발에 백작들이었습니다. 남녀가 한 대 뒤범벅이 되었고 그들의 등에 업힌 아이는 목이 터져라 울어댑니다. 그 뒤로 다시 누더기를 걸친 호작과 백작들이 줄지어 왔습니다. 다음은 스랑왕국의 국민이라고 자칭하는 도둑농과 소매치기의 한 패가 다리를 절룸거리며 또는 애꾸눈을 껌뻑이면서 행진하여 왔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두 마리의 개가 끄는 수레에 점잔빼며 도사리고 앉은 것이 스랑왕국의 임금님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시 한 패가 왔습니다. 그것은 갈리의 제국의 일단이라고 자칭하는 거짓대였습니다. 제왕인 기옴은 포도주로 물들인 보랏빛 법의를 입고서 의젓하게 걸어왔습니다. 제일 나중에 온 것이 법률선생이라고 일컫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걸치고 꽃으로 장식한 들것을 어깨에 매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오는데 들것에는 쿠아시무도가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기세가 당당한 행렬이 광장으로 들어왔을 때 쿠아시무도의 뽐내는 꼴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때만큼 뽐내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자기를 애워싼 것들이 거지와 도둑농과 병신들인데도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승리감에 취한 쿠아시무도가 기둥의 집 앞에 당도했을 때 갑자기 군중 속에서 튀어나온 사나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쿠아시무도가 권위의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금빛 막대기를 와락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집시 처녀의 춤을 구경하다가 군중 속에서 처녀를 욕하던 대머리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신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렌구아르는 그때야 비로소 그가 자기가 아는 사람인 것에 놀라면서 에잉? 클로드 선생이다? 괜한 짓을 하는군. 저런 괴물을 상대로 하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텐데 라고 외쳤습니다. 군중은 쿠아시무도가 왕자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더니 비명을 올렸습니다. 여자들은 쿠아시무도가 신부의 사지를 찢는 것을 안 보려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쿠아시무도는 그 신부의 얼굴을 보더니 그만 땅바닥에 푹 엎드렸습니다. 그 신부는 그의 왕관을 잡아 젖히고 지팡이는 꺾어버리고 법이를 찢었습니다. 쿠아시무도는 그동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신부는 몸을 뒤로 젖히면서 상대를 위협합니다. 쿠아시무도는 독수리 앞에 참새처럼 발발 떨며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힘으로 하자면 쿠아시무도가 그 신부를 손가락으로도 비틀어버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신부가 쿠아시무도를 손으로 쥐어박으면서 뒤따라 오라고 손짓하였습니다. 그러자 쿠아시무도는 공손히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갑자기 엉터리 교황을 잃어버린 이집트인들과 거지들은 화가 나서 신부에게 대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쿠아시무도는 신부 앞에 막아서면서 밀려오는 군중을 향하여 커다란 주먹을 내두르고 성난 사자처럼 이빨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신부는 거만한 태도로 쿠아시무도를 제지하면서 조용히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쿠아시무도는 앞장을 서서 그 신부를 위하여 길을 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신부와 곱사등이 사나이는 이윽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적의 거리 시인 그랭그와르는 아름다운 집시 처녀가 염소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발견하고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처녀는 뒤따라오는 그랭그와르를 눈치채고 불안한 듯 두세 번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랭그와르는 희미한 등잔 불빛에 집시 아가씨가 두 사람의 사나이에게 붙잡혀서 발버둥질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붙잡고 있던 사나이 중 하나가 다짜고짜 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것은 험상궂은 얼굴에 쿠아시무도였습니다. 그랭그와르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쿠아시무도의 일격으로 그는 2, 3미터 앞에 보도해 나가 떨어졌습니다. 쿠아시무도는 곧 뒤돌아가서 그녀를 마치 비단수건처럼 한 손으로 가볍게 들더니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나이가 그 뒤를 따르고 맨 끝으로 어린 염소가 슬픈 목소리를 내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때 아가씨를 놓아라 하는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탄 십여명의 사나이들이 어둠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한 사나이가 쿠아시무도의 손에서 처녀를 빼앗더니 안장 위로 끌어올려 모로 앉혔습니다. 쿠아시무도는 그들에게 포위되어서 손발을 꽁꽁 묶였으나 또 한 사나이는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 안장 위에 몸을 일으키더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은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근위대대장 페비대위입니다. 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마치자 그녀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쿠아시무도에게 던져진 그렌구하루는 한때 정신을 잃었으나 몸에 스며드는 추위에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렌구하루는 발이 닿는 데까지 덮어놓고 뛰었습니다. 그가 파리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질퍽질퍽한 길을 대여섯 발자국 내려섰을 때 기묘한 광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인가 커다란 검은 물체 몇 개가 움죽움죽 움직여서 언덕 아래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앉은 뱅이들로서 무릎과 두 손으로 땅을 짚고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렌구하루가 그 옆을 빨리 지나가려고 하자 한 푼만 적선합시오 하고 구슬픈 목소리로 구걸을 합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에게 이렇게 구걸하는 걸 보니 내가 무척 자비스러운 얼굴을 가진 모양이다. 여 형씨 나는 벌써 일주일 전에 내가 입고 있던 속옷까지 벗어서 팔아먹었다네 하고 그렌구하루는 절름바리, 안진뱅이, 소경을 뒤로 하고 앞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경도 발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름바리와 안진뱅이도 마구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절름바리는 지팡이를 버리고 안진뱅이는 두 발로 소경은 두 눈을 부릅뜨고서 말입니다. 결국 그렌구하루는 온몸이 멀쩡한 절름바리, 안진뱅이, 소경에게 붙잡혔습니다. 난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시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기적의 거리에 있는 것이다. 곁으로 다가온 사나이가 말하였습니다. 응? 하기는 기적의 거리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뛰니. 즉, 그렌구하루가 잡힌 곳은 낮에는 거지가 되어서 구걸을 하고 밤에는 강도로 돌변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파리시에 출몰하는 강도나 살인단의 총 본부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나이는 휘파람을 불면서 하루 종일 묶어놓았던 건강한 무릎에서 풍대를 끌으며 안진뱅이 구실을 하던 다리를 자유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는 주름투성의 늙은이가 내일의 벌이를 위하여 가짜 종기를 만들려고 쇠기름과 피를 반죽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의 테이블에서는 장타령을 연습하고 이쪽 구석에서는 젊은 사나이가 늙은이에게서 지랄병의 훈련을 받느라고 입안에 비누를 넣고서 거품을 뿜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가짜 곱사등이가 등에 짊어질 혹을 타고 앉아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네다섯 명의 여자들이 낮에 훔쳐온 어린아이를 서로 빼앗으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쌍스러운 웃음소리와 못된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든 인간들이 남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제멋대로 떠들고 제멋대로 마십니다. 때때로 사람을 닮은 개인지 개를 닮은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구별도 연령과 남녀의 차별도 없이 모두가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사일생 그렌구아르를 사로잡은 세 명의 사나이는 그를 옥자 앞에 끌고 갔습니다. 주위에 있던 무리들은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모자를 벗어라! 하고 세 명 중에 하나가 말하였으나 그렌구아르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명이 냅다 그의 머리에서 모자를 낚어쳤습니다. 그 작자는 웬 녀석이냐! 하는 임금의 목소리를 듣고 그렌구아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낮에 성당에서 연극을 할 때 군중 속에서 한 푼 적션합쇼! 하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구걸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렌구아르는 조심스럽게 눈을 들었습니다. 역시 그것은 글로팽이었습니다. 글로팽은 누더기 위에다가 임금의 표시를 붙이고 한쪽 손에 신부들처럼 흰 수술이 달린 회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기묘한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렌구아르는 기적의 거리의 임금님이 성당에서 보던 거지 글로팽임을 알자 약간 마음을 놓았습니다. 선생님! 아니, 각하! 당신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좋을는지요? 그렌구아르의 흥분한 목소리는 떨려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하라고 하든지 형씨라고 하든지 좋을 대로 불러라!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냉큼 아르라! 할 말이라고요? 할 말이라고요? 아니, 천만에요. 나는 저... 파보 같은 녀석! 뭘 꼬물거리냐? 빨리 이름을 아르라! 너는 황공하게도 세 명의 대왕님 앞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스랑제국을 지배하는 클로팽 대왕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계신 분이 이집트 및 보헤미아의 임금님 저쪽에 보이는 고래 같은 분이 칼리아의 임금님이시다. 우리들은 너를 재판할 것이다. 너는 무단히 우리의 영토 내에 침입해서 우리 기적의 거리의 특권을 침해하였다. 네가 도둑놈이나 거지나 소매치기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법규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는 무엇이냐? 신분을 밝혀라. 카카, 저는 착한 놈입니다. 저는 시인이옵니다. 그것만 들어도 충분하다. 너는 사형에 해당된다. 너희들의 사회에서 우리를 불황자에게 매정하게 대하듯이 우리도 너희에게 같은 대우를 베풀 것이다. 자, 어서 이리 오너라. 우선 그 옷을 벗어서 여자들에게 나눠준다. 너의 지갑을 꺼내어서 사나이들에게 술을 사준다. 너의 목을 잘라서 술안주를 한다. 자, 명복을 빌어라. 광에 들어가면 성당에서 훔쳐온 돌십자가가 있을 테니 빨리 가서 기도 드리고 오너라. 4분간의 여유를 주겠다. 이것은 무서운 선거였습니다. 콜로팽, 잘한다. 자네 설교는 진짜 교황과 똑같구나. 갈리아의 임금님은 기분이 좋은 듯 술병으로 테이블을 탕탕 쳤습니다. 지극히 존경하신 제왕패하여, 제발 그와 같은 말씀을 말아주십시오. 지극히 존경하신 제왕패하여, 제발 그와 같은 말씀을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랭그와르라고 하는 죄 없는 시인입니다. 오늘 성당에서 보여드린 연극을 쓴 자입니다. 그랭그와르는 이제 놀랄만큼 침착해졌습니다. 오, 선생! 그 연극이라면 나도 보았지. 그러나 낮에 너의 연극 때문에 고생을 한 우리들이 밤에 너를 교수대에 매달지 말라는 규칙은 없을 테지. 그랭그와르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급한 때를 모면하려고 지혜를 짜내었습니다. 왜 시인은 불황자의 동무가 될 수 없습니까? 이솝은 집없는 사나이였었고, 호모는 거지였고, 먹규리는 도둑놈이었습니다. 클로펭은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너는 쓸데없는 잔소리로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안 될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사형이다. 클로펭 대왕님이시여, 한마디에 변명도 안 듣고 선고를 내리신다는 것은 잘못이 아닐까요? 제발 좀 더 말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고 말하기 시작한 그랭그와르의 목소리는 주위가 시끄러워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시끄럽게 주전자를 흔들고, 게다가 여자들이 기름 냄비를 불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흰 기름은 마치 장난꾸러기에게 꼬리를 붙잡힌 강아지처럼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클로펭 대왕은 이집트 왕과 갈리아 왕에게 무엇인가를 의논하더니, 조용히 하지 못할까?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도 아직 주전자 소리와 기름 끓는 연기가 그치지 않음을 보자, 클로펭은 술통 위에서 뛰어내리더니 주전자를 걷어찼습니다. 주전자는 아이와 더불어 멀리 나뒹그러졌습니다. 다음번으로 발의 세례를 받은 기름 냄비는 불 위에 폭삭 엎어져서 검은 연기를 뿜었습니다. 클로펭은 억척스럽게 우는 아이나 지랄을 부리는 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유유히 옥자로 돌아왔습니다. 클로펭의 눈짓으로 이집트 왕, 갈리아 왕, 그 밖의 부하들이 그렌구아르를 중심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어느 누구랄 것 없이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너를 사형해서 안 된다는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네가 생명을 무척 아낀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너에게 단 하나 살 길을 준다. 그것은 우리들과 한 패가 되는 것이다. 우리 슬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하고 클로펭이 말하여서 그렌구아르는 그 말에 감지덕지하여 진심으로 불왕자가 되기를 맹세하였습니다. 좋아. 네가 불왕자의 정신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네가 실제로 우리들의 무리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야 되겠다. 우선 소매치기의 수법을 좀 보여다오. 무엇이나 원하시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인은 대답하였습니다. 클로펭의 지시를 받고 몇몇 사나이가 어디론가 가더니 얼마 안 있어 두 개의 통나무를 떠매고 왔습니다. 통나무 한쪽에는 넓은 판대기가 되어져서 땅바닥에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통나무 사이에 엇비슷하게 가로대가 쳐져서 갖고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된 교수대였습니다. 가로대에서 내려진 밧줄마저 진짜 교수대와 흡사하였습니다. 도대체 뭘 한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던 크랭그와루는 방울소리가 짤랑짤랑 나무로 얼굴을 쳐들어보니 밧줄 한 끝에 기묘한 것이 매달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빨간 옷을 입은 허수아비 같은 인형인데 방울을 많이 달아놓아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짤랑짤랑 소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밧줄이 흔들릴 때마다 짤랑거리던 방울소리가 겨우 먹고 인형은 공중에 매달려서 클로팽은 그 인형 아래에 부서져가는 발판을 가리키면서 그리 올라가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예? 저기 올라가라고요? 그런 짓을 하다간 징그러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지죠. 이 발판은 마치 얼치기 시인이 지은 씨처럼 흔들거리는데요. 그랭그와루가 주저하고 있으려니까 클로팽은 올라가라면 올라가지 못할까? 하고 외쳤습니다. 그랭그와루는 할 수 없이 발판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벌려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두 다리를 교차하고 까치발로 서라! 아이고, 이젠 내 다리가 부러지는 날이구나! 웬 잔말이냐!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내가 말한 대로 까치발로 서서 인형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친다! 그때 방울소리가 안 나면 합격이다! 만약 방울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영이지 별 수 없다! 자, 빨리 해! 알았나? 방울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들은 클로팽의 말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그랭그와루의 주위로 몰려왔습니다. 여러 개의 방울은 마치 그에게 덤비려고 하는 독사처럼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쳐다본 그랭그와루는 제발 이 곤란한 과업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하늘에 빌었습니다. 아, 이와 같이 조그만 방울에 인간의 귀중한 생명이 좌우되다니! 그랭그와루는 한숨 지었습니다. 그리고 명령받은 대로 발판 위에 올라서서 두 다리를 교차하여 발도둠을 하고서 높이 손을 뻗쳤습니다. 그 찰나 발판이 건들건들 흔들렸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그가 정신없이 인형을 붙잡았으나 일은 벌써 다 그른 것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방울은 마치 비웃기나 하는 듯 짤랑짤랑 울렸습니다. 그랭그와루는 땅바닥에 굴러떨어지더니 엎어진 채 죽은 듯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불황자들의 비웃음과 클로탱의 냉혹한 말은 똑똑히 들렸습니다. 이놈을 잡아 일으켜서 목을 매라! 몇 사람의 사나이들이 그랭그와루를 교수대로 끌고 가서 인형을 내리고 그 대신 그 불행한 시인의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손바닥을 치면 앙드리는 그놈의 발밑의 대를 걷어찬다. 프랑스와는 그놈의 발을 꼭 붙잡는다. 그리고 벨비뉴는 그놈의 어깨 위에 뛰어내린다. 알았나? 이와 같이 셋이 일제히 해야 한다! 하고 클로팽이 외쳤습니다. 그랭그와루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클로팽은 두 손을 벌려서 최후의 신호를 하려고 하였으나 도련 무엇을 생각하였던지 손바닥 치는 것을 중지하였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 잊은 것이 있다. 이 나라의 관례로서 여자들 중에 이 사나이에 색시가 되고 싶은 자가 있는지 물어본 연우에야 사형이 결정되겠다. 여, 친구! 이것이 너의 최후의 희망이다! 클로팽이 인심 쓰듯이 말했습니다. 그랭그와루는 죽기는 싫었으나 거기 모인 도깨비 같은 얼굴의 여자들을 둘러보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외투도 없고 구두도 안 신은 빈털터리 사나이에게 아무도 아는 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락갱이 사내가 뭘 벌어올라고 죽여버리는 게 좋을걸? 여자들은 이렇게 한마디씩 짓거렸습니다. 너는 퍽이나 불행한 놈이다. 자, 그럼 손바닥을 치겠다. 하나, 둘, 셋 하면 발판을 차란 말이야! 하고 클로탱은 술통 위에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신호로서 그랭그와루의 발밑의 발판이 발에 채여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에스메랄드가 왔다! 에스메랄드가 왔다! 하고 소리가 군중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요술처럼 사람들을 매혹하였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 눈을 감고 있던 그랭그와루도 저도 모르게 눈을 확 떴습니다. 몰려있던 군중들이 싹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아름다운 처녀를 위하여 길을 열었습니다. 이 이상한 매력을 가진 처녀는 기적의 거리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위하여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사람들의 무서운 표정을 부드럽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랭그와루에게 다가갔습니다. 새끼 염소도 그의 뒤를 따라와서 그랭그와루는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끄러미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사형시키나요? 저녀는 클로팽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아가씨가 이 사나이와 결혼한다면 또 문제는 달라지지만 클로팽이 대답하였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언제나 하는 버릇으로 비죽 아랫입술을 내밀어서 귀여운 뾰족입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은 가질 테야 시인은 아침부터의 일이 모두 꿈이고 이것도 꿈의 연속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기뻤으나 한편 너무나 놀랐습니다. 목에 밧줄이 풀려지고 시인은 비틀거리면서 교수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술병을 들고 왔습니다. 에스메랄다는 그것을 그렝그와루에게 주면서 그것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 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술병은 네 조각으로 깨어졌습니다. 형제여, 이 아가씨는 그대의 아내다. 아가씨여, 이 남자는 그대의 남편이다. 다만 4년 동안만. 클로팽은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말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시인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그렝그와루는 천정이 둥글고 깨끗이 정돈된 방안의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잠자리도 있었고 아름다운 처녀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에스메랄다다. 천사다. 이 사람이 나의 영극에 호화로운 종막을 내려주었다. 이 아름다운 사람이 오늘 밤 나의 생명을 건져주었다. 아, 이 아름다운 사람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여 줄 것이다. 하여간에 나는 그에게 선택된 남편인 것이다. 그렝그와루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녀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처녀는 그의 불붙는 듯한 눈빛에 질려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를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아름다운 에스메랄다요. 왜 그런 말을 묻는가? 그렝그와루는 자기도 놀랄 만큼 감정에 격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서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당신의 말뜻을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친구요. 당신은 나의 것. 그리고 나는 당신의 것 아닙니까? 하고서는 그렝그와루가 상대방의 아름답고 작은 손을 잡으려고 하자 소녀는 번개불처럼 날쌔게 방구석으로 뛰어가더니 단도를 집어들고 버티고 섰습니다. 그녀의 뺨은 새빨개지고 눈은 이글이글 빛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작은 염소는 에스메랄다의 앞에 나와서 날카로운 금빛불을 그렝그와루에게로 향하면서 금방이라도 덤벼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실로 일순간의 일이었습니다. 시인은 말뚝처럼 우뚝 서서 소녀와 염소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 굉장한 아가씨로군. 그렝그와루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뻔뻔스럽군요. 처녀가 말하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지만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사람 죽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가 교수대에 매달려 죽는 것을 구하려고 결혼 흉내를 냈을 뿐 특별히 나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군요. 그야 물론이죠. 에스메랄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나는 경관이 아니니까 당신이 금지된 단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일주일 전에 조그만 단돌을 가졌던 것만으로 벌금을 낸 소녀가 있는 것을 알고 있겠죠. 나는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당신의 몸에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곁에 가까이 가지도 않을 테니까 당신도 제발 그 위험한 단돌은 휘두르지 말아주시오. 그리고 난 지금 대단히 배가 고프군요. 처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참새가 지저귀듯이 머리를 쳐들고서 깔깔 웃었습니다. 단돌은 어느 사이에 그녀의 손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윽고 빵, 고기, 사과, 그리고 잔에 가득한 술이 테이블 위에 놓여졌습니다. 시인은 모든 것을 잊고 정신없이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스메랄다는 건너편에 앉아서 잠자코 쳐다보고 있었으나 무엇인가 딴 생각을 하는 듯 가끔 미소를 지으며 염소의 머리를 정답게 쓰다듬었습니다. 백합같이 향긋한 두 뺨, 장미꽃같이 붉은 입술, 긴 속눈썹에 애워 쌓인 검은 눈동자, 그것들이 촛불의 부드러운 빛에 어울려서 라파엘이 그린 성모 마리아상 같은 신비로운 표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랭그와 루는 배가 차니까 잠시 동안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기분으로 그녀의 옆얼굴을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차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남자. 그것은 나입니까? 아니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손에 칼을 들고 발에 금빛 박차를 단 사람이 아니군. 안 돼요. 그러면 기사가 아니면 남자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 무서운 쿠아시모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소? 아, 징그러운 곱추. 그녀는 몸소리를 쳤으나 곧 벽 저쪽에 무엇이 보이는 것처럼 미소를 짓더니 갑자기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 절만 부르더니 입을 오므리고 염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염소 참 예쁜데요? 잔리는 나의 누이 동생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왜 에스메랄다입니까? 그녀는 붉은 나무 열매로 엮은 목걸이의 끝에 매단 작은 주머니를 가슴에서 꺼냈습니다. 그것은 푸른 비단으로 만들어졌고 에메랄드 빛의 빛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인가 봐요. 그렌구아루가 그것을 손에 잡으려고 하니까 소녀는 그것을 가로막았습니다. 만져선 안 돼요. 이것은 나의 마스코트예요. 딴 사람이 만지면 희망이 도망갈지도 몰라요. 에스메랄다라는 것은 어느 나라 말이며 무슨 뜻을 가졌습니까? 이집트 말일 테죠. 그러나 뜻은 몰라요. 당신 어머니의 아버지는 살아 계시나요? 그녀는 노래로서 그것에 답하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늘을 아는 새랍니다. 나의 어머니는 그의 짝이랍니다. 나는 배가 없어도 넓은 바다를 건널 수가 있지요. 당신이 프랑스에 온 것은 몇 살 때나 됩니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파리에 온 것은? 작년 8월에 당신 점 질 줄 압니까? 아니요. 그녀는 힘있게 부정하였습니다. 나도 여섯 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하늘 아래 외로운 고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친절로 배를 채우고 성당이나 남의 집 추녀 밑에서 비바람을 피하고 이렇게 컸답니다. 군인을 지원하기도 하고 신부가 되려고도 했으며 상인이 되려다가 실패도 했습니다. 최후로 시인이 되어 어렵게나마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제법 시인으로 행세하게 된 것은 사실은 노틀담 성당의 부주교 클로드 심프의 덕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나를 교육시키셨습니다. 나의 이름은 그랜그와루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신세 타령도 서로 털어놓았으니 앞으로 정답게 지냅시다. 시인은 단숨에 말하였으나 저녀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몰랐습니다. 저녀는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더니 페비? 라고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인을 향하여 페비란 어떤 뜻인가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태양! 아, 태양! 그것은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사수의 이름입니다. 신인가요? 에스메랄다는 깊이 감동된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팔찌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시인은 곧 몸을 구부려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몸을 일으켰을 때 에스메랄다와 염소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노틀담 성당은 파리에서도 제일 훌륭한 성당입니다. 무수한 탑, 아치, 석상의 행렬, 조각가, 기둥 이런 것들로 장식된 이 건축물은 5세기에 걸친 프랑스 역사를 기록한 산 역사와 같은 것으로써 파리의 노틀담 성당이냐, 노틀담 성당의 파리냐 할 만큼 이 두 가지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파리 교회의 하늘에 오뚝 솟아있는 노틀담 성당의 탑에 오르면 파리 정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파리는 종의 서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축제일에는 그만큼 여러 가지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종소리 중에서 노틀담 성당의 종로에서 울려 나오는 장엄한 종소리는 마치 박자를 맞추는 듯이 간격을 두고서 장중하게 천지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이 종소리는 파리시 구석구석으로 퍼져서 축제일에는 기쁨을, 걱정스러운 사건이 있을 때에는 슬픔을 파리 시민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틀담 성당 왼쪽 벽에는 나무로 만든 침대가 하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엾게 버려진 아이를 받아들이는 곳으로 그 앞에는 자성가의 기부금을 받는 구리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이를 제 힘으로 기를 수 없는 사람은 신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아이를 그 침대에 놓아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누구든지 그곳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기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쓰여지기 16년 전 어떤 개인날 아침의 일입니다. 이날은 마침 쿠아시모도 주일, 즉 부활제 뒤에 첫 번째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날 딱딱한 침대에 인간의 새끼인지 짐승의 새끼인지 분간 못할 어린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호기심에 끌린 사람들이 모여서서 제가끔 제멋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원, 성가대의 노래소리도 저 울음소리는 이기지 못하겠네. 이 무서운 울음소리에는 사형 집행인도 떨겠어요. 이건 유태인과 짐승 사이에 태어난 동물일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이건 사람의 새끼는 아니니까. 지금 차라리 물에 던지든지 태워버리는 게 낫죠. 그래도 네 살은 먹었겠군요. 이빨이 질긴 고기 덩어리라도 마구 삼킬 듯이 생겼어요. 사실 갓난아기라고 하기보다는 작은 부대 속에서 음죽거리는 고기 덩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았습니다. 부대에서 빠져나온 머리통에는 빨간 털이 수북하게 나고 한쪽 눈과 커다란 입과 이빨이 있을 뿐인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영하였습니다. 눈은 눈물을 흘리고 입은 무서운 울음소리를 내고 이빨은 잡아삼킬 건더기를 찾는 듯이 보였습니다. 돈이 많은 아루아주 부인은 금빛 모자에 긴 베일을 들이우고 어여쁜 딸아이의 손을 이끌며 의젓하게 걸어와서 침대 앞에 발을 멈추고 잠시 동안 이 불행한 동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로드와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은 순진한 딸아이는 침대에 써붙인 버린아이라는 글자를 작은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 새끼만 버리는 줄 알았는데 하고 귀 부인은 눈썹을 찡그리며 그릇 속에 은전을 던졌습니다. 돈은 그릇 속에서 쨍그랑 소리를 내었습니다. 다음으로 온 사람은 로베르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커다란 성서를 들고 한 손으로는 부인의 손을 잡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비서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음... 플레게토 강변에 버려져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거로군. 재판장은 나무침대를 들여다보면서 말하였습니다. 눈이 하나뿐인가 봐요. 한쪽 눈은 아주 혹인데요? 부인이 말하였습니다. 그건 혹이 아니야. 알이야 알. 저 속에 또 한 마리 똑같은 것이 들어있어. 그놈에게도 역시 알이 있고 그 속에 또 한 마리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악마가 될지 모르지. 로베르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각하께서는 이런 버린 아이를 보시고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비서의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서운 재난이 온다. 하고 로베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곁에 있던 부인은 하기는... 그래서 지난해는 패스트가 유행했고 그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젊은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가 널찍하고 눈빛이 날카로우며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신부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군중을 해치며 앞으로 나오더니 작은 괴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에 태워버리라고 아우성을 칠 때 그는 괴물의 몸뚱이에 손을 얹고서 엄숙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기르겠다. 그는 법위에 어린아이를 싸가지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이 신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놀라움이 겨우 진정되었을 때 여자 한 사람이 동무의 귀에 입을 대고서 저 봐 내가 말한 대로지 저 클로드라는 신부는 마술사야 하고 소곤거렸습니다. 클로드는 마술사라고 뒷공론을 들을 만큼 부침성 없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학문을 좋아하고 집안도 좋았기 때문에 20대에 이미 노틀담 성당의 신부로 뽑혀서 미사를 드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지식하여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도 않고 사람을 보아도 반가운 인사 한마디도 없으며 좀채로 웃는 얼굴을 보이지도 않는 어두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클로드의 양치는 그 당시 프랑스를 휩쓴 무서운 패스트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해는 파리시에서만도 4만 명의 희생자를 냈을 정도였습니다. 클로드는 패스트가 제일 많이 퍼진 지방에 자기 고향이 있었으므로 걱정이 되어 돌아가 보니 양치는 전날 밤에 죽고 어린 아우가 홀로 요람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클로드의 단 하나에 핏줄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아우를 품에 안고 슬픔에 잠긴 채 고향집을 뒤로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학문에만 몰두하던 클로드는 이때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불행은 클로드의 생활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6세의 고아가 되고 가장이 된 그는 학생생활에서 단숨에 새로운 생활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어린 아우에 대한 그의 마음은 강한 애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책밖에 사랑할 줄 모르던 그의 가슴에 이 인간적인 애정은 이상한 기쁨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는 아우를 자기의 소유지에 있는 방앗간 집지기에 맡겼습니다. 그곳에는 같은 나이또래의 동무도 있었고 학교도 가까웠으므로 여러 가지로 편리하였습니다. 아우 프롤로가 성장함에 따라 클로드는 아우의 교육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결심으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우를 훌륭하게 교육시켜서 장래에는 자기와 같은 성직에 나아가게 할 마음이었습니다. 클로드가 불행하게 버려진 아기를 기르려고 생각한 것도 역시 아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무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가엾은 병신을 보았을 때 만약 자기의 귀여운 아우 프롤로가 이 나무 침대에 버려져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다면 어떠할까 하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집어안았던 것입니다. 부대로 싼 애꾸눈의 어린 것은 자루에서 꺼내보니 더욱 흉측한 불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가엾게도 이 작은 동물은 얼굴이 무서울 뿐만 아니라 등어리에 커다란 혹을 엎은 곱사등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빨은 나와 있었고 무얼하고 중얼거리기도 했으나 그 말은 조금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건강과 힘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 비할 데 없는 흉악함이 오히려 클로드의 동정심을 자아냈습니다. 클로드는 이 아이를 길러주면 만약 프롤로가 어떤 기회에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비한 행동에 감동되어 프롤로의 죄를 용서하시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클로드는 이 아이에게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주고 쿠아시모도 주의를 기념하여 쿠아시모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쿠아시모도와 종소리 그리하여 쿠아시모도는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오늘날 장성하여 노틀담 성당의 종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원숭이처럼 높은 탑이나 기둥을 날쌔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쿠아시모도는 태어날 때부터 애꾸눈이자 곱추이며 절름발이었는데 노틀담의 종치기가 된 14세부터 또 하나의 결점이 보태어졌습니다. 즉, 요란한 종소리가 그의 고막을 터뜨려 그를 귀모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바보 비슷한 성격은 점점 비뚤어져서 그의 불구를 놀려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한없는 미움과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간 중에서 단 하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양아버지 클로드뿐이었습니다. 그는 클로드에게 대해서는 마치 개가 주인에게 하듯이 복정하였습니다. 클로드는 쿠아시모도에게 애써 말을 가르치고 쓰고 읽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쿠아시모도가 성장하여 처음으로 종루의 줄에 매달려서 종을 쳤을 때 클로드는 마치 자기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말하였을 때와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쿠아시모도의 아버지는 클로드였으나 쿠아시모도의 어머니는 노틀담 성당의 건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가 사랑한 것은 종이었습니다. 그 종은 그의 영혼을 불러일으키고 외로운 마음에 날개를 주어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는 종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종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노틀담에는 많은 종이 있었으나 쿠아시모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남쪽 탑에 매달려 있는 큰 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축제 일에만 치는 종으로서 그 소리는 50km 사방에까지 울려 퍼집니다. 그는 그 거대한 종에 마리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마리가 파리시에 울릴 때 쿠아시모도의 기쁨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클로드 신부가 종을 치라고 명령하면 그는 보통 사람이 계단을 뛰어내리는 것만큼 빨리 계단을 뛰어올라가 마치 말타는 기사가 사랑하는 말에게 하듯이 거대한 종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무엇이라고 정답게 말하며 그 정의 노고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비로소 탑 아래에 서 있는 부주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줄을 잡으면 줄 감는 기계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거대한 종이 천천히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종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쿠아시모도는 와! 하고 환성을 울리고 히히히 웃어댑니다. 이윽고 종이 울리는 속도가 빨라지면 쿠아시모도의 눈도 따라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장엄한 종소리가 탑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탑의 아래서부터 꼭대기까지 나무도 함석도 돌멩이도 다 같이 웅웅거립니다. 쿠아시모도는 그만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입에 거품을 부걱거리며 뒤로 뛰고 앞으로 달리며 종로와 함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을 떱니다. 그는 그러다가 거미가 나비를 노리듯이 왔다갔다 흔들리고 있는 종을 보고 있다가 훌쩍 매달립니다. 그는 공중에 매달려 온몸에 힘을 주어 종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뚱이가 앞뒤로 흔들림에 따라서 그 큰 종은 우웅 우웅 울립니다. 이리하여 클로드는 보기 싫은 불구자를 길러서 직업을 주고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할수나 자기의 사랑하는 미모의 아우 프롤로는 자기가 원하는 청년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프롤로는 현관은 안과 거주같이 달라서 까불고 놀기 좋아하며 학교 결석 장난질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경입니다. 돈은 있어도 쓰고 없어도 쓰는 손댈 수 없는 불량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클로드는 대단히 실망하였습니다. 그는 그 슬픔에서 도피할 생각으로 점점 더 학문에 몰두하고 점점 더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여 졌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것이나 즐거운 것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아름다운 여자를 악마와 같이 미워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집트 사람과 보헤미아 사람을 극도로 증오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교도였기 때문이어서 그리고 무당이나 마술사는 신의 뜻에 배반되는 것이라고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교수대로 보냈습니다. 클로드는 어느새 36세가 되어 그 당시로는 늙었다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쿠아시모도는 혈기왕성한 20대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두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부를 지배하는 신분으로서 학식으로나 신앙심으로나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였으나 너무나 마음이 차서 사람에게서도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클로드와 쿠아시모도가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 마치 불길한 것을 보기나 한 것처럼 멀리서부터 옆 골목으로 피하여 그들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빈민굴의 입심 좋은 여편내들은 저 병신 꼴 좀 봐요 신부의 마음도 저렇게 생겼을걸 하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욕의 말은 클로드의 귀에도 쿠아시모도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쿠아시모도는 기머거리고 클로드는 언제나 학문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떠들썩하던 축제일 이튿날 파리 재판소엔 여느 때보다 많은 죄인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여덟시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십여명의 남녀가 법정에 컴컴한 방청석에 몰려들어 재판의 진행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천정이 얕은 조그만 방인데 정면에 재판장의 테이블과 커다란 안락의자가 있습니다. 그 왼편에 재판관 플로리앙의 좌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단 아랫자리에서는 석이가 분주하게 펜을 놀리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피고가 한 줄로 늘어 앉았습니다. 플로리앙은 하얀 양털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법의를 걸치고 팔꿈치 옆에 산더미만큼이나 서류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 재판관은 기머걸이었습니다. 그것은 재판관의 자격에 흠이 될 만도 하였으나 플로리앙 자신은 도대체 무관심 하였습니다. 척척 판결을 내리기만 하면 되었지 피고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정에 끌리지 않고 엄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례대로 재판장이 도착하지 않아도 정각에는 플로리앙의 대리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롤로는 동무인 로뱅에게 속삭였습니다. 여여 저거 좀 보게 요사스런 자식이 끌려 나오는걸 우리들의 엉터리 교황 애꾸눈의 꼽추인 그 쿠아시모도가 아닌가 그것은 확실히 쿠아시모도였습니다. 그는 손을 꽁꽁 묶여서 여러 명의 위병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대장 피비는 프랑스의 문장을 가슴에 수놓고 등에는 파리시의 문장을 수놓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쿠아시모도는 그의 단 하나의 무기인 추악함을 드러내놓았을 뿐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가 났는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애꾸눈을 휘번덕거리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흘겨보았습니다. 플로리앙은 서기에게서 받은 쿠아시모도에 대한 고발서를 훑어보더니 걸상 뒤로 몸을 젖히면서 위험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눈도 스르르 감았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기머거리인 동시에 장님이 된 것입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르나 기머거리가 기머거리의 재판을 시작하였으니 이건 세상에서 드물게 보는 진귀한 재판입니다. 쿠아시모도는 자기가 신문을 받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듯 플로리앙의 살짝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머거리 재판관 쪽에서는 피고가 기머거리 라는 것을 모르니까 언제나 하는 대로 대답이 있는 줄로만 알고 좋아 그리고 나이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쿠아시모도는 여전히 웅크리고 잠잠하였습니다. 재판관은 다시 그가 대답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까부터 재판관이 질문을 하고 피고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묘한 광경에 방청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속은 거렸습니다. 음 좋아 그댄 밤중에 소동을 일으킨 죄 다음으로 거리의 여자를 습격한 죄 아울러 구강폐화의 기사에 대해서 저항한 죄 몫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그대는 뭐 답변할 바가 있는가 응 석이는 이제까지 피고의 진술을 기록했을 테지 플로리앙은 한층 소리 높여서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우스워서 허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었기 때문에 웃음의 파도가 점잔을 빼고 있던 위병들에게 까지도 퍼졌습니다. 구아시모도 하나만 오직 쓰디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점점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대는 무험하게도 본관을 우롱하였다. 본관을 무엇으로 하는가? 적어도 파리시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파리사법국의 플로리앙 재판관이다. 에이- 자고로 플로리앙이 열을 내어 떠들고 있을 때 갑자기 뒷문이 열리면서 로베르 재판장이 나타났습니다. 플로리앙의 기세는 그런 것쯤으로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실컷 쿠아시모도를 위협한 다음 몸뚱이를 반쯤 돌려서 그러므로 본가는 재판장 가카가 피고에게 충분한 형벌을 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고 맺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무거운 몸뚱이를 털썩 안락의자에 던지며 이마에 땀을 씻었습니다. 로베르 재판장은 어제 저녁에 연애에서 술을 과음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뚱뚱한 배를 혁대로 너무 재어서 그런지 지독히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서 쿠아시모도 쪽을 향하였습니다. 쿠아시모도는 비로소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눈치챈 듯 하였습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었는가 재판장은 날카롭게 말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지 쿠아시모도 라고 어처구니없이 큰 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또 한바탕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대는 나를 모욕하는가 로베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노틀담에 종을 치는 사람입니다. 쿠아시모도는 이번에는 직업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종치기라고 자꾸만 그렇게 어긋난 소리만 한다면 그대가 짐어지고 있는 등어리에 종을 쳐줄 테니 그리 알아라 로베르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기분이 좋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우라통을 터뜨렸습니다. 제 나이를 말씀드리자면 축제일이 돌아오는 내 달에 만 이십세가 됩니다. 하고 쿠아시모도가 말하였습니다. 천치같은 놈 여봐라 간수 이놈을 그래부강장의 처형대로 끌고 가서 매를 때리고 한 시간 동안 비끄러메어 놓아라 하고 재판장은 선거였습니다. 석이는 곧 선거문의 작성에 착수하였습니다. 뭐야 겨우 고고야 방청석에서 프롤로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다시 쿠아시모도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면서 그대는 법정에서 신의 이름을 더럽혔다. 석이 이 사나이에게 벌금 열두냥을 부과한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단 몇 분 동안에 죄는 결정되었습니다. 석이가 작성된 서류를 재판장에게 넘기니 그는 도장을 누르고 부지런히 퇴장하여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쿠아시모도는 천하태평으로 뒤쪽에 몰려있는 방청객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프롤로와 로뱅이 서로 쿡쿡 찌르면서 킥킥거리고 있습니다. 플로리앙은 점잔을 빼면서 선거문을 읽었습니다. 석이는 불행한 피고의 동정에 가서 재판관의 귀에다 입을 대고서 가엾게도 저 사나이는 기모걸이랍니다. 하고 조금이라도 쿠아시모도의 죄를 가볍게 할 생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의 귀에는 그 말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기모걸이라는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재판관의 위신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는 잘 들리는 척 하고서 아 그랬었던가 나는 통 몰랐었다. 그렇다면 한 시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두 시간 그를 비끄러메어두는 게 좋아 라고 하였습니다. 쿠아시모도에게 원한이 있는 로뱅 혼자 그것을 찬성하면서 그래 그래 그래야만 그놈도 조금 정신을 차릴 테지 라고 하였습니다. 쥐구멍 아침 10시 었습니다. 아직 그래브 광장에는 축제일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며 타다 남은 불꽃 깍지를 걷어차기도 하고 호화롭게 포장을 친 기둥의 집에 아름다움을 구경하기도 하면서 제멋대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밀고 밀리며 점차로 처형장 주위로 몰려왔습니다. 이 떠들썩한 광경에서 광장 한쪽으로 눈을 돌리면 고풍의 아름다운 롤랑탑이 높이 솟아있습니다. 이 탑의 정면 모서리에는 기도서가 놓여있습니다. 비를 피하게끔 차양이 있고 집어가지 못하도록 창사를 쳐놓아서 읽고 싶은 사람은 쇠창살 사이에 손을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데를 펴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도서 옆에 철봉을 엇비스시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끼지 않은 기다란 창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밀실에 공기와 빛을 넣어주는 유일한 창으로 다른 창이나 문은 없습니다. 떠들썩한 파리의 중심지대에 이건 지독히도 쓸쓸하고 으슥한 곳이었습니다. 이 밀실은 300년 전부터 파리의 명소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롤랑이라는 아가씨가 십자군에 참가하여 전사한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재산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워버리고 자신은 이 밀실에 들어앉아서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면서 오직 시내의 봉사로서 일생을 보낸 곳입니다. 롤랑은 세상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뻣뻣한 검은 옷에 몸을 감추고서 낮에는 기도를 드리고 밤에는 돌베개를 베고 잤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문턱에 놓고가는 빵과 물만을 먹으면서 이 무덤같은 밀실에서 30년간이나 산 송장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세상을 떠날 때 이 밀실을 무슨 슬픈 사정으로 인하여 기도와 봉사의 생활로 들어갈 불행한 여성을 위하여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의 사람들은 이 으슥하고 쓸쓸한 밀실을 기도의 방이라고 부르지 않고 쥐구멍이라고 하였습니다. 쥐구멍에는 지금도 한 불행한 여성 귀신이 살고 있습니다. 쥐구멍 앞에서 세 사람의 부인이 불행한 여인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처형대 주위에는 또 하나의 불행한 인간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눈물 없는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군중은 3미터 가량 되는 높이의 네모진 처형대를 쳐다보면서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울긋불긋한 돌층계를 올라가면 그 죄인의 손과 무릎이 비끄러메어져 빙빙 돌면서 사방의 얼굴을 구경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손수레에 비끄러메일 죄인이 이끌려 왔습니다. 죄인이 대위에 비끄러메어진 것을 본 군중은 와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쿠아시모도를 본 것입니다. 바로 전날에 엉터리 교황으로 추대되어 이집트의 후작 갈리에의 임금이라고 하는 폐들에게 둘러싸여 군중에게 갈채를 받던 쿠아시모도가 그 똑같은 장소에서 처형되고 같은 군중에게서 욕을 본다는 것은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나팔소리가 울리고 군중이 잠잠해졌을 때 경관이 법률에 의한 형의 집행을 포거하였습니다. 그것이 끝난 뒤 그는 부하를 거느리고 배를 내려왔습니다. 쿠아시모도는 움직이지도 않고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하기는 저항하려고 해도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만큼 사슬이 살에 채워들 뿐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퀴에 앉혀졌습니다. 그리고 웃돌이와 셔츠도 벗겨지고 가죽끈으로 손발을 꽁꽁 묶여서 마치 도살장의 소처럼 거친 숨결을 토할 뿐 얼굴은 지극히 무표정하였습니다. 그때 로벤과 어울려와 있던 프롤로가 군중 속에서 정말 천치구나 마치 괴짝 속에 든 벌레처럼 지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모르는 꼴이야 하였습니다. 군중은 쿠아시모도의 등어리가 나온 것을 보고 헤헤헤 웃었습니다. 그 소동 중에 키가 작고 뚱뚱한 사나이가 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집행간 피에라였습니다. 그는 우선 빨간 모래가든 모래시계를 처형대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웃돌이를 벗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끝에 번쩍번쩍 빛나는 쇠부치를 붙인 기다란 가죽 회초리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오른편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렸습니다. 바퀴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위에서 쿠아시모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돌연 공포의 빛이 떠올랐으므로 구경꾼은 또 한바탕 와 하고 웃었습니다. 바퀴가 돌아감에 따라서 쿠아시모도의 혹이 있는 등어리가 피에라 앞에 오면 그는 매를 들어서 힘껏 후려 갈겼습니다. 쿠아시모도는 구아시모도는 비로소 모든 사정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격심한 놀라움과 고통이 쿠아시모도의 얼굴을 한층 흉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가 모기에 쏘일 때처럼 회초리가 등어리에 내려질 때마다 머리를 좌우로 돌릴 뿐이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꼽지의 등에서 시뻘건 피가 몇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회초리가 여러 번 내려쳐짐에 따라 가죽근 끝이 문드러지면서 군중 속으로 튀었습니다. 쿠아시모도는 다시 아까의 무감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충혈되고 그의 근육은 부들부들 떨리고 그의 손발은 절로 꿈틀거려서 그가 고통을 참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쿠아시모도는 하나밖에 없는 눈을 감고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이윽고 검은 복장에 검은 말을 타고 대열에 서있던 경관이 검은 지팡이로 모래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집행관은 손을 들었습니다. 바퀴는 조용히 멎었습니다. 쿠아시모도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경관이 쿠아시모도의 등어리에 피를 씻고 약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노랑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이것으로 쿠아시모도의 형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플로리앙에 위신을 세우기 위하여 덧붙인 한 시간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모래시계가 다시 한 번 놓여졌습니다. 쿠아시모도의 얼굴에는 분노와 증오와 절망이 검은 구름처럼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검은 구름은 나귀를 타고 나타난 신부의 모습을 보자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신부의 모습을 멀리 흘끗 바라본 순간 쿠아시모도의 얼굴에는 정다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양아버지 클로드 신부가 구원하러 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탄 신부는 처형대 위에 쿠아시모도를 보더니 갑자기 눈길을 떨어뜨리고 황급히 나귀를 달려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쿠아시모도는 낙심하여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오랫동안 구경거리가 되고 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도련 무서운 고함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을 다오 물을 다오 군중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도 차갑게 웃을 뿐 누구 하나 상대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쿠아시모도는 이마에 진땀을 흘리고 입에 거품을 부걱거리면서 물을 다오 물을 다오 하고 되풀이 하였습니다. 물이라 그렇게 먹고 싶으면 이것이라도 먹어라 하고 외치며 누군가 개천에서 주운 걸레 쪼가리를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네들은 모래를 던졌습니다. 쿠아시모도는 슬픈 표정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물 물 물 하고 신음 하였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에 길이 열렸습니다. 손에 탬버린을 들고 염소를 거느린 이집트의 처녀가 처형대로 다가왔습니다. 쿠아시모도의 눈은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그 처녀가 어젯밤 자기가 잡아가려고 하던 이집트 처녀인 줄 알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녀의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군중과 같이 자기에게 복수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처녀는 가볍게 돌층계를 올라와 쿠아시모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분노와 미움이 한데 섞인 얼굴로 처녀의 습격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녀는 허리에 찼던 표주박을 끄르더니 그의 바짝 마른 입술에 갖다대었습니다. 이 뜻밖의 친절에 그의 눈에서는 굴다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마시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처녀는 지루한 듯이 입술을 뾰루퉁하게 하더니 표주박 주둥이를 쿠아시모도의 입에 들이밀었습니다. 목이 타던 그는 정신없이 마셨습니다. 그는 물을 다 마시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처녀의 손에 입을 맞추려고 했으나 그녀는 어젯밤에 그의 소행을 생각하였음인지 황급히 손을 감췄습니다. 쿠아시모도는 원망스러운 듯이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는 어떤 슬픔도 어떤 미움도 지워버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처형대 위의 광경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다지도 미워하던 군중도 감격하여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하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마침 그때 롤랑탑의 창문에서 이집트의 돼지요 저주 받으라 하는 몸서리 쳐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해치워라 해치워라 이집트의 도둑놈을 해치워라 이제 너를 그 처형대에 올려놓을 테다 하는 저주의 말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기도만 들이는 롤랑탑의 여인에게 누구하나 항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으나 시름없이 사라지는 에스메랄다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기사와 아가씨들 쿠아시모도가 처형된 지도 몇 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벌써 3월 초순입니다. 태양은 제법 밝고 따사롭게 빛났습니다. 이런 밝고 조용한 날에는 파리의 사람들은 노틀담의 성당의 문을 구경 가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태양이 서산에 지려할 때 찬란한 저녁 햇빛에 쌓인 노틀담 성당의 건물은 장관이었습니다. 높은 발코니에 어여쁜 처녀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웃으며 노는 것이 보입니다. 그녀들이 쓰고 있는 모자에서 발꿈치까지 내려드려온 호화로운 베일과 사치스럽게 수놓은 목도리 비당과 빌로드로 만든 의상은 그녀들이 고귀한 가정의 아가씨들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사실 그녀들은 그 저택의 주인 공둘로리의 미망인의 귀여운 따님 리스와 그의 동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4월에 프랑스의 왕자와 화촉을 밝히는 플랑드리의 마그리트 공주의 시녀로 뽑히려고 그 선정을 하는 관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방에 계속된 발코니는 금빛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새끼사슴 빛깔에 벽보가 걸려있습니다. 방안의 커다란 날러 주위에는 방패와 갑옷과 투구의 휘장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이 집의 여주인 공들로리의 부인이 새빨간 빌로드의 안락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부인의 얼굴과 복장에는 55세라는 나이가 뚜렷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부인의 옆에는 보기에 훌륭한 그러나 어딘가 허영심이 강할 듯한 젊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렌구아루의 영극에 등장한 주피터 같은 찬란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들은 방안의 의자에 앉기도 하고 발코니의 걸상에 걸터 앉기도 하면서 제가끔 커다란 벽포의 한 자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수놓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가끔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유별나게 점잔빼면서 대답하였습니다. 노부인의 미소와 말소리로 이 젊은 기사를 딸 리스의 좋은 배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 사랑에 눈이 어두운 어머니는 젊은이의 냉담함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딸의 이야기만 꺼내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곁에 가서 저 아이와 이야기를 안 해요? 당신은 요새 갑자기 수줍어 하는 군요? 노부인은 젊은이를 리스 곁으로 밀었습니다. 젊은이는 수줍어 하는 것도 아니고 내외 하는 것도 아닌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리스의 곁으로 갔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당신이 수놓은 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그것은 바다의 궁전이라고 벌써 세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리스는 불쾌한 표정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젊은이의 냉담한 태도가 노부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젊은 처녀의 마음에는 곧 비쳤습니다. 젊은이는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만드나요? 젊은이는 무엇이든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고 그런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성황투 하는 성당에 바칠 거예요? 리스는 고개도 쳐들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발코니에서 광장을 바라다보고 있던 일곱살배기 배랑재가 리스 언니 어서 와서 보세요. 자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셨죠. 저 한가운데서 이쁜 여자가 춤을 춰요. 그리고 염소있게 무언가 재주를 시켜요. 하고 외쳤습니다. 아마 이집트인일 거야? 리스는 흥미없다는 듯이 대답하였습니다. 명랑한 아가씨들은 그 말을 듣더니 어머나 그래 어디 좀 보자 하면서 발코니로 나가버렸습니다. 리스는 젊은이의 냉담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면서도 동무들의 뒤를 따라서 나갔습니다. 젊은이가 난로 옆에 우드컨이 서있으니까 발코니에 나간 리스가 되돌아오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두어달 전에 이집트 처녀를 구해주셨다고 하셨죠?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저기서 춤추는 것이 그 처녀가 아닐는지요? 잠깐 와보세요. 기사 포벤은 리스의 말투로 그녀가 화해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발코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리스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보세요. 저기서 춤추는 처녀가 바로 그 여자 아니에요? 하였습니다. 포비는 리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쪽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염소가 그것이군요. 참 귀여운 염소인데 아가씨 중에 하나가 말하였습니다. 저 풀은 정말로 금일까요? 하고 베랄재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소녀는 이번에는 노틀담의 높은 탑을 가리키면서 응 언니 저기 검은 옷을 입고 서있는 것은 누굴까요? 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들은 일체의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브 광장을 내려다보는 북쪽 탑의 제일 높은 난간에 한 사나이가 두 손으로 턱을 꿰고서 열심히 광장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장으로 보아 신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은 새둥울이를 노리는 매 눈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저건 보주교 클로드님이에요. 리스가 말하였습니다. 아우, 저 신부가 아주 정신없이 춤추는 걸 쳐다보시네. 하하, 우스워라. 그렇지 않아요. 보주교 께서는 이집트인을 제일 싫어하시니까 저렇게 잘 추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나이가 있으려고요? 아가씨들은 제가끔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포비님, 당신이 저분을 아신다면 불러보세요. 하고 리스가 말하니까 아, 정말 그렇게 하세요. 하고 젊은 아가씨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손뼉을 쳤습니다. 부른다고 그 여자가 오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저쪽에서 나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고 첫째 나는 저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가씨들의 소원이시라면 어디 한번 불러봅시다. 포비는 난간에서 몸을 내밀면서 아름다운 아가씨 하고 불렀습니다. 처녀는 잠깐 발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시선이 폐비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움찔하면서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기사는 또 한번 부르면서 손짓 하였습니다. 젊은이를 쳐다보던 그녀의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탬버린을 옆에 끼고 원을 그리고 있는 군중을 해치면서 조심조심 저택으로 다가갔습니다. 염소로부터 세어난 비밀 잠시 후 큰 방의 문이 열리면서 이집트 처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간에 선 채로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베랑제는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처녀는 꼼짝도 안 했으나 그의 모습은 거기 있던 아가씨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스메랄다의 아름다움에 화가 난 아가씨들은 조금이라도 자기들보다 못한 점을 찾으려고 하는 듯이 차가운 눈으로 이집트 처녀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염치없이 훑어보았습니다. 에스메랄다는 그들의 눈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머리를 수그린 채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먼저 말문을 연 것은 펩이었습니다. 아가씨들이요 어떻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녀입니까 젊은이의 염치없는 말은 아가씨들의 가슴에 질투의 불을 질렀습니다. 밉진 않군요 리스가 냉정하게 말하였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은 무엇인가 수근수근 서로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공둘리의 부인은 처녀 이쪽으로 와요 하였습니다. 이집트 처녀는 부인 말에 순종했습니다. 페비는 그녀에게 다가서면서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나를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 하였습니다. 요 전날 밤 왜 그렇게 도망쳤죠? 무서웠어요? 아니요. 그럼 무엇 때문이었나요? 페비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비밀입니다. 이집트 처녀는 커다란 눈을 똑바로 뜨면서 똑똑히 말하였습니다. 어떤 비밀인지 알고 싶군요? 하고 리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노부인은 네가 춤추든가 염소에게 재주를 부리게 하든가 아니면 빨리 나가줘요? 하고 날카롭게 말하였습니다. 이집트 처녀는 잠잣고 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눈에 눈물이 글썽하여서 페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가씨 아직 돌아가지 마세요. 제발 춤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아름다운 춤을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름다운 아가씨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페비가 말하였습니다. 나의 이름은 에스메랄다예요. 처녀는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주 이상한 이름일세 역시 마술장인 게죠. 아가씨들은 업신여기는 듯이 웃었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을 주고받을 동안에 어린 배랑제는 염소를 데리고 방구석으로 갔습니다. 도리는 금방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염소의 목에서 주머니를 끌러 속에 든 것을 방바닥에 쏟았습니다. 그것은 나무조각 한 장 한 장 에 글자를 한 자씩 쓴 것이었습니다. 염소는 나무조각이 방바닥에 흩어지니까 곧 금빛깔의 앞발을 쳐들어서 그것들을 차례로 놓아 방바닥에 하나의 글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리스 언니 염소가 글자를 썼어요. 잠깐 이리로 와보세요. 배랑제의 목소리에 아가씨들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염소가 쓴 글자는 회비 라는 기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 염소가 이걸 썼다고? 리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언니 정말이에요? 소녀의 말에 거짓은 없었습니다. 리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자기의 비밀이 염소로 말미암아 새었으므로 얼굴빛이 변하여 풀립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페비는 놀라움과 기쁨을 입가에 띄면서 정답게 웃음 지었습니다. 비밀이란 것이 이것이었군요? 리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노부인은 슬픔에 잠긴 딸을 껴안으면서 리스야 아우 리스야 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하였습니다. 그리고 괘씸한 듯이 에스메랄다를 흘겨보면서 빨리 나가지 못할까?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에스메랄다는 글자를 주워모아 주머니에 넣고 염소와 함께 기운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리스는 어머니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 하나의 문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페비는 두 개의 문 앞에서 한참 주저하더니 이윽고 에스메랄다의 뒤를 쫓아서 층계를 내려갔습니다. 신부와 시인 북쪽 탑 위에서 광장을 내려다보면서 열심히 이집트 천의의 춤을 지켜보던 신부는 확실히 클로드 부주교였습니다. 클로드는 그 탑에 비밀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쪽으로 얕은 창이 있는 아무 장식도 없는 마치 암굴 같은 기분이 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클로드는 매일 해가 지기 한 시간 전에 그 방으로 와서 때로는 새벽역까지 혼자 그곳에서 지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문 앞에 서서 열쇠 구멍에 열쇠를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탬버린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클로드는 황급히 열쇠를 허리춤에 넣고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광장을 내려다본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 밑에는 온 파리가 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로드의 눈은 단 한 가지의 것에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에스메랄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부의 얼굴에 넘치는 불꽃은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움직이지 않는 눈동자에는 격한 마음의 동요가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춤을 춥니다. 그녀는 춤을 추면서 탬버린을 교묘하게 손끝으로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 높이 던졌다가 다시 받기도 합니다. 무서운 얼굴이 저를 바라보리라고는 까맣게 모르고 정말로 즐거운 듯이 경쾌하게 춤을 춥니다. 그 둘레는 군중이 애워 쌌습니다. 가끔 빨강 노랑이 섞인 옷을 입은 사나이가 밀려오는 군중을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끝나면 에스메랄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걸터 앉아서 염소의 목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사나이는 이집트 처녀의 한패인 듯 하였으나 클로드가 있는 데서는 그 사나이가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낯선 사나이를 발견한 뒤부터는 클로드의 시선은 처녀와 사나이 두 사람에게 향하였습니다. 신부의 얼굴은 점차로 어두워졌습니다. 난간에 기대였던 그는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저놈은 과연 누굴까 이때까지 저 처녀는 혼자 있었는데 하면서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도중 종로 앞을 지날 때 신부는 쿠아시모도가 난간에서 광장을 내려다보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쿠아시모도는 아래에 정신이 팔려서 클로드가 종로 앞을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저놈도 이집트 처녀를 보는 것일까 클로드는 이상한 생각을 품은 채 계단을 내려가서 살그머니 탑문을 열고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집트 처녀는 어디 갔습니까 클로드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곁에 있던 사나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마 저쪽 집으로 춤추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집트 처녀가 춤추던 담요 위에는 빨강과 노랑의 얼룩옷을 입은 사나이가 허리에 손을 얹고 얼굴을 붉히면서 의자를 들어 공중 높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의자 위에는 근처에서 빌어온 고양이가 비끄러 메어져서 야옹 야옹 울고 있습니다. 마침 고개사가 고양이와 의자를 들고서 클로드의 앞을 지날 때 뭐야 그랭구아르가 아니야 하고 클로드가 불렀으므로 남자는 깜짝 놀라서 고양이와 의자를 그 곁에 구경꾼 머리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와 하고 웃었습니다. 만약 그랭구아르가 부주교의 날카로운 눈짓에 이끌려서 성당 안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고양이 임자와 의자로 머리를 맞은 구경꾼에게 몰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성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클로드는 대여섯 발자국 들어가서 오뚝 서더니 그랭구아르의 얼굴을 응시하였습니다. 그랭구아르는 자기의 괴상한 모양이 들켰으므로 부끄러워서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랭구아르 나는 여러가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 제일 첫째 자네는 이 두어달 동안 통 보이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디갔었는가 그리고 지금 보니 광대같은 옷을 입고서 그건 무슨 흉낸가 선생님 배울 낯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끄러운 건달패 흉내를 내게 되니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이렇게밖에 할 도리가 없습니다. 불행의 시초는 나의 옷이 누더기가 된 데서부터 입니다. 현지의 문명은 우리들이 발가벗고 다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람도 차가워서 나는 그들이 내준 옷을 두 말 없이 받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굉장한 직업을 얻었군 그래 선생님 저도 의자에 고양이를 태워서 재주를 부리기보다는 시인으로서 아름다운 노래를 읊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시도 나의 창자를 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마그리트 공주를 환영하는 걸작을 썼으나 시 당국에서는 한 푼의 원고료도 안 줍니다. 그러나 나의 친구가 된 거지들은 나에게 여러가지 재주를 가르쳐서 나에게 자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벌써 20여종의 재주를 배웠습니다. 덕분에 내 장사의 자본이 되어주는 이 튼튼한 이빨에 매일 음식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학문을 버리고 탬버린이나 의자를 떠매고 다니는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클로드는 잠잣고 그랜그와루의 변명을 듣고 있었으나 갑자기 상대방의 마음속을 꿰뚫을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면서 질문하였습니다. 자네는 왜 이집트 처녀와 함께 있었나? 선생님 그 처녀는 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처녀의 남편입니다. 신부의 어두운 눈 속에 불길이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자네는 그런 집시와 결혼할 만큼 타락하였는가? 자네는 신을 잊었는가? 신부는 그랜그와루의 팔뚝을 잡으며 성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잘못 아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들은 결코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서로 남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내니 남편이니 하는 것인가? 다만 기적의 거리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뿐이지 우리들은 형제나 동무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처녀는 자기의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을 때까지 결코 결혼하지 않는다고 맹세였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 즉시 언제나 목에 걸고 있는 부적의 효과가 없어진 답니다. 그랜그와루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간단히 하였습니다. 그 처녀는 아직 어린데 정말 자기의 몸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몸을 지키는데 세 가지 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집트의 후작이라는 노인이 그를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거리의 사람들은 그를 마치 제2의 동정녀 마리아로 모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상한 단돌을 어딘가에 감추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에게 손을 대면 벼랑간 그 단돌이 튀어나옵니다. 사실 그 처녀는 아름다운 여왕벌입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아름답고 동정심이 많고 순진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이 세상에서 단 두 사람 그녀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은 롤랑탑에 사는 여자이고 또 한 사람은 무서운 얼굴에 검은 옷을 입은 신부인데 롤랑탑에 날카로운 눈초리로 언제나 그녀를 노려본다고 하더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클로드는 당황한 빛을 보였으나 곧 침착해졌으므로 시인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렌구아르는 에스메랄다가 얼마나 순진한 처녀인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그녀는 다른 이집트 여자처럼 점이나 요수를 부리지도 않는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염소의 재주라는 것도 지극히 악이 없는 것으로써 그 중에서 제일 놀라운 것이라야 페비라는 단어를 늘어놓은 것 정도라고 말하였습니다. 뭐? 페비라고? 클로드가 반문하였습니다. 주문인지 기도인지 모르지만 가끔 입속으로 페비 페비라고 외우니까요. 그것은 확실한가 사람의 이름은 아닐 테지 사람의 이름이라니 누구의 이름입니까? 나도 몰라. 선생님 이것은 나의 상상입니다만 이집트인은 태양을 예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페비는 태양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몰라.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잘리나 나를 퍽 따르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태양을 숭배하거나 페비를 외우거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잘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르십니까? 염소의 이름입니다. 클로드는 방바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더니 문득 얼굴을 들면서 크렌구아루 자네는 그녀에게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는가?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염소 말입니까? 아니 처녀에게 아 나의 아내 말입니까? 예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부모님의 영혼을 걸어서 그렇게 맹세할 수 있는가? 부모님의 영혼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영혼을 걸어서라도 맹세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 용서하여 주시렵니까? 말해보라. 이 일에 선생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창백한 신부의 얼굴이 소녀의 뺨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잠자코 있더니 그렌구아르 그렌구아르 나는 그대의 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알았나? 자네는 절대로 처녀와 진짜 결혼을 하여선 안 되네. 그런 짓을 하면 악마의 포로가 된다. 인간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은 인간의 육체이다. 알았지? 그럼 됐네. 이제 가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멍하니 서있는 그렌구아르를 밀치고 황망히 사라졌습니다. 얼빠진 종 쿠아시모도가 저영된 뒤로 노틀담 성당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의 종소리가 전처럼 말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의 노틀담 성당의 종소리는 언제나 즐거움에 떠는 듯 했습니다. 높고 얕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각가지 말을 하는 듯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이 말을 잃어버린 것처럼 힘없이 울립니다. 마치 종로가 악사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3월 25일 화요일 그날은 통고절을 기념하는 축제일이었습니다. 하늘은 드놓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구아시모도의 가슴에는 문득 종에 대한 애착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비호같이 북쪽 탑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문도 열어놓은 채 높은 종로를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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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전에 행복한 마음을 도로 찾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빛내면서 여섯 개의 종 아래를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자, 빛나는 빛나는 태양과 즐거운 노래가 필요한 날이다. 자, 모두 요쾌하게 울어라. 가엾게도 기옴. 너는 벌써 숨이 찼구나. 여섯 개의 종은 쿠아시모도의 목소리에 격려되어서 머리를 흔들고 어깨를 털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쿠아시모도는 돌연 눈 광장에 있는 아름다운 에스메달다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탬버린을 흔들면서 춤추고 있습니다. 곁에는 하얀 염소가 웅크리고 앉았고 주위에는 많은 구경꾼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쿠아시모도는 종을 등지고 난간에 달라붙어서 열심히 에스메달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리에서는 기옴도 가브리엘도 두 마리의 참새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추악한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따사로운 표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먼 다리 위에서 노틀담의 종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종소리가 그쳤으므로 고깃덩이를 보면서도 할 수 없이 쫓겨가는 개처럼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형과 아우 같은 달의 같은 달의 어떤 개인날 아침이었습니다. 젊은 학생 프롤로는 기분이 좋아서 휘파람을 불며 침대에서 뛰어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으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방바닥에 메어쳤습니다. 가엾은 지갑자식아 너는 한 푼도 없는 가난뱅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너의 생명을 구원하여야 되겠는데 아 잠깐만 참아라 형님에게로 데리고 갈 테니 그 대신 형님의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알았니? 그러면 형님이 설교를 들어준 값으로 얼마간 줄 테니까 참을 수밖에 옷을 다 입더니 내동댕이 쳤던 지갑을 집어넣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설교는 확실한데 돈은 어떨까? 좋아 밑자의 본전이야 이런 생각을 하자 그는 망설이지 않고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주교는 어디 있는가? 신부 한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주교는 북쪽 타비에 계십니다. 국왕폐하나 법왕폐하에 행차하시면 모르되 그 외에 어떤 사람이 와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건 고마운 일인데 이런 때가 아니면 형님의 살림을 조사할 기회가 있어야지 하며 프롤로는 북쪽 탑으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그는 한없이 계속되는 층계에 실증이 나서 몇 번이나 혀를 차면서 겨우 밀실 도착하였습니다. 당도하였습니다. 열쇠 구멍에 열쇠가 꽂힌 채 문이 조금 열렸으므로 프롤로는 가만히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의자에 걸터 앉은 사나이는 테이블 위에 엎어지듯이 몸을 구부리고 무엇인가 들여다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쪽에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커다란 대머리가 똑똑히 보입니다. 틀림없는 클로드 부주교입니다. 클로드는 아우가 온 줄도 모르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펴놓았던 책을 접더니 무엇인가 애타는 생각을 잊어버리려는 듯이 눈 위를 창백한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못과 장도리를 잡더니 어떻게 기름도 심지도 없는 불을 켤 방법은 없을까? 시험해보자. 만약 이 못대가리에서 푸른 불이 나오면 내가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수로 패비라는 사나이의 무덤을 파였지. 클로드는 가졌던 장도리를 내닷없이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클로드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듯이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잡았습니다. 프롤로는 형이 무엇인가 번민하는 모양을 보자 보아서는 안될 것을 본 것 같아서 가만히 문쪽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쿵쿵거리며 되돌아왔습니다.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다. 클로드가 말하였습니다. 프롤로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클로드는 비로소 뒤를 돌아보며 뭐야 너냐 하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틀림없습니다. 프롤로는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뭐하러 이런데 왔어? 형님 사실은 청이 있어서 왔는데요. 프롤로는 손가락으로 모자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목소리만은 애처롭게 내었습니다. 뭐냐 약간 충고를 들려주시죠. 그러고 나서는 늘 하는대로 돈을 좀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이죠. 프롤로 나는 너를 보면 정말 불쾌하다. 그렇습니까? 프롤로는 한숨 지었습니다. 클로드는 의자를 뺑 돌려서 아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못된 짓을 하고 다니니까 매일같이 내게 항의가 들어온다. 너는 알베르작을 때렸다니? 그에 대해 변명이 있느냐? 아,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바보 같은 자식이 말을 달리면서 흙탕물을 학생들에게 튀기길래 막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파르겔의 옷을 찢은 데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까짓 거 모자 한 개요? 그게 기물파손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기물파손이 아니다. 의복 훼손이다. 너는 라틴어도 모르는가 보구나. 프롤로가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플로드는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거 보아라. 너는 요즘 조금도 학문의 진보가 없구나. 라틴어도 몰라. 그리스어도 몰라. 도대체 그러고서 뭘 공부한단 말이냐? 프롤로는 대담하게 눈을 들어서 능청맞게 말하였습니다. 형님 제가 그렇게 어학을 못한다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시험하여 보세요. 우선 저 벽에 쓰여있는 그리스를 번역하여 볼까요? 어느 것 말이냐? 적어요. 프롤로는 아까 문틈으로 방을 엿보았을 때 형이 벽에 쓴 그리스를 가리켰습니다. 클로드의 창백한 얼굴이 더욱 창백하게 되었습니다. 말해보렴. 클로드는 마지 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명! 하고 프롤로가 말하였습니다. 클로드는 새파랗게 되었습니다. 아오는 그런 것에는 상관없이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것은 정욕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님? 저도 약간은 그리스를 알죠? 부주교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어의 시험은 그를 깊이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프롤로는 재빨리 그 눈치를 알아차리고 이 기회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마음먹고서 웅변을 토하였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식하지는 않으니까 그다지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보세요. 훌륭한 아우가 될 테니까요. 세상 놈들이 뭘 아는 줄 아세요? 나도 속셈은 다 차릴 대로 차리고 있어요. 그러나 프롤로의 이 말도 클로드의 찡그려진 얼굴을 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결론을 말해라. 그러시다면 말씀대로 결론을 여쭙겠습니다. 전래대로 돈 돈 돈 돈을 주십시오. 프롤로 일하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지어다 라는 것이다. 프롤로는 잠시 동안 기가 막힌 듯이 방바닥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들고서 그럼 그럼 형님 도저히 안 되겠군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지어다. 이 말을 듣더니 프롤로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계집애처럼 흐느끼면서 오 또 또 또 또 또 라고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대체 무슨 소리냐 클로드는 기가 차서 물어봅니다. 아니 형님 모르세요? 이거 그리스어예요. 인간의 가장 격심한 비애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면서 프롤로가 갑자기 깔깔깔 웃었으므로 클로듀도 그만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클로드의 연구 조수가 들어와 성당 정면에 있는 조각의 설명을 원했으므로 클로드는 아우에게 지갑을 던져주고 나갔습니다. 프롤로는 또 돈이 될 만한 것이 없나 하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책장 위에 올려놓은 손그릇에서 무엇인가 하나 골라서 호주머니에 넣더니 새처럼 층계를 뛰어내려갔습니다. 성당 밖으로 나오더니 아이고 아무리 천국이 가까워도 이런 층계를 올라가는 것은 딱 질색이다. 아 나는 숨을 헐떡이면서 천국에 가느니 역시 진흙 구덩이에 있는 것이 좋아 오 사랑하는 거리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몇 발자국 갔을 때 거기 클로드와 그의 연구 조수가 서서 무엇인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롤로는 형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 조각은 윌리엄의 작품으로서 클로드가 이렇게 말할 때 한 사나이가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뒤를 돌아다본 프롤로는 요우 베비군이 아닌가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베비라는 이름이 부주교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는 몸소리를 치면서 조각의 설명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얼굴로 길 가운데서 아우와 이야기하고 있는 젊은 기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떠냐 우리 한 잔 할까 프롤로가 말하였습니다. 한 잔 하는 것은 좋은데 슬프게도 오늘은 빈털터리야 페비가 쾌활하게 말하였습니다. 프롤로는 형에게서 구걸한 지갑을 보였습니다. 자네 지갑은 어차피 물동이 안에 비친 다를 테지 있는 것은 그림자뿐 건져 보면 먼지 뿐일 거야 그런데 그 먼지가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먼지야 프롤로가 지갑 속에 돈을 손바닥에 꺼내 보이니까 페비는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랐는데 정말 돈이건 그래 눈이 부신데 바보 같은 용을 가진 것도 나쁘진 않아 자네는 운이 좋은 사나이야 두 사람의 청년은 바로 뒤에 클로드가 서 있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짓거리면서 번화가를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클로드는 어두운 얼굴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페비인가 그렌구아르를 만난 이후 밤이나 낮이나 그의 마음을 괴롭히던 페비 바로 그것인가 혹시 틀릴지도 모르나 하여간에 페비라는 글자에 틀림은 없다. 클로드는 마력을 가진 이름에 이끌려 정신없이 젊은 기사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큰 소리로 짓거리면서 걸어갑니다. 마침 길 모퉁이를 돌았을 때 멀리서 템버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로드는 기사가 프롤로의 소매를 잡아 끌면서 여봐 빨리 걷세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저 염소를 데리고 다니는 이집트 처녀를 만나면 좀 재미없어. 에스메랄드 말이지? 그래 거리에서 그 애가 말이나 걸게 되면 약간 곤란하지. 사실은 말이야 하고 젊은 기사는 프롤로의 귀에 무엇인가 소곤거렸습니다. 자네 정말인가 프롤로가 말하니 페비는 싱글싱글 웃었습니다. 정말이고 말고 오늘 저녁인데 그 처녀가 정말 올 것 같은가 그런 걸 의심하다니 자네 좀 어떻게 된 게 아니야 페비 자네는 행운하다 이 대화를 듣고서 클로드는 이빨이 딱딱 마주쳐졌습니다. 그의 몸뚱이가 떠는 것이 보입니다. 그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가로수에 기대어서 잠시 진정한 뒤 다시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나무 잎사귀로 변한 금화 이브의 사과라는 술집은 학교로 가는 길모퉁이에 있었습니다. 이미 해가 졌으므로 등불이 켜진 술집은 어둠 속의 대장간처럼 불이 화나여 흥청거려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바쁜 발길은 떠들썩한 창 앞을 분주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아까부터 술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드나드는 사람을 감시하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외투로 몸을 휩싸고 눈만 반짝입니다. 그 외투는 지금 바로 옆 가게에서 산 것으로써 3월의 밤바람을 막음과 동시에 그의 신분을 말하는 복장을 감추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는 가끔 창 앞에 발을 멈추고 가게 안을 엿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술집 문이 열리고 두 청년이 나왔습니다. 검은 외투에 몸을 휩싼 사나이는 두 사람의 옆 얼굴이 창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에 비치자 어둠 속으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지금이 셋이다. 지금부터 가면 꼭 약속 시간에 맞을 거야. 동쪽과 서쪽을 혼돈해서는 안 돼. 우리 하숙은 이쪽이다. 여봐, 프롤로. 자네 굉장히 취했군. 동무길인데 바래다 주고 싶으나. 나는 애쓰멜을 다와 약속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만 헤어지세. 아, 좋아. 자네는 자네 길을 가게나. 내게는 수많은 별림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그런데, 프롤로. 자네게 돈이 좀 안 남았나? 배하, 각하. 그와 같은 책망은 무리입니다. 소인은 그저 비틀거렸을 뿐으로. 여봐, 여봐, 프롤로. 제발 돈 좀 꿔줘. 나는 생미셸 다리에서 나의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기로 했어. 자, 자네 지갑을 뒤지겠네. 정말 말씀대로야. 저쪽 거리는 이쪽 거리에 저쪽에 있고, 이쪽 거리는 저쪽 거리에 이쪽에 있고. 할 수 없는 주정꾼이구나. 페비는 프롤로의 가슴을 쳤습니다. 프롤로는 비실거리며 벽에 가서 기대더니 주르르 미끄러져서 쿵 하고 공등방아를 쬐었습니다. 페비는 곁에 가서 그를 발길로 뒹굴려서 돌베개를 베어 주었습니다. 프롤로는 그대로 기분 좋게 코를 들으렁거렸고, 검은 긴 외투의 사나이는 길바닥에 자빠진 청년의 머리맡에 서서 2, 3초 동안 주저하더니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짓고 기사의 뒤를 쫓았습니다. 페비는 미행당하는 것을 눈치채고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어서 따라오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서면 그림자도 섰습니다. 그가 걸으면 그림자도 걸었습니다. 흥, 날치기냐 뭐냐. 이쪽은 한 푼도 없는데. 젊은 기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발을 멈추고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거리에는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그 검은 그림자가 느릿느릿 움직일 뿐입니다. 쳐다보니 검은 긴 외투에 깃을 세우고 모자를 푹 눌러쓴 사나이는 돌부처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의 두 개의 눈은 고양이 눈처럼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페비는 용감한 사나이였으므로 검은 그림자의 곁으로 다가가서 돈이 필요한가? 그러나 내가 가진 돈은 없다. 이 학교의 성당에 들어가면 연보상자가 있다. 하였습니다. 검은 옷의 사나이는 불쑥 페비의 팔을 탁 잡으며 음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기사 페비 그대는 누군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가? 너의 이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오늘 밤 누구와 만날 약속을 한 것도 알고 있다. 7시에 약속이지? 지금부터 15분 내에 만나야 한다. 미셀 다리에서? 그렇다. 여자를 만나지? 바로 맞았다. 상대의 이름은? 에스메랄다. 페비는 싱글거리며 대답하였습니다. 에스메랄다라는 이름을 듣더니 검은 외투를 입은 사나이는 기사의 어깨를 붙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너는 거짓말을 한다. 기사는 어깨에 걸린 손을 뿌리치고서 불쑥 허리의 칼에 손을 대면서 외쳤습니다. 무례한 놈, 페비는 그런 말을 가만히 들을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말해봐라.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다. 너는 거짓말을 한다. 검은 옷의 사나이는 꿈쩍도 안 하고 다시 한 번 되풀이 말하였습니다. 응, 말 잘했다. 페비가 칼을 쓱 뺐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기사 페비, 그대는 그녀를 만날 약속을 한 것을 잊었는가? 검은 옷의 사나이는 침착하게 말하였습니다. 청년의 분노는 끓어오르는 우유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면 금방 가라앉듯이 그 한마디에 그는 손에 들었던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페비, 나는 내일이라도, 내달이라도, 내년이라도, 혹은 10년 뒤까지도 그대의 칼을 상대하겠다. 그러나 오늘 밤은 여자와의 약속을 이행하여라. 그렇다. 나는 여자와 칼이 제일 좋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이 되었으니 더 할 말이 없다. 좌우간 선약부터 해치워야지. 그것이 좋다. 빨리 가라. 그대의 예의에는 감사한다. 정말은 그대의 목줄을 끊어서 개천에 집어던지고서 여자를 만나러 가도 좋지만 약속 시간이 다가와서 할 수 없이 그대의 생명은 내일까지 보관해둔다. 그런데 큰일 났는데 돈이 없으니? 돈은 여기 있다. 이거 놀랐는데? 그대는 훌륭한 놈이다. 페비는 사나이의 찬 손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그대가 말한 것이 정말이라는 증거를 보여다오. 나를 어디 어두운 구석에서 상대 여자가 진정 에스메랄다인가 확인하게 해다오.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럼 같이 가자. 좋아. 나는 그대가 도깨비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밤만은 동무가 되어준다. 내일은 준 돈과 칼을 갚을 테다. 두 사람은 급한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물소리가 들리는 미셀 다리에 당도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여기 대기시켜 놓고 여자를 불러오겠다. 하고 페비가 말했으나 사나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페비는 어느 집의 문을 발로 세게 쳤습니다. 누구야? 집 안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나다. 그 소리에 문이 싹 열렸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노파가 한쪽 손에 등불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얼굴도 손도 목도 주름투성입니다. 이빨이 없는 입술이 축 늘어져서 보기 흉하며 흩어진 흰 머릿속에서 작은 눈이 번득였습니다. 방안도 노파의 모양처럼 어수선하였습니다. 시커멓게 그른 친정, 늘어진 거미줄, 다 부서진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먼지투성이 방바닥에 더러운 아이가 드러누워서 칭얼거리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벽에 붙은 2층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보입니다. 검은 옷의 사나이는 방에 들어가더니 외투깃을 세우고 턱을 깊이 묻었습니다. 페비는 낯선 사나이에게서 받은 금화를 노파에게 주었습니다. 노파는 받은 금화를 테이블 서랍에 넣었습니다. 방바닥에 두루 누워서 칭얼거리던 아이는 그것을 보더니 노파가 안 보는 사이에 가만히 금화를 훔쳐내고 그 대신 거기다가 나뭇잎을 한 개 넣었습니다. 노파는 두 사람에게 손짓하며 앞장서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페비는 벽장 문을 열고 검은 옷의 사나이에게 들어가 있으라고 손짓하였습니다. 검은 옷의 사나이는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페비는 문을 닫고 노파와 같이의 층계를 내려갔습니다. 단돌을 든 손 페비는 몰랐으나 검은 옷의 사나이는 노틀담 성당의 부주교 클로드였습니다. 벽장 속은 좁고 낮아서 사람이 설 만한 여지가 없었으므로 클로드는 먼지 속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름다운 에스메랄다와 기사 페비 그리고 한길에 내버리고 온 동생 프롤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약 반시간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층계를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로드는 문틈에 눈을 대고 내다보았습니다. 처음 들어온 것은 기사이고 계속하여 에스메랄다가 어두운 계단 위에 빛나는 별처럼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 저쪽의 긴 의자에 나란히 걸터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불이 두 사람의 젊은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얕은 침대가 있고 그 옆으로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이 긴 속눈썹을 내려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눈썹이 그의 장밋빛 얼굴에 아름다운 그림자를 던졌습니다. 다리는 보이지 않았으나 거기에는 염소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페비씨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짓은 정말 나쁜 짓이에요. 저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하였습니다. 당신을 경멸하다니 원 별말을 다 하시는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밤늦게 당신과 함께 이런 데 왔으니까요. 벽장 속에 들어있는 신부는 숨을 죽이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말을 또 하면 나는 당신을 정말 미워하겠어요? 기사는 점잔을 빼면서 말하였습니다. 어머나 왜 날 미워하세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저녀는 깜짝 놀란 듯이 기사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너무나 박정한 소리를 하니까 나는 나의 맹세를 깨뜨리고 있어요. 어머니를 찾을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에스메랄다는 잠자코 아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만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한숨과 더불어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어쩔 줄 모르던 페비는 그 고백을 듣더니 안심이 되었는지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면서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가만히 그 손을 밀치면서 페비 당신은 친절하고 동정이 많고 씩씩하세요. 당신은 나 같은 고아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 같은 훌륭한 기사에게 구원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의 꿈의 기사는 당신처럼 훌륭한 갑옷을 입고 당신 같은 얼굴을 하고 당신 같은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페비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요? 나는 당신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칼을 빼어서 보여주세요.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아가씨군요. 기사는 웃으면서 칼집에서 칼을 뺐습니다. 그녀는 칼자루를 칭찬하고 칼날을 자세히 보고 특별히 거기 쓰여있는 글자에 주의하였습니다. 너는 용감한 분의 물건이 되어 참 행복하겠다. 그녀는 칼에 입을 맞췄습니다. 포비는 그녀가 아래를 보는 동안 아름다운 목에 살짝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얼굴빛이 붉어지면서 얼굴을 쳐들었습니다. 포비 서서 걸어보세요. 당신의 박차가 내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어머나 당신은 어찌 그리도 아름다울까요? 기사는 그녀의 청대로 서서 걸어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정말 애기 같군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구강을 모시고 있는 모사로서 정장을 한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야말로 당신은 훌륭하다고 칭찬할 거예요. 포비는 다시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에스메랄다의 어깨에 손을 얹어 끌어안았습니다. 에스메랄다가 흠짓하면서 얼굴을 쳐든 순간이었습니다. 기사의 뒤에 일그러진 창백한 얼굴과 단도를 잡은 흰손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검은 옷에 몸을 휩싼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벽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처녀는 무서운 도깨비의 모습에 너무나 놀라서 소리도 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매에 쫓기는 꽁처럼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녀는 단도가 기사의 등어리에 쿡 찔리고 피가 뻗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 분하다 하며 포비는 방바닥에 털썩 엎어졌습니다. 동시에 에스메랄다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야경 병사들에게 애워 쌓여 있었습니다. 피에 젖은 기사도 검은 옷의 신부도 그곳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방이 개천으로 면한 창문이 열려져 있고 그 곁에 검은 외투가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것을 주우면서 이것은 폐비를 찌른 마술사가 잊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 3편 집시 에스메랄다 재판받는 에스메랄다 그랭구아르를 위시하여 기적의 거리의 사람들은 에스메랄다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에스메랄다가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염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염소가 없어진 것은 그랭구아르를 더욱 슬프게 하였습니다. 기적의 거리의 사람들은 매일 손을 나눠서 찾았으나 아무 단서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탁발승의 한 사람은 에스메랄다가 젊은 기사와 같이 미세일 다리를 거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가 사나이들과 밤거리를 거닐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녀는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에스메랄다의 실종을 한층 더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랭구아르는 모든 일을 다 집어치우고 에스메랄다의 행방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출판하려고 벼르던 걸작 시의 생각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랭구아르가 슬픔에 잠겨 무거운 다리를 끌면서 트루넬 감옥 앞을 지나가는데 재판소 입구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랭구아르는 안에서 나오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소만 뭐 친위대에 기사를 죽인 여자를 재판한다네요? 그런데 이 사건에는 마법이 끼었다고 주교 우리 형님인 부주교 그 밖의 성당의 관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나는 형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애 먹고 있죠. 아 돈이 없어서 큰일 났는데 라고 청년은 말하였습니다. 그거 안됐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나의 호주머니는 구멍투성이어서 동전이 한 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려 그렌구아르는 청년의 형님인 클로드 부주교를 안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젊은 학생은 사라졌습니다. 그렌구아르는 재판같이 좋은 구경은 없다고 생각하고 군중에 끼어서 재판소에 층계를 올라갔습니다. 여기저기에 테이블 위에 놓인 촛불빛이 서기의 머리와 그 앞에 쌓아놓은 서류를 비치고 있습니다. 방청석은 군중으로 꽉 차있었습니다. 양옆의 테이블에는 관리들이 앉아있습니다. 한층 높은 정면 자리에는 기분이 이상할 정도로 못표정한 얼굴을 한 재판관들이 쭉 늘어앉았습니다. 맨 뒷줄은 컴컴하여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렌구아르는 옆에 있는 사나이에게 물었습니다. 저들은 누구의 재판을 합니까? 피곤은 아직 안 나왔나요? 와 있어요. 젊은 처녀인데 군중 뒤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군요. 그렇습니까? 어디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이 사람을 안주하여 연애하는 것을 구경이나 합시다. 그렌구아르가 말하였습니다. 그때 증인의 진술이 시작되었으므로 방청석은 조용해졌습니다. 증인석에 나온 것은 마치 걸레뭉치처럼 허리굽은 높아였습니다. 나리님들 들어주세요. 이것은 나의 이름이 파루루 데린 것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나는 미셀다리 근처에서 40년이나 살면서 칩새도 또박 또박 내고 세금도 틀림없이 바치고 있는 정직한 시민입니다. 그날 밤 내가 시를 찾고 있으려니까 누가 문을 두드림으로 등잔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보니 훌륭한 기사와 검은 옷의 사나이가 서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검은 옷으로 몸을 휘감고 있어서 보이는 것은 불타는 듯한 눈뿐이었습니다. 기사는 나에게 2층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나 주었죠. 나는 그 돈으로 내일 포즉간에 가서 소시지나 사야겠다고 생각하며 서랍 속에 넣어두고 두 사람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신을 놓은 사이 검은 옷의 사나이는 자취를 감췄으므로 왠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사는 기사는 밖에 나갔다가 온다고 말하고서 나갔습니다만 금방 어여쁜 처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보통 아가씨들처럼 좋은 옷을 입지는 않았으나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으며 염소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2층으로 올려보내고서 다시 시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무서운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잇따라 2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우리 집은 2층과 아래층 두 방뿐인데 뒤는 개울과 붙어있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2층 문 소리를 듣고 곧 아래층 창문으로 달려 갔더니 눈앞에 검은 것이 떨어지면서 물소리가 첨벙 났습니다. 마침 달이 밝았으므로 내 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나이가 거리 쪽으로 헤엄쳐가는 것이 보였죠. 그건 틀림없이 내가 처음에 본 검정 옷의 도깨비 였습니다. 그래서 곧 야경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2층을 조사해보니 기사는 등에 칼을 꽂고 넘어져 있고 처녀는 그 옆에서 죽은 척하였고 염소는 방구석에 있었습니다. 그 밤의 이야기는 이것뿐인데 자 이튿날이 되어서 내가 부주관에 가려고 테이블 서랍을 여니 이게 웬일일까요? 어제 둔 금화가 나뭇잎으로 변해버린 게 아니겠어요? 증인 처음에 너희 집에 간 두 명 중 한 명은 2층으로 올라가더니 곧 자취를 감추었다가 다음에 보았을 때는 신부의 옷차림으로 생강을 헤엄쳐가고 또 하나의 사나이 또 하나의 사나이는 기사였다는데 너에게 그 말을 준 것은 그 어느 쪽이었느냐? 검사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기사였습니다. 그러면 사건은 근본적으로 뒤집어지겠는데? 방청인들이 소곤거렸습니다. 다시 검사가 재판장 각하와 관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중대한 관계를 가진 기사의 병상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검은 옷을 입은 신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유령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기사가 돈이 없다니까 그 말을 빌려주었다는데 그러니 그 말은 유령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아울러 이 진술을 한 기사는 패배임을 말하여 둡니다. 하고 설명하였습니다. 패비라는 소리에 지금까지 고개 숙이고 있던 피고가 번쩍 얼굴을 쳐들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군중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랜구아르는 그것이 에스메랄다임을 알자 기절하도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파리하고 언제나 따서 핀으로 눌러놓던 머리는 풀어 헤쳐졌습니다. 입술도 파랗고 눈은 쑥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패비 패비 그분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님 소원이 있습니다. 나를 사형시키기 전에 그분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닥쳐라. 비건은 그런 질문을 할 권리가 없다. 재판장은 테이블을 치면서 외쳤습니다. 제발 제 생전의 소원입니다. 그분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면서 애원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를 비끄러맨 쇠사슬 소리가 절렁절렁 났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에 있다. 이제 속이 시원하지. 종교관리청의 검찰관 자크가 쌀쌀하게 말하였습니다. 불행한 처녀 에스메랄다는 초로 만든 인형처럼 새파랗게 질려서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은 한 계단 아래에 서있는 간수에게 다음 죄수를 끄집어내라 하고 분부하였습니다. 금줄을 들은 모자에 검은 제복을 입고 손에 채찍을 든 간수는 오른쪽의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이윽고 법정에 나타난 것은 발톱과 뿔에 금칠을 한 작은 염소였습니다. 이 영리한 동물은 문앞에 오뚝 서서 마치 높은 바위에서 평야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목을 길게 빼고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염소는 테이블을 걷어차고 서기의 머리 위를 뛰어넘고 주인의 말과 에무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이 아빠를 에스메랄다의 무릎에 얹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 각하의 허락을 얻고서 나는 이 동물의 취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검찰관 자크가 점잠 빼면서 말하였습니다. 제2의 죄수라는 것은 잘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물을 이용하여 마술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종교상 엄금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이 법률을 범하면 사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술에 관계되는 재판을 할 때에는 이렇게 신부들이 입회하고 종교법에 의하여 죄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노 신부가 염소에 관한 고발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이 염소에 붙어있는 악마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제거할 수 없을 때에는 이 동물은 종교법에 의하여 교수대로 보내게 될 것이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렌구아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검찰관 자크는 에스메랄다의 템버린을 염소에게 내밀고 지금이 몇시냐 라고 물었습니다. 염소는 자크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금빛 발톱으로 칠번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렌구아르는 참을 수가 없어 저 동물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쉿 조용히 안 하면 퇴장시키겠다. 하고 간수가 고함쳤습니다. 자크는 염소 앞에 템버린을 들고 이것저것 재주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래브 광장에서 잘리의 재주에 박수를 보내던 군중도 지금은 잘리의 같은 재주를 보고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염소를 악마라고 믿었습니다. 자크는 최후로 염소의 목에 걸었던 주머니를 벗겨서 속에 들어있던 나무조각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잘리는 곧 주인에게 배운 대로 그 속에 필요한 글자를 찾아내어서 바닥에 폐비라고 썼습니다. 가엾은 에스메랄다는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리의 재주도 관리인의 말도 방청석의 어수선함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간수 한 사람이 어정어정 그녀의 곁으로 가서 어깨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검찰관은 에스메랄다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집트인 여서 항상 좋지 못한 일을 하였다. 너는 지난 3월 29일 밤 악마가 붙은 염소와 함께 국왕께서 금지하신 마법으로 기사 폐비를 유인하여 살해하였다. 무서워라 내가 폐비를 죽이다니 그건 너무합니다. 너는 아직도 부인하는가 나는 부인합니다. 에스메랄다는 또렷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불을 켜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발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텐가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분을 찌른 것은 나를 미워하는 신부입니다. 그것은 네가 마술을 써서 만든 유령일 테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가엾은 계집아이입니다. 마술장이 이집트 계집애가 아닌가 소원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재판장 각하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는 대단히 고집이 쓰여서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문할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하고 검찰관 자크가 들고 나섰습니다. 허락한다 불행한 에스메랄다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수의 재촉을 받으면서 작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고한 죄 에스메랄다는 대낮에도 불을 켜야하는 컴컴한 복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떤 방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거기는 노틀담 성당의 탑 맨 밑에 있는 지하실로서 창도 없는 컴컴한 움속 같은 곳이었습니다. 얕은 들창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커다란 아궁니가 입을 벌리고 붉은 불꽃을 토하고 있습니다. 차차 어둠의 눈이 익숙해지자 촛불에 어렴풋이 비치는 주위의 벽에 각가지 무서운 고문 도구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가운데 커다란 가죽요가 깔려있고 그 위에 천장에서 가죽근이 하나 축 늘어져 있습니다. 끈 끝에는 쇠가 달렸습니다. 아궁이 속에는 가위, 부젓가락, 쇠막대기 등이 뻘겋게 달궈져 있습니다. 가죽요 곁에 집행간 피에라가 앉고 그 옆에 네모진 얼굴의 조수가 두 사람 앉아있습니다. 가엾순 에스메랄다는 겨우 몸을 가누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한쪽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이는 펜을 들고 테이블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관은 에스메랄다의 앞에 나와서 씩 웃으며 빈정거립니다. 아가씨 아직도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내가 한 짓이 아닙니다. 그녀는 알아듣지 못하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할 수 없이 고문으로서 너의 입을 열게 할 수밖에 없다. 비에라씨 이 처녀는 저기 앉혀 주시죠. 에스메랄다는 쓰러지듯 가죽뇨 위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전신의 피가 죄다 심장으로 모인 듯이 생각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조수가 곁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있는 모든 고문 도구가 자기의 살을 씹고 피를 짜내는 듯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있습니까? 하고 노신부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검은옷의 신부가 대답하였습니다. 에스메랄다는 그 사나이의 존재를 이때까지 몰랐으나 그 목소리를 듣고 몸을 푸르르 떨었습니다. 아가씨 아직도 자백 안 할 셈인가? 에스메랄다는 힘없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다. 가엾지만은 나의 임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 노신부가 말하였습니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하고 피에라가 물었습니다. 신발 고문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노신부는 한참 생각한 뒤에 말하였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신과 사람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듯이 생각되어서 고개를 푹 수그렸습니다. 두 사람의 조수는 무서운 고문 도구를 쩡그렁 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에스메랄다는 정기에 닿은 것처럼 전신에 격련을 일으켰습니다. 어... 페비... 페비... 그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하여 불렀습니다. 피에라의 지시로 두 사람의 조수는 우악스러운 손으로 에스메랄다의 신과 양말을 벗기고 아름다운 맨발을 드러내놓았습니다. 악마같은 피에라도 조그만 이쁜 발을 보자 아깝기는 하다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윽고 그의 예쁘장한 발에 무거운 쇠구두가 신겨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에스메랄다는 너무나 무거워서 오히려 정신이 났습니다. 그녀는 가죽요에서 뛰어일어나 관리들의 발 앞에 몸을 던지려고 했으나 무거운 쇠구두가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검찰관 자크의 신호로 두 사람의 사나이는 천정에서 내려드리운 가죽끈으로 그녀의 가는 허리를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너는 아직도 자백 못하겠느냐? 하고 자크가 쌀쌀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전부를 모른다는 것이냐? 예. 자 시작해라. 피에라는 활차에 손을 대었습니다. 에스메랄다의 발을 쇠구두가 꼭 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입에서 꺼질 듯한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잠깐! 자크는 피에라에게 분부한 뒤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백할 텐가? 예, 자백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하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에스메랄다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서 정신없이 외쳤습니다. 나도 인도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너에게 말하지만 너는 죄를 자백하나 안하나 어차피 사형이 되는 것이다. 나도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메랄다는 기진맥진하여 가죽요 위에 쓰러졌습니다. 피에라는 고문도구를 끌고 기절한 그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필기 준비는 다 되었나 자크는 서기를 돌아다보며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제정신을 차린 그녀를 신문하였습니다. 이집트 처녀 그대는 악마의 회의에 출석하여 마술을 배운 일이 있는가 예 너는 지난 3월 29일 밤 악마와 유령 신부를 데리고 기사 폐비를 찔러 죽인 것을 자백하는가 예 처녀는 영원히 없는 유령 처럼 대답만 하였습니다. 죄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라 하는 검찰관의 말에 피에라는 에스메랄다의 발에서 쇠구두를 벗겼습니다. 자크는 그녀의 예쁘장한 발을 만지면서 별로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는 꼭 알바뀌 소리를 질렀다. 조금 더 했더라면 이 사랑스러운 발이 부서질 뻔했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늘어앉은 관리들을 향하여 엄숙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으로 신의 공평한 재판이 끝났습니다. 진실로 신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창백해진 에스메랄다가 비틀거리면서 피고속으로 돌아오니 법정 내에는 기쁨의 소리가 떠돌았습니다. 흰 염소도 기뻐서 주인 곁으로 뛰어가려고 했으나 벤치에 비끄러메어졌기 때문에 발을 구를 뿐이었습니다. 이미 해는 서산해지고 촛불빛에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검찰관 자크는 재판장을 향하여 피고가 일체의 죄를 자백하였음을 보고한 뒤 기다란 두루마리 종이를 꺼내더니 피고에 대한 죄과를 장황하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처녀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에스메랄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끝으로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지고 서기가 작성한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피고는 듣거라. 피고는 구강이 결정하는 날 정오를 기하여 맨발에 목에는 밧줄을 걸고 죄수수레에 실려 노틀담 성당 문 밖에 끌려 나와야 한다. 그곳에서 20파운드의 초를 들고 죄를 고백한다. 그 뒤에 그래부 광장의 교수대에 올라갈 것이다. 그대의 염소도 피고와 같은 운명일 것이다. 탄 벌금으로 금하 삼리온도 바쳐야 한다. 이상은 그대가 기사 폐비를 살해한 죄 또한 나라의 법률을 어기고 마술을 사용한 죄에 대한 판결인 것이다. 아 이건 꿈일 테죠. 에스메랄다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우악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문쪽으로 밀었습니다. 지하 감방 중세기의 큰 건물에는 모두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곳에다 사용수를 가두었습니다. 일단 이 지옥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곳에는 햇볕도 들어오지 않으며 바람 한 점도 불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때는 교수대나 화영장에 끌려가는 때입니다. 이런 지하 감방에 갇혀있는 에스메랄다는 깨어있는 것도 자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는 밤과 낮을 구별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도 분명치 않았고 무엇을 생각해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어느 날 밤에 언제나 간수가 빵과 물그릇을 가져올 때는 여는 문소리보다 훨씬 더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를 쳐들고 보니 천정 언저리에 만들어진 미다지문 같은 틈바구니로 붉은 불빛이 흘러드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무거운 쇠부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촛불과 두 사나이의 허리와 다리가 보였습니다. 출입구가 너무도 낮아서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불빛에 너무 자극을 받아 그만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문은 도로 닫혀 있었고 큰 호롱이 섬돌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그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검은 고깔이 달린 검은 옷을 발 밑까지 뒤집어 쓰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메랄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검은 옷을 입은 사나이는 고깔을 뒤로 젖혔습니다. 아 그 얼굴은 그녀에게 생명보다도 귀중한 페비의 등 뒤로 나타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눈도 그 단두와 함께 번득이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어머 이 사람은 에스메랄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온몸을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나이는 아무 말 없이 처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종달새를 발견하고 크게 원을 그리며 내려오는 매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는가?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지 않습니까? 당신만 없었더라면 나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를 지옥에 빠뜨린 것은 당신입니다. 그 사람을 죽인 것도 당신입니다. 그녀는 울면서 신부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왜 당신은 나를 이다지도 미워합니까? 당신은 나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신부의 뜻밖의 말에 에스메랄다는 깜짝 놀라서 얼굴을 쳐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멎었습니다. 그녀는 얼빠진 눈으로 신부를 응시하였습니다. 신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서 너는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아름다움이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하였다. 나도 너를 보기 전에는 행복했다. 하면서 한숨 지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보기 전에는 행복하였습니다. 에스메랄다도 한숨 지었습니다. 진정 나는 행복하였었다. 나는 학문에 몰두하고 세상의 모든 향락적인 것에서 얼굴을 돌리고 밤이나 낮이나 오직 시내의 봉사생활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여 왔다. 세상의 학자들도 신부들도 나를 존경하였다. 나는 언제나 자랑스럽게 머리를 높이 쳐들고 다녔다. 아 그러던 어느 날 난 춤추고 있는 아름다운 너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염소도 발견하였다. 그것은 마술사와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동물이다. 염소는 나를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네가 나를 파멸시키려고 지옥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다. 진정 너는 나에게 있어서 악마가 보낸 불의의 천사였다. 너를 본 뒤에 나는 침착성을 잃고 말았다. 책을 읽어도 쉴 새 없이 너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른거려서 나의 학문을 방해하였다. 신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 들을 때에도 너의 노래 소리가 나의 마음을 끌어내렸다. 나는 이 불행한 마술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너를 나의 눈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내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너를 여기까지 몰아넣자 괴로움은 전보다 더 격심하여졌다. 널 이대로 죽일 순 없다. 너를 구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보십시오. 당신의 손은 피에 물들었어요. 그분의 피로. 오, 페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죽었다. 아, 죽었군요. 그분이 안 계신 이 세상에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 확실히 죽었을 것이다. 내가 찌른 단돈은 그의 염통을 꿰뚫었을 것이다. 나는 그를 구원하고 너를 구하고 나를 구한 것이다. 신부는 혼잣말처럼 충얼거렸습니다. 처녀는 성남표범처럼 신부에게 달려들더니 그를 돌층계로 떠다매면서 외쳤습니다. 어서 없어져라 이 악마야 살인차야 나는 너에게 구원받느니 죽은 것이 좋겠다. 제발 그런 냉정한 말을 말고 나를 가엾게 여겨다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그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받았는지 알아다오. 나는 너를 저주한다. 영원히 저주한다. 신부는 비틀거리며 층계를 올라가 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땅바닥에 푹 엎어졌습니다. 그 뒤에는 감빵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없는 정적 속에 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노파의 노파의 슬픔 5월의 아침이었습니다. 태양이 푸른 하늘에 떠올랐을 때 롤랑탑의 밀실에 말굽 소리와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버린 노파의 귀에는 광장의 소음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에 올려놓은 조그만 신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신발을 15년간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쳐다보며 살아왔습니다. 이 조그만 신은 그녀의 전 세계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추억은 오직 그 신발에만 엉켜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아름다운 신에 얼마만큼 소원을 걸고 얼마나 세상을 저주하고 얼마나 하늘을 원망하였는지 알고 있는 것은 롤랑탑의 벽뿐이었습니다. 이리도 아름답고 이리도 조그만 것에 이리도 많은 슬픔이 얽힌 것은 세상에 없으리라. 그 아침은 그녀의 슬픔이 한층 심해 그녀의 애통해 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오 나의 아기 나의 아기 나의 작은 아기 이제 다시는 너를 볼 수 없을 것인가 모든 것이 바로 어제 일 같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의 아기를 잃을 거셨으면 처음부터 주시지 마실 걸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 아기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은 어디 갔을까요? 단 하루라도 좋으니 아기를 나에게 돌려주세요. 한 시간이라도 좋아요. 1분이라도 좋아요. 다만 잠깐이라도 아기를 볼 수 있다면 나는 영영 지옥불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아 성모 마리아여 나는 15년간이나 기다렸습니다. 이제 아기는 훌륭하고 어여쁘게 자랐을 테지요. 가엾은 나의 아기 너는 어디 있느냐 만약 내가 천국에 있다면 나는 다시 너를 볼 수 없을 테지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없을 테니까 불행한 어머니는 조그만 신발 위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를 잃은 엄마의 슬픔은 몇 년이나 지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문 앞을 아이들이 즐거운 듯 제잘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아이들만 보면 허둥지둥 방 안쪽으로 도망치며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나였는데 그때는 웬일인지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아이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이집트인을 죽인대! 아이들 중에 하나가 말하였습니다. 노파는 줄에 걸린 파리에게 덤비듯이 쇠창살에 붙어서며 그래브 광장을 내다보았습니다. 교수대에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미가 한 사람 비바람에 녹이 쓴 쇠사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이미 십여명의 구경꾼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던 아이들은 멀리 사라졌습니다. 노파는 누구에게 물어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기도서 앞에 한 사람의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서를 읽는 척 가면서 쉴 새 없이 교수대 쪽으로 정신을 쏟았습니다. 노파는 그것이 학식이 높은 클로드 부 주교인 줄 알고서 신부님 오늘 교수대에 오르는 건 누굽니까? 난 몰라 신부는 중얼거리듯 대답하였습니다. 방금 여기를 지나가던 아이들이 이집트인이 사용된다고 합디다. 아마 그렇겠지 신부가 대답하였습니다. 불행한 노파는 갑자기 미친 사람 같이 웃어대었습니다. 당신은 그다지도 이집트인이 밉습니까? 신부가 괴로운 듯 물었습니다. 밉고 말고요. 녀석들은 마술사이고 도둑놈이에요. 나의 귀중한 외딸을 먹어버렸어요. 하고 외치는 여자의 얼굴을 신부는 싸늘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여자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집트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내 애기가 살아있으면 저만 하리라고 생각되는 처녀입니다. 난 그 이집트 처녀를 볼 때마다 가슴에 피가 뒤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쁘겠군요. 저 교수대의 준비는 그 처녀를 매달기 위해서니까요. 신부는 무겁게 말하고서 고개를 숙인 채 창앞으로 물러갔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그 처녀는 내가 언제나 저주하던 대로 되었습니다. 여자는 크게 이기기나 한 것처럼 손을 흔들면서 말하였습니다. 사형 사형 폐비는 폐비는 죽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결코 얕지도 않았으나 클로드가 예상한 것 같이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야경꾼들에게 엎여서 의사에게로 갔을 때에는 상당히 중태였으나 그의 젊음과 건강과 의사의 성실한 치료로서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폐비는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프랑스 섬으로 옮겨갔으며 사건이 그 뒤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무인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종교인입니다. 고로 미신을 깊이 믿습니다. 그는 에스메랄다와 알게 된 이후의 일들을 모두 마법의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것에 상대가 되었던 것을 세상에 알리기를 꺼려하였습니다. 다행히 기사 폐비의 사건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메랄다가 기사를 죽인 범인으로 붙잡힌 것도 그것이 마법의 힘으로 행하여진 범죄로 취급되어 그녀가 사형을 선고받은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두 달이나 되었으므로 건강을 회복하자 파리로 나왔습니다. 그는 그래부 광장을 가로질러 지나갈 때 노틀담 성당 앞에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행사가 있으려니만 생각하고 그대로 말을 공들리에가에 대문 앞에 메어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스는 어머니와 단 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이집트 처녀랑 염소가 쓴 글씨를 생각하고 화를 냈으나 두 달 만에 찾아온 젊은 기사를 보자 기쁨에 넘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새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정말로 씩씩하고 훌륭하였습니다. 아가씨도 그 전보다 더 예뻐져 있었습니다. 굽슬굽슬한 금발을 보기 좋게 따느리고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초은 색시만 보았던 페비는 리스의 아름다움에 황홀하여 졌습니다. 그의 살뜰한 태도는 금방 아가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노부인도 그의 과거를 책망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창가에서 술을 놓았습니다. 페비는 의자 등에 손을 얹고서 그녀의 손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두 달 동안 이나 연락도 없이 어디서 뭘 하셨어요? 리스는 원망스러운 듯이 그러나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언제 보아도 참 아름답군요. 이래서는 아무리 덕이 높은 신부라도 넋이 빠질 거요. 포비는 그녀의 질문을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디 갔었느냐고 했어요. 정말 나쁜 분이에요? 나는 촌에 수비대에 있었습니다. 어느 촌이에요? 왜 인사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프랑스 섬에 수비대였죠. 그렇다면 과히 멀지도 않았군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하지만 직무가 있고 그리고 병이 났기 때문에 피비는 더듬거리며 변명하였습니다. 어머나 병환이 나셨댔어요? 아가씨는 얼굴빛이 변하며 놀랐습니다. 부상 당했었죠. 그러나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만 싸움을 하여서 아니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왜 싸우셨어요? 누구와 대결투라도 하셨나요? 애드라는 사관과 조그만 말다툼으로 결투를 했죠. 서로 피부가 칼꽃으로 찔렸을 뿐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거짓말장애 기사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의 명예를 위하여 결투한 것처럼 말하여서 순진한 아가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스는 기쁨과 감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포비 이미 참 다행이에요. 그래 어떤 일로 말다툼이 시작됐나요?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한 포비는 말의 앞뒤를 맞출 수가 없어서 당황하였습니다. 뭐더라 잘 생각나지는 않는데요. 저 뭐 말 때문인가요? 였죠? 그건 그렇고 오늘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포비 저것 보세요. 염소를 데리고 다니던 이집트 여자가 사형장에 끌려왔어요. 이집트 여자라니? 누구 말입니까? 포비는 파랗게 질리며 수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속옷 하나만 걸치고 목에는 굵은 동아줄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녀의 발 밑에는 꽁꽁 묶인 염소가 쓰러져 있습니다. 에스메랄다의 검은 눈에는 눈물이 괴어 있지만 이 불행한 순간에도 역시 아름다웠습니다. 일행이 성당 문앞에 도착하자 경비병이 양쪽에 늘어서고 웅성거리던 군중은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노틀담 성당 정문이 좌우로 열리고 어두컴컴한 내부에는 검은 장막을 배경으로 희미한 촛불에 은십자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성가대의 자리엔 신부들의 머리만이 보일 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성한 피난처 공포에 떨며 어두운 성당 앞을 들여다보고 있는 에스메랄다는 폐비라는 이름을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드디어 에스메랄다는 발에 묶인 쇠고랑이 풀려져 수레에서 내리고 염소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목에 메인 동아줄을 질질 끌며 맨발로 층계를 올라갔습니다. 정복을 갖춰 입은 신부들이 성가를 부르면서 에스메랄다를 향하여 걸어왔습니다. 핏길을 잃고 우드컨이 서있는 에스메랄다는 참회의 조목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시키는 대로 그저 아멘을 되풀이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부들을 다 물리치고 보주교 혼자 그녀에게로 가까이 왔을 때 에스메랄다는 비로소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녀의 피는 끓어오르고 그녀의 마비되었던 영혼은 분노에 잠깨었습니다. 클로드는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신부의 눈이 기쁨과 사랑과 질투에 번뜩이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 처녀요 너는 신 앞에 꿇어 엎드려 죄를 구하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녀의 참회를 듣는 척 하면서 몸을 구부리고 너는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이라도 너를 구할 수가 있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증오에 불이 붙는 눈으로 신부를 노려보며 악마에게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할 테다 하였습니다. 신부는 유령같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그런 짓을 하여도 누가 네 말을 믿는다는 말이냐 오히려 네 죄가 더 무거워질 뿐이다 자 빨리 대답해라 너는 내 것이 안 될 테냐 당신 나의 패비를 어쨌어요 그 사나인 죽었다 클로드가 무의식 중에 얼굴을 든 찰나 공둘리에가의 2층 발코니에 서있는 패비를 보았습니다. 클로드는 몸소리치면서 눈에 손을 대었습니다. 무섭게 격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너를 아무에게도 안 주겠다. 신부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방황하는 넋이여 너의 갈 길을 가라 신의 은총이 네 위에 있으리 하고 엄숙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은 의식의 종교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중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 서서 계단 아래 서있던 신부들이 소리를 맞추어 말하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 서서 군중 속에서 일어난 그 소리는 노도와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멘 부주교는 말하였습니다. 그는 죄수와 등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가슴에 파묻히도록 깊이 숙이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서 행렬의 선두에 서서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오 주여 성남파도는 나를 삼키리로다 하고 소리 높여 읊는 클로드의 목소리는 점차 합창소리 때문에 희미해졌습니다. 잠시 동안 노틀담 성당의 큰 문은 열린 채로 소리도 빛도 없는 텅빈 본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선고를 받은 처녀는 움직이지도 않고 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 신부의 신호로 노랑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사나이가 죄수 옆에 가 그녀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불행한 처녀는 다시 호송차에 실려서 최후의 장소로 향하려던 순간 생에 대한 욕망이 불같이 일어났음인지 불붙은 듯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태양을 우러러보고 푸른 하늘에 둥둥 뜬 구름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아래로 내려서 땅을 보고 군중을 둘러보고 주위의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랑 옷을 입은 사나이에게 두 손을 뒤로 묶인 채 에스메랄다는 도련 놀라움에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실로 기쁨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는 폐비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단 하나의 친구 그녀의 연인의 옛날과 같은 늠름한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재판관이 말한 것도 클로드 부주교가 말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새 군복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차고 모자에 깃을 달고 있었습니다. 페비 페비 에스메랄다는 정신없이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마살을 찡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붙어 서있는 아름다운 아가씨는 원망스러운 듯이 그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페비는 무엇인가 조그만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본주의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페비 당신마저 나를 죄인으로 하십니까? 그녀는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기사 페비를 죽인 죄로 사형을 받았으면서도 그와 같이 죽음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오늘까지 견뎌왔던 그녀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 였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동정자 자기의 보호자로 믿고 있던 페비 약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없애는 훌륭한 기사라고 생각해왔던 그 사람의 너무나 차디찬 태도에 그녀는 절망하였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오직 한 사람 페비에게 배반당한 고통에 그만 정신을 잃고 길 위에 쓰러졌습니다. 죄인을 수레에 실어라 빨리 해치워야지 집행관이 말하였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때 사원형관 바로 위 아치 아래에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있는 사나이가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머리가 절구통 같고 얼굴이 흉악하게 일그러졌으며 빨갛게 보랏빛 나는 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문 위에 늘어서 있는 돌로 만든 괴물 중에 하나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정오부터 꼼짝도 않고 서서 노틀담 성당 앞에서 연출된 이 비극을 빼놓지 않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 나타나자 곧 아무도 모르게 바깥 복도 기둥에 굵은 밧줄을 메어놓았습니다. 그 밧줄 끝은 아래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는 그 작업을 끝내더니 다시 눈 아래에서 벌어진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노 신부가 집행관에게 최후 명령을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나이는 갑자기 난간 위를 뛰어가서 기둥에 메어놓은 밧줄을 잡자 다리와 무릎과 손을 사용하여 유리창을 흘러내리는 빗물처럼 주르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마치 지붕에서 내려온 고양이처럼 날색의 호송차로 뛰어가서 노랑옷을 입은 사내들을 때려눕히고 에스메달달을 옆에 끼더니 쏜살같이 사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머리 위에 높이 쳐들고서 신성한 피난소 신성한 피난소 라고 깨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것이 번개처럼 빠르게 끝났습니다. 피난소? 피난소에? 군중은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오레아 같은 박수를 받고 쿠아시모도는 기쁨의 눈을 빛냈습니다. 그 소동에 처녀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으나 쿠아시모도의 얼굴을 코앞에서 보고 너무나 놀라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관리들도 병사들도 잠시 동안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노틀담 성당의 우울안은 피난소였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일단 그 안으로 도피하면 더 이상 법의 손은 미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쿠아시모도는 현관에 한 발을 들여놓더니 거기에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그의 다리는 거대한 기둥처럼 사원의 돌마루에 딱 버텼습니다. 커다란 머리를 뒤덮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온 모양은 마치 사자의 목돌미터를 연상케 하였습니다. 그의 가슴에 안겨있는 처녀는 백지장처럼 창백하였습니다. 쿠아시모도는 그녀를 상할까봐 겁내는 듯이 조심조심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귀중한 것에 손을 대기만 한 것도 황송해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어머니가 아기를 껴안듯 그녀를 두 손으로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엔 동정과 슬픔과 따스함이 넘쳐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눈을 들어서 군중을 두루 살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여자들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군중은 발을 굴렀습니다. 그 순간 쿠아시모도는 미의 화신처럼 보였습니다. 진실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그때 스스로의 힘과 위험을 지각하였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등졌던 세상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대해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재판에서 희생자를 탈취한 것입니다. 재판관도 집행관도 국왕의 세력 아래 있는 사람들도 신의 힘에 정복 됐던 것입니다. 죽임의 선고를 받은 불행한 에스메랄다는 불행한 불구자 쿠아시모도에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이상 극적인 일이 또 있을까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인간 세계로부터 버림받은 불행한 사람끼리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쿠아시모도는 군중에게 승리의 시위를 한 후 그녀를 껴안고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군중은 쿠아시모도가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그들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도련 쿠아시모도가 2층 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군중을 향하여 난간 위에 높이 에스메랄다를 쳐들어 보이면서 피난소에 피난소에 하고 외치며 프랑스 역대 국왕들의 돌부처가 놓여있는 복도를 달려서 다시 성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군중은 열광하여 새로운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왔습니다. 한참 뒤에 쿠아시모도는 위층 난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높이 쳐들어 보이면서 피난소에 피난소에 하면서 뛰어갔습니다. 군중은 또다시 환호했습니다. 최후로 그는 종로의 꼭대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구원한 에스메랄다를 자랑스럽게 파리시민에게 보이는 듯이 병력같은 소리로 피난소에 피난소에 라고 외쳤습니다. 열광한 군중의 외침은 잠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롤랑탑 속에서 교수대를 지켜보던 노파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방황하는 영혼 구아시모도가 에스메랄다를 무서운 죽음의 그늘에서 구원하여 노틀담 성당에 피난시켰을 때에는 클로드는 이미 사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당 안으로 돌아와 흰 배로 된 신부옷 은빛의 신부옷 띠 등을 황망히 벗어던지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나루를 건너 학교 거리를 방황하였습니다. 도중 그는 이집트 처녀의 사형 광경을 구경하러 가는 남녀의 무리들과 만났습니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마치 한낮에 악동들에게 쫓기는 부엉이처럼 덮어놓고 걸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걸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프레브 광장에서 멀어지려고 거리에서 거리로 발 가는 대로 다녔습니다. 그는 자기가 파멸시킨 처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영혼이 걸어온 두 줄기의 다른 운명의 길을 영역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영혼이 운명의 교차점에서 무참히 충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만 죽어버리면 자기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으리라고 믿었던 그는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지금까지보다 더 괴로워 하여 할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미덕의 원천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서 악덕의 원천으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기사 폐비를 죽이고 그녀의 정결한 사랑을 얻으려고 한 그는 그녀를 무고한 죄에 떨어뜨려 죽게 하고 그녀의 사랑을 얻기는 커녕 미움과 원망만 얻었습니다. 게다가 기사 폐비는 죽지 않았습니다. 기사 기사는 즐겁고 행복하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훌륭한 군복을 입고 새로운 애인을 얻어서 옛날 애인의 죽어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그것을 생각하고서 그는 악마같이 웃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가 손을 대기도 조심스러워할 정결한 처녀가 누더기를 걸친 군중 앞에 몸을 드러내놓고 왁살스러운 사나이의 손으로 교수대에 끌려갈 광경을 생각하고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정처없이 방황하는 그의 눈앞에는 쉴 새 없이 에스메랄다의 여러가지 모습이 주마등처럼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기쁨이 넘쳐서 춤추는 그녀 목에 밧줄을 걸고 맨발로 끌려가는 그녀 이 두가지 환상은 어디까지나 그의 마음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그 무서운 환상을 떼치려고 절망의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그는 학교 거리와 나란히 있는 생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내려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는 반대쪽으로 올라가 한참 동안 강의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태양은 높은 탑의 뒤로 저물고 어둠이 주위를 점령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미셸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어떤 집에서 등불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이 간 유리창을 통하여 보잘것 없는 방이 보였습니다. 그 방 안에서 붉은 얼굴을 한 청년이 젊은 여자와 장난하면서 큰소리로 뭐라고 떠들며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노파가 물레를 돌리며 콧노래를 부릅니다. 떠들썩한 웃음소리 사이에 들려오는 노파의 노래가 클로디의 귀에 철양하게 들렸습니다. 노파는 에스메랄다의 재판대에 증인대에 섰던 그였습니다. 처녀는 누군지 모르나 청년은 클로드의 아우 프롤러였습니다. 클로드는 발을 멈췄습니다. 프롤러는 창문을 열고 아 깜깜하구나 거리에 사람들은 등불을 켜고 밤은 별을 선사한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프롤러는 여자 곁으로 돌아가서 테이블 위에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뭐야 벌써 빈탕이야 난 이제 돈이 없어 하면서 프롤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클로드는 얼른 땅에 엎드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행히 주위가 어둡고 청년은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있는 클로드에게 걸려서 비틀거렸습니다. 헉 여기도 오늘 하루를 유쾌하게 보낸 사람이 있군 술독에서 튀어나온 개구린가 하며 몸을 구부렸습니다. 게다가 대머리로군 안녕 주정빙이 할아버지 누구든지 이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형님처럼 사력 있고 분별 있는 위에 돈까지 있으면 더욱 더 좋지 하고 비틀비틀 골목길을 돌아갔습니다. 클로드는 일어나서 한눈도 팔지 않고 노틀담 성당을 향하여 걸었습니다. 인가 위에 높이 솟은 성당의 탑을 올려다보면서 문전에 당도한 클로드는 역시 꿈은 아니었구나 아침부터의 일은 진정 꿈이 아니었구나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는 최후로 에스메랄다를 본 정면의 현관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어서 눈을 내려떴습니다. 그러다 그는 본당의 지붕을 쳐다보았습니다. 검은 건물 위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지평선에서 금방 올라온 초생달이 오른쪽 탑 꼭대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부주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둡고 무덤 속처럼 고요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의식에 쓴 검정 포장이 그냥 걸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 십자가가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정 포장 사이로 달빛이 새웠습니다. 그 빛은 죽은 사람의 얼굴빛처럼 푸르스름했습니다. 클로드에게는 창들이 긴 얼굴들을 쳐들고서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자 자기의 단 하나의 희망인 쿠아시모도에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돌연 찬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느 사이에 꼭대기의 난간에까지 왔던 것입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날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 속에 조그만 초생달이 얼음을 헤치고 나아가는 배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클로드는 쇠 난간 사이로 파리의 거리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얕은 지붕의 민간은 희미한 달빛을 받아서 여름밤의 고요한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때 큰 시계가 장엄하게 열두시를 알렸습니다. 클로드는 오늘 낮 열두시를 생각하면서 하 그녀는 이제 차디차게 식었겠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벼랑간 바람이 불어와서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쪽의 흰옷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몸소리쳤습니다. 그 옆에 작은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의 울음소리가 최후의 시계치는 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에스메랄다였습니다. 그녀는 파리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오늘 아침과 마찬가지로 어깨에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엔 이제 밧줄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흰옷을 입고 베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 나타난 것이다. 영원히 육체를 떠나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우러르며 염소를 데리고 가만 가만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클로드는 그녀가 다가오는 대로 한 발자국씩 뒷걸음질 쳤습니다. 드디어 계단 끝까지 밀려갔습니다. 그녀가 끝까지 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그는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그 이상 다가왔으면 그는 공포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신부의 곁에까지 왔으나 그쪽은 보지 않고 얼굴을 똑바로 안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살았을 때보다 키가 커보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뒤에 길게 늘어진 옷자락에 달빛이 비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가버리자 클로드는 유령처럼 어슬렁어슬렁 층계를 내려왔습니다. 그는 꺼진 등불을 들고 두려움에 머리카락을 곤두세우고 핏기 없는 얼굴을 한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고는 부르르 떨었습니다. 곱추의 마음 노틀담 성당의 피난소는 사원의 면에 있는 탑 꼭대기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쿠아시모도가 군중의 갈채를 받으면서 계단을 여러 번 올라가서 에스메랄다를 데리고 간 곳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메랄다는 완전히 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렴풋이 자기가 점점 높은 데로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 쿠아시모도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높은 웃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멀리 눈 아래에 빨강과 파랑에 장난감 나무 쪽처럼 파리실을 뒤덮은 지붕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얼굴 앞에 쿠아시모도의 무서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은 동안에 사용된 줄 알고 자기의 운명을 지배하는 지옥의 사자가 자기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사형 직전에 구출된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페비가 살아있었던 것과 그는 이미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그 사실은 그녀의 가슴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는 쿠아시모도를 쳐다보면서 왜 나를 살렸어 하였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쿠아시모도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으나 슬픈듯이 머리를 흔들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처형대 위에서 타는 입술에 찬물을 먹여준 그녀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또 그녀의 아름다움이 병신의 어두운 인생에 얼마나 빛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야기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또한 언제나 남에게 친절한 에스메랄다는 단 한 모금의 물이 그처럼 깊이 감사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 있다가 쿠아시모도는 무엇인가 종이에 싼 것을 가져와 그녀의 발밑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은 마음 착한 부인이 성당 앞에 놓고 간 옷이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벌거숭이에 가까운 자기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쿠아시모도는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커다란 손으로 눈을 가리며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재빨리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하얀 수녀복과 머리에 쓰는 베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쿠아시모도가 한 손에는 망태를 들고 한 손에는 이부자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망태에는 음료수병과 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에스메랄다 앞에 놓으며 먹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부자리를 펴고서 자오라 하였습니다. 종치기 사나이는 자기의 음식과 자기의 친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에스메랄다는 감사의 눈초리를 띄웠으나 그의 얼굴이 너무나 무서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만 눈을 내리떴습니다. 아 당신은 나를 무서워한다 나는 흉측하게 생겼다. 내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 말을 들어다오. 낮에는 여기 있어야 한다. 절대로 한 발이라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잡히면 죽는다. 밤에는 성당 안을 걸어다녀도 좋다. 하고 구아시모도는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 감동되어 무어라고 말하려고 얼굴을 쳐더니 그는 이미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이 괴물 같은 사나이가 하던 말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의 거친 목소리에는 한없는 인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있는 작은 방은 조그만 창문과 경사진 지붕을 향해 열리는 문이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에스메랄다의 처지는 애처로웠습니다. 그녀는 이때만큼 자기 신세를 쓸쓸하게 느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슬픈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는 껄껄한 털 같은 것이 손에 닿았으므로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뜻밖의 잘리였습니다. 염소는 쿠아시모도가 그녀를 탈취하여 도망할 때 그 뒤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잘리의 목을 껴안고 뺨을 비비대었습니다. 어 잘리야 나는 너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생각해 주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녀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흐르는 대로 가슴에 담긴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한밤의 격투 에스메랄다는 며칠이나 쿠아시모도의 모습을 못 보았으므로 가엾은 꽃추는 영영 이곳에서 사라졌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가 사랑하는 기사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문 밖에 무엇인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달빛에 보였습니다. 그것은 돌바닥에서 자는 쿠아시모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메랄다가 최후의 순간에 기적적으로 구원되었다는 소문이 클로드 보주교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것을 기뻐하여야 좋을지 슬퍼하여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신부는 그녀가 교수대 위에서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소랑케하는 젊은이 둘을 죽이고 겨우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믿었는데 페비가 살아있고 지금도 에스메랄다가 살아있습니다. 클로드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마음속 깊이 고민하던 그가 이제 살아있는 두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뒤 틀어박혀서 미사에도 성직자 회의에도 일체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대주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이라는 핑계로 몇 주일이나 들어앉아서 아우프롤로가 와도 방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클로드는 하루종일 얼굴을 창에 대고 살았습니다. 그 창에서는 에스메랄다가 있는 피난소가 보였습니다. 그는 거기 있는 처녀와 염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도와주는 꼽추를 보았습니다. 신부는 얼마 전 쿠아시모도가 에스메랄다의 춤을 홀린 듯 바라보던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쿠아시모도가 어떤 동기로 그녀를 구했는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쿠아시모도와 그녀 사이에 아무리 작은 장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간의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페비에게 질투한다는 건 모르지만 쿠아시모도에게 마저 질투를 느끼는 자기 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한층 그를 괴롭힌 것은 에스메랄다가 바로 손 닿는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그녀의 애 끓는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드디어 자기의 마음을 걷잡을 길이 없어 흰옷을 입은 채 한 손에 등불을 들고 사원을 튀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에스메랄다는 무서운 과거를 잊어버리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페비가 살아있는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를 구해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어느 어두운 밤에 쿠아시모도와 검은 옷을 입은 사나이에게 습격당했을 때 벼랑간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갑옷을 입은 훌륭한 기사가 와서 자기를 말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군복 밑에 허위에 찬 인간이 숨겨져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스락하는 소리가 그녀의 참새같이 얕은 잠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으나 그녀는 창에서 엿보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불빛에 흔들리는 유령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소녀가 눈을 뜬 순간 불은 꺼졌으나 그녀는 그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그 신부다! 에스메랄다는 두려워서 눈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냉수를 끼얹은 것처럼 몸을 떨면서 침대 위에 엎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무엇이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부는 와락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람 살려요! 에스메랄다는 공포에 떨며 외쳤습니다. 용서해 다오! 용서해 다오! 노아요! 그렇지 않으면 얼굴에 침을 뱉겠어요. 모든 것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짓이다.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어떻게 괴로워하는가 들어다오. 싫어요! 저리 가요! 나는 너에게 죄값을 해야겠다. 너는 나를 비웃어선 안 된다. 네가 신의 평화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당신 덕분에 목숨을 이어가고 싶진 않습니다. 폐비가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나는 폐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너는 아직도 그 사나이 이름을 부르는구나. 나는 너와 그 사나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신을 대신하여 칼을 쓴 것이다. 너는 그때 나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야. 거짓말쟁이 위선자 살인자 에스메랄다는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리는 방안을 이리저리 뛰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너는 끝까지 나를 저주할 셈인가 나에게 반항하는가 신부 신부는 숨을 몰아쉬면서 말하였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신부의 손을 뿌리치다가 그만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찬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쿠아시모도가 놓고 간 호루라기였습니다. 그녀는 서슴치 않고 그것을 입에 물고 힘껏 불었습니다. 높은 호루라기 소리가 조용한 밤공기를 깨트렸습니다. 그것은 뭔가 신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커다란 손에 멱살을 꽉 잡혔습니다. 방안은 컴컴하였으므로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나 머리 위에 번뜩이는 칼날을 보았습니다. 신부는 곧 이것이 쿠아시모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귀모거리인 쿠아시모도는 종소리와 마찬가지로 호루라기 소리는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쿠아시모도 신부는 쿠아시모도가 귀모거리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쿠아시모도는 눈을 번뜩이면서 신부를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커다란 발을 들어서 가슴을 밟았습니다. 신부는 어둠 속에서 귀모거리 상대로 어떻게 자기를 알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난 표본 같은 에스메랄다의 가슴에는 눈꽃만큼도 동정심이 잃지 않았습니다. 신부의 가슴 가까이에 단도가 내려왔습니다. 쿠아시모도는 갑자기 단도를 든 손을 늦추며 안된다. 그녀가 있으니 피를 흘려서는 안된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신부의 다리를 끌고 방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탑 위에서 광장으로 떨어뜨릴 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구름 속에서 달이 얼굴을 내밀어서 신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쿠아시모도는 비로소 그가 클로드 부주교인 줄 알고 벌벌 떨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 밖에 있던 에스메랄다는 갑자기 변한 쿠아시모도의 태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클로드는 쿠아시모도를 심히 꾸짖은 다음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였습니다. 쿠아시모도는 갑자기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도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화가 난 신부는 그 단도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그보다 먼저 에스메랄다가 쿠아시모도의 손에서 단도를 빼앗아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자 오너라 하고 외쳤습니다. 나는 너를 저주한다. 그 저주를 받아라. 너 같은 놈은 지옥불에 빠져도 오히려 부족하다. 나는 페비가 살아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말은 신부의 가슴에 칼날보다 더 무서운 상처를 주었습니다. 격분한 신부는 쿠아시모도를 발로 걷어차고 층계를 뛰어내려갔습니다. 그 뒤에 남은 쿠아시모도는 에스메랄다의 위급을 구한 호르라기를 주어 많이 녹슬었구나 하면서 그녀에게 주더니 슬그머니 나갔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녀의 평화와 안식은 이곳에서도 깨뜨려졌던 것입니다. 제 4편 이루지 못한 사랑 개략 시인 그렌구아르는 에스메랄다가 피난소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안심하였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염소를 생각할 뿐 그녀의 생각은 애써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도 생제르만 가까이 있는 14세기시대의 낡은 성당에 정신팔려있는데 누가 뒤에서 어깨를 쳤습니다. 돌아다 보니 은사 클로드 부주교였습니다. 그렌구아루는 부주교가 갑자기 늙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겨울 아침처럼 침침하고 눈은 움푹 패이고 머리는 허옇게 되었습니다. 그렌구아루 요즘 좀 어떤가 신부의 목소리는 어른보다 더 찼습니다. 나의 건강 말씀입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시인은 힘차게 대답하였습니다. 자넨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선생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이 건물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기둥의 조각을 보십시오. 이것은 확실히 천재의 작품입니다. 선생님은 이런 훌륭한 예술을 보고 유쾌하지 않습니까? 유쾌하지. 그리고 만약 이 성당 안으로 한 발 들어서기만 하면 그야말로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여러가지 예술품이 우리들을 즐겁게 합니다. 시인은 정신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자네는 행복한가? 그럼요 처음에 나는 여자를 좋아했죠. 다음은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돌이 좋아졌죠. 돌로 된 것은 여인이나 동물처럼 나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생물과 달라서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잠깐 기다리세요. 꼭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계단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나는 언제나 이 계단을 바라보며 행복해집니다. 나는 거기에 기교를 부리지 않는 미 단순한 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넨 자넨 달리 원하는 것이 없나 예 후회되는 일도 없는가 원하는 것도 후회되는 일도 없습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여전히 시 같은 것 쓰지만 돈이 되는 일은 고양이와 의자의 재주죠. 매일 의자를 이빨로 무니까 이빨이 튼튼해지더군요. 자넨 여전히 가난할 예 그러나 지극히 행복합니다. 그때 창을 든 일대의 기마병이 대장을 선두로 길 모퉁이를 씩씩하게 지나갔습니다. 찬란한 행렬은 주위를 위압하고 말급은 포도위를 소리내며 달렸습니다. 선생님은 맨 앞에 기사를 아십니까? 아마 펩이라고 하지. 펩이라니 묘한 이름이군요. 내가 아는 처녀는 걸핏하면 펩이 펩이 하면서 주문을 외웠었죠. 잠깐 이리 와. 할 이야기가 있다. 기사를 본 후 클로드의 얼굴에는 고민의 빛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랭구아르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신부의 뒤를 따라섰습니다. 인적이 드문 옆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클로드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너는 지금 지나간 기사들의 복장이 너나 나의 옷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나는 그런 거북등어리 같은 것보다 내 옷이 더 좋아요. 그리고 제일 첫째 지진 같은 소리를 내면서 한 발 한 발 똑같은 보조로 걷는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죠. 그랭구아르 너는 군인의 용감한 모습을 부럽다고 생각한 일이 있는가? 부럽다고요? 나는 누더기를 입은 시인이지만 독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파리의 대가리가 되느니 소의 꼬리가 되는 것이 나의 취미에는 맞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하지만 훌륭한 옷은 보기에 좋지 않은가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군인 복장에 흥미를 가지셨다면 저기 저 집 문을 보십시오. 저 현관문은 아마 파리의 제일일 것입니다. 그랭구아르 너는 이집트 처녀를 어째나? 에스메랄다 말입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무척 비약이 심하군요. 그 소녀는 자네 아내가 아니었던가 뭐 표면뿐 이었죠. 그저 깨뜨린 항아리가 네 조각이 났으니까 4년간 부부로 되기로 한 것입니다. 난 그렇다고 선생님은 언제나 그 처녀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너는 이제 그 처녀의 생각을 안 하는가? 조금은 하죠. 내 머리는 언제나 시가 가득 차 있어서 아 그러나 염소 정말 귀여운 놈이었어요. 자넨 그 처녀에게 아마 구원받았었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처녀는 어떻게 되었나? 자네는 그 처녀를 어떻게 했어? 어떤 사람의 말이 그녀는 노틀담 성당에 무사히 피난했다나요? 난 그 말을 듣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못 들었죠. 내가 아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네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사실 그녀는 노틀담 성당의 피난소에 있다. 그러나 사흘 뒤에는 법률이 그녀를 다시 체포할 것이다.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체포되면 이번에야말로 그래부 광장에서 사용될 것이다. 신부는 차근차근 말하였으나 그의 눈은 야릇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고자질화에서 의회를 수석거린 것은 도대체 어떤 빌어먹을 녀석인가요? 노틀담의 보금자리로 도망친 아가씨를 굳이 내쫓을 게 뭡니까? 세상엔 악마도 있으니까. 그러나 자넨 처녀에게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불황자들에게 붙잡혀서 사형당하게 되었을 때 그녀가 와서 구해줬습니다. 자네는 그녀를 어떻게 구해줄 생각이 없는가? 그야 물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어정거리다 공연이 내 목이나 베이게요. 그래? 그렇게 목숨이 아까운가? 선생님 너무하시는데요? 저는 이래봬도 호세에 남길 걸작을 쓰기 시작하려고 하던 참입니다. 신부는 그렌구아르의 말을 듣고서 세게 제 이마를 쳤습니다. 아무리 냉정을 꾸미려 하여도 폭풍우 같은 마음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를 구할 수 있을까? 좋은 생각 있습니다. 그 처녀가 머지않아 엄마가 된다고 하면 집행유예가 될 것입니다. 그게 정말이냐? 신부는 격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물론 처녀가 아기를 낳을 리가 없죠. 내 아내라고 했지만 말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집행유예의 구실만 되면 되잖아요. 못난 소리 작작 해둬. 그러나 생각할 나름이죠. 아무에게도 해가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신부는 그렌구아르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에는 영장이 발부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전에 그녀를 달아나게 해야 한다. 비록 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구아시모도가 그녀를 가만히 두진 않을 텐데 신부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더니 갑자기 얼굴을 쳐들었습니다. 그렌구아르 나는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녀를 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성당은 밤낮 엄중한 감시 아래 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쉽게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자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넨 나를 찾아온다. 그러면 내가 자네를 그녀에게 데려다 준다. 거기서 자넨 그녀와 옷을 바꿔 입는 것이다. 예 거기까지는 대단히 좋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도 간단하지. 그녀는 자네 옷을 입고 사원을 빠져나오고 자네는 그녀 대신 남는 것이다. 잘못되면 자네는 교수대에 오르게 될 테지. 그러나 그녀는 살게 된다. 선생님 이거 너무 하시는데요? 그녀는 자네를 구했는데 자넨 빚을 안 갚을 테야? 세상엔 빚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랭 구하루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네는 승낙해야 한다. 신부는 명령조로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선생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만은 안 되겠는데요? 뭘 그리 탐탁한 인생이라고 그리 생에 애착을 가지느냐? 왜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인생은 즐거움에 넘쳐 있습니다. 맑은 공기 푸른 하늘 아침 저녁 따뜻한 햇빛 달 그림자 마음씨 좋은 불황자들 아름다운 처녀들 파리의 아름다운 건물 그리고 책 읽는 즐거움 이루 헤아릴 수 없죠. 하나 그렇게 매력 있는 이 세상에 목숨을 이올 수 있었던 건 도대체 누구의 덕인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아름다운 조각의 자네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누구의 덕분이냐 말이야 다 그녀의 힘이 아닌가 그런데 자넨 그녀를 죽이려고 한다 그 젊음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죽어가는 그녀를 너는 구하지 않을 텐가? 너는 이제 웬만큼 인생을 즐겼으니까 아까울 것이 뭐 있나? 새파란 젊은 색시가 죽고 너 같은 호박이 오래 산다는 것은 마치 대낮에 켜놓은 촛불처럼 아깝기만 하지 그녀의 목숨을 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렌구아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녀가 자네를 구한 것처럼 이번에는 자네가 그녀를 구할 차례다 하고 신부는 끈기있게 권하였습니다 그렌구아르는 처음에는 당치도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으나 신부의 말을 듣는 동안에 점점 시인다운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뼈에 사무칩니다 잘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반드시 내가 사용이 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여자 옷을 입고 베일을 쓰고 있는 기묘한 모양을 발견하면 그들도 크게 웃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한 만약 내가 교수대에 오른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 번은 죽는 것이니까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에서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불안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옛 사람은 말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그녀를 대신해 죽는다는 것은 시인다운 최후입니다 나는 생각건대 이제 알았다 이제 이야기는 되었다 자세한 의논을 해야 할 테니까 자네가 내일 내게 오라 그러면 이제 결정된 것인가요 어쩐지 좋은 기분이 아닌데요 그럼 다시 만나자 자 안녕 부주교는 이 말을 남기고 분주히 걸어갔습니다 그 뒤를 바라보던 그랭구어로는 머리를 기웃거리면서 생각하더니 갑자기 부주교의 뒤를 따랐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은 내 아내에게 대단한 흥미를 가지셨군요 그 점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계략은 내겐 좀 안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한 생각을 하였어요 말하자면 내 목을 걸지 않고 그녀를 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꼭 제 목이 필요한 건 아니죠 시끄러운 녀석이군 자네 계략이란 뭐야 빨리 말해봐 그녀는 기적의 거리에서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 거리의 사람들은 그녀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즐겨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패드를 움직여서 폭동을 일으켜 성당을 습격하고 그 틈을 타서 그녀를 데리고 도망치면 됩니다 내일이라도 그것을 결행합시다 이런 일은 놈들이 가장 즐기는 바이죠 좋아 네 말대로 하기로 하자 그럼 나의 굉장한 계략을 자세히 들려드리죠 그렌구아르 그렌구아르는 클로드의 귀에 입을 대고서 주위를 살펴가며 무엇인가 소곤거렸습니다 클로드는 만족하여 시인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좋아 내일 예 내일 시인도 되풀이 했습니다 최후의 돈 클로드가 자기 방에 돌아오니 프롤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필로 형의 얼굴을 문에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로드는 별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프롤로의 싱싱한 장난꾸러기 같은 얼굴은 신부의 우울한 기분을 활짝 개이게 했을 텐데 그날은 웬일인지 아오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뵈러 왔어요 뭐 때문에 형님 프롤로는 요즘 공부도 잘하고 포맹도 얌전하고 기숙사를 비우지도 않죠 딴 사람과 싸우지도 않아요 정말 모범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당에도 가고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요 정말 쓸만한 인간입니다 너 그리고 형님 형은 눈앞에 무서운 죄인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우프롤로는 형님의 교훈을 헌신짝처럼 짓밟아 버렸습니다 나는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다 난 돈이 있는 동안 유쾌하게 놀면서 결국 빈털더리가 되었습니다 책 읽을 불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경멸합니다 나는 물을 마셔 연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빚쟁이와 후회로 뼈가 저릴 지경입니다 그리고 형님 난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생활을 개선해야겠습니다 난 형님에게 참여하러 온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설교자의 자격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도저히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펜도 잉크도 책도 없는 형편입니다 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면 학용품을 마련할 돈이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꼭 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줄 수 없다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할 수 없이 불황자폐에 끼이겠습니다 프롤로는 형의 꾸중을 짐작하고 그런 말을 하였으나 형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것도 좋겠지 프롤로는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계속 형의 눈치를 보았으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금방 신나게 휘파람을 불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세 사람의 왕을 중심으로 복이 사나운 남녀의 무리가 그릇을 깨고 술을 엎으며 마치 벌집을 쑤신 듯한 연애를 열고 있었습니다 클로팽 대왕은 술통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둘레 외쳤 외쳤습니다 클로팽은 밀리며 꼬리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노틀 담을 습격 하다 그날 밤 쿠아시모도는 마지막 순찰을 돌고 탑의 문단속을 보살필 때 클로드가 곁을 지나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 그는 탑의 계단으로 나가는 커다란 철문에 단단히 자물쇠를 잠그는 것을 보고 클로드가 얼굴을 찡그린 것도 몰랐습니다 클로드는 그날 밤 다른 때보다 더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는 에스메랄다를 습격한 밤 이후 쿠아시모도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쿠아시모도는 신부에게 아무리 미움과 학대를 받아도 결코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클로드가 주는 것은 무엇이나 불평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위협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는 끝까지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는 클로드가 탑으로 올라가는 것만은 두려워하여 실사에 없이 경계하고 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클로드는 그 뒤 에스메랄다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피하였습니다 그날 밤 쿠아시모도는 한참 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종을 살뜰히 어루만진 뒤 북쪽 탑 위에 올라가서 바리 시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쿠아시모도는 밤 안개에 쌓인 먼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어떤 불안스러운 예감에 가슴이 뒤설레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상한 그림자가 사원의 주위를 서성거리며 에스메랄다의 피난처를 밝히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피난자에 대해서 무엇인가 음모하는 것 같이 상상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품은 증오를 그녀에게 쏟지는 않을까 하고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충실한 사냥개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경계하였습니다 쿠아시모도는 돌연 흰 강물에 비치는 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강물 그 자체로 보이기도 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의 머리같이도 보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윽고 그것은 점점 시내로 들어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한참 있더니 그 이상한 그림자들은 노틀담 성당으로 향하는 큰 거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삽시간에 성당 앞에 광장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밤눈에도 군중의 머리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쿠아시모도의 머리에 어떤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걱정했던 대로 군중이 에스메랄다를 빼앗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스메랄다의 적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좋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녀를 깨워야 할까 데리고 도망친다면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나 도로에는 적이 손을 벌리고 성당 뒤는 강물입니다 배는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쿠아시모도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곳에 머물러서 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후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에스메랄다의 단잠을 깨우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짓자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적을 관찰했습니다 군중은 삼시간에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소리를 안 내는지 광장에 면한 집들은 창문이 닫힌 그대로 했습니다 벼랑간 대여섯 개의 횃불이 켜졌습니다 눈물눈물 타는 불꽃에 군중의 모습이 빛이었습니다 쿠아시모도는 그들 무서운 남녀들 가운데 그가 엉터리 귀왕이 되었을 때 그를 애호쌌던 사람들의 얼굴을 발견하였습니다 쿠아시모도는 등을 들고 북쪽과 남쪽을 연결한 복도로 내려갔습니다 클로팽은 성당 옆에 문 위에 올라가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파리에는 경찰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민은 해만 지면 집안에 들어앉아서 한발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마저 묶어놓는 형편이었습니다 각 동네에서는 밤이 되면 쇠사슬을 쳐 다른 동네와 교통을 끊고 시민은 절대로 무기를 휴대하고 외출을 못한다는 규칙에 의하여 겨우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였으므로 강도 때가 민가나 궁전을 습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민은 수상한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당이나 궁전이나 그 밖의 큰 집들은 높은 성벽을 둘러싸고서 강도의 침입을 방비하였습니다 한편 총공격은 기적의 거리 사람들은 긴장한 가운데 클로팽의 호령을 기다렸습니다 클로팽 대왕은 횃불을 높이 들면서 사원을 향하여 소리 높여 말하였습니다 야 그녀의 그녀의 신성을 읽는 마당에 있어서 성당의 신성이 어디 있을까 보냐 그대 성당의 신성을 유지할 양이면 모름직이 우리의 딸을 우리의 손에 돌릴지어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스스로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대의 성당을 파괴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쿠아시모도는 그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클로팽이 기염을 토하였을 때 부하한 사람이 정중히 공기를 바쳤습니다 그것은 갈고리 끝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매단 것이었습니다 클로팽은 피에 줄인 이리떼 같은 군중을 향하여 쳐들어가라 하고 호령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것은 대장장애 같이 생긴 힘께나 쓸듯한 거인 삼십명 정도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손에 손에 갈고리 도끼 등을 들고서 성당의 정문 현관의 큰 문을 파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클로팽은 등 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다 보니 하늘에서 거대한 기둥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돌계단에 있던 십여명의 사나이는 벌레처럼 그 밑에 깔렸습니다 군중은 함성을 지르며 후퇴하였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기둥 한계에 군중은 수천의 위병을 본 것보다 더 놀랐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요술이다 이집트의 후작이 말하였습니다 이 기둥을 던진 것은 달림이다 라고 빨간 털의 사나이가 말하였습니다 가만있어라 달림은 성모 마리아 친구일텐데 마리아의 친구가 우리에게 기둥을 던졌다면 약간 생각할 문제인데 또 하나의 사나이가 말하였습니다 쓸게 빠진 녀석들 쓸데없는 소릴 왜 해 클로팽은 부하를 윽박질렀으나 사실 자기도 그 기둥이 어디서 내려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커다란 기둥이 땅에 가로 놓였을 뿐 성당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높은 타 위엔 관솔빛이 닿지 않으므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습니다 기둥에 치인 부상자가 신음소리를 낼 뿐입니다 정신을 가다듬은 클로팽은 외쳤습니다 신부들이 대양하였구나 응 그렇다면 각오가 있다 자 부셔라 때려라 그 목소리에 격려된 군중은 쳐라 부셔라 하면서도 군중 속에 아무도 냉큼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당과 기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기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당도 괴물처럼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병신 녀석들 겨우 기둥 한 개 넋이 빠졌구나 클로팽이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대장 우리들은 기둥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저 문이 너무 튼튼하여 우리 힘으로는 꿈쩍도 앉는다 뭐든지 들이칠 것이 있어야겠다 나이 나이 먹은 대장 대장 장이가 말하였습니다 그럼 저 기둥이 됐구나 신부들은 마침 이것을 잘 보내줬군 클로팽은 대담하게도 기둥 한쪽을 쳐들면서 고맙게 받는 바이다 하면서 받드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그의 허세는 효과를 내었습니다 기둥에 마술이 풀렸습니다 군중은 그것을 떠매고 가서 힘껏 문을 들이쳤습니다 그때마다 문은 북처럼 울렸습니다 그러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연 군중의 머리 위에 돌비가 내렸습니다 야 이것 봐라 설마 탑이 흔들려서 자연히 돌이 떨어진 것은 아닐 텐데 프롤로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신부들이 응전하는 줄 알고 돌비를 무릅쓰고 결사적으로 큰 문을 부스려 덤볐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해 내리는 돌비에 부상당하는 사람 자빠지는 사람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군중에게 기둥을 내리고 돌을 던져 싸우는 것은 쿠아시모도 혼자 였습니다 처음에 많은 군중을 보았을 때 쿠아시모도는 어찌하여야 좋을지 몰라서 다만 미친 것처럼 복도를 뛰어다녔을 뿐입니다 그는 종류에 올라가서 경종을 울리려고도 하였으나 그 사이에 군중이 문을 깨뜨리고 쳐들어올까 봐서 주저하였습니다 쿠아시모도는 낮에 남쪽 탑을 수리하기 위하여 일꾼들이 기둥나무를 놓고 간 걸 생각하고 급히 그것을 가지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그 밖에 돌 쇠창살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쿠아시모도는 그중에 제일 굵은 기둥을 탑 위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기둥은 몇십 척의 상공에서 무서운 기세로 딩글딩글 돌면서 벽을 치고 조각을 부수면서 떨어져 갔습니다 쿠아시모도는 군중이 바람에 불리는 나뭇잎처럼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주저하는 동안 쿠아시모도는 돌 쇠붙이 석수장의 도구 등을 운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공격을 게시하는 것을 기다려서 응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혼자서 섰다 앉았다 하며 숨 쉴 사이도 없이 손에 닿는 대로 그것들을 내려뜨렸습니다 그러나 쿠아시모도의 무기는 생각한 것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적이 너무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쿠아시모도는 절망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지붕 홈통이 바로 현관의 문 위에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머리엔 곧 명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큰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납덩이를 녹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롤로의 죽음 군중의 공격은 점점 격심하여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끈기있게 기둥나무를 문에다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성당 전체가 흔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중들이 최후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돌연 군중 속에서 무서운 비명이 일어났습니다 탑 위에서 뻘겋게 녹은 나베 폭포가 군중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눈 위에 뜨거운 물을 부은 것처럼 군중 위에 두 개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구멍 둘레에 불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비명을 울리며 뺑뺑 돌아갔습니다 군중은 곧 퇴각하였습니다 도저히 부술 수 없는 마술의 성당이다 클로팽은 두 주먹을 휘두르면서 분해했습니다 너희들은 그 불 위를 도깨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지 이집트 후작이 마라였습니다 그것은 꼽추 쿠아시모도다 그렇지 않아 그것은 확실히 도깨비다 그 녀석은 사자대거리에 몸차림은 무사의 모습이었다 그럼 저 고약한 문을 열지 못한단 말인가 클로팽은 이빨을 부득 갈았습니다 이 성당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도 끄떡없이 자기를 지킨다 이 성당을 세운 윌리엄이라는 사나이는 마술사였다 이집트의 후작은 검은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나베 폭포를 손가락질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고 에스메랄라를 내버려 둔 단 말인가 클로팽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보물은 어떻게 한단 말이야 금화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는데 누군가가 말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자 저 문을 문을 열 수는 없는 일이야 그건 확실해 이집트의 후작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다시 한 번 가겠다 나와 같이 갈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그 젊은 학생은 어떻게 됐어 클로팽이 걱정스러운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대장 시인은 다리 부분에서 슬금슬금 어디로 가던데요 빨간 털의 사나이가 말하였습니다 응 괘씸한 녀석이다 우리들만 부추게 넣고 저는 쑥 빠지다니 겁쟁이 같으니라고 눈에 띄기만 하면 때려 죽여야지 클로팽은 발을 구르면서 분해하였습니다 대장 저기 학생이 오는군요 빨간 털의 사나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살아 있었구나 그런데 놈이 뭘 끌고 오는데 무엇일까 프롤로는 자기 키에 스무갑절이나 들만큼 긴 사닥다리를 끌고 숨을 헐떡이면서 왔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프롤로는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면서 기운차게 말하였습니다 클로팽이 곁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그런 거 끌고 와서 어떡할 셈인가 이 사닥다리를 뭐에 쓰느냐고요 당신 저 지붕 위에 바보 같은 얼굴에 돌부처가 늘어서 있는 거 아시죠 알지 그게 어쨌단 말인가 그건 프랑스 역대왕의 행렬이오 거기가 복도인데 그 저쪽으로 본당으로 내려가는 층계가 있어 현관문을 깨뜨리지 않아도 이것만 있으면 성당 안으로 손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난 이것을 놓고서 그 복도로 올라갈 테요 성당의 내부를 잘 알고 있는 프롤로는 의기양양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야 그거 근사한 얘기인데 내가 개시를 할까 그건 안 돼 내가 이걸 가져왔으니까 자네는 두 번째다 에이 비라막을 남 무엇이나 남의 뒤에 하는 것은 싫어하는 성미다 그럼 자네도 사닥다리를 찾아오면 되지 않아 자 여러분 이쪽이다 프롤로는 긴 사닥다리를 끌면서 외쳤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닥다리는 지붕에 세워졌습니다 군중은 함성을 지르며 그 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프롤로는 제일 첫 번으로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프롤로는 갑옷에 싼 무거운 몸을 뒤룩거리며 한 손으로 사닥다리를 붙잡고 다른 한 손에 큰 활을 치켜들고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군중이 따랐습니다 어둠 속에 음직거리는 그 행렬은 마치 쇠비늘을 가진 큰 뱀이 성당 벽을 기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프롤로는 드디어 난간에 도달하여 가볍게 복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프롤로는 석상 옆에서 눈을 번뜩이고 있는 쿠아시모들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혀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사닥다리 위에 얼굴을 내밀자 야수같은 꼽추는 말도 없이 다짜고짜 달려들어 사닥다리를 떠밀었습니다 사람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사닥다리는 잠시 동안 공중에 일자로 일어섰습니다 무서운 비명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순간 사닥다리는 쇠사슬이 끊어진 공중다리보다도 더 빨리 더 무서운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이윽고 이 소리도 저 소리도 다 조용해졌습니다 쿠아시모도 쿠아시모도는 두 손으로 난간을 쥐고서 그 광경을 씁쓸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프롤로는 쿠아시모도가 사닥다리를 쓰러뜨리는 동안에 복도 끝으로 뛰어갔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그는 도망칠 구멍을 잃어버렸습니다 프롤로는 석상 뒤에 몸을 숨기고 미처 날뛰는 곱추를 주시하였습니다 이윽고 쿠아시모도는 뒤를 돌아보고 프롤로를 발견하였습니다 프롤로는 금방이라도 그가 덤벼들 것을 각오하였으나 쿠아시모도는 눈을 껌뻑거리며 쳐다보고 만 있습니다 경솔한 프롤로는 화를 고쳐잡으면서 야 쿠아시모도 너는 귀머거리 쿠아시모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장님 쿠아시모도라고 불리게 해줄 테다 하고 외치며 화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소리를 내며 쿠아시모도의 왼팔에 꽂혔습니다 쿠아시모도는 꿈쩍도 않았습니다 그는 잠자코 화살을 빼어 꺾더니 난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프롤로가 다시 화살을 당길 사이도 없었습니다 쿠아시모도는 화살을 집어 던지자마자 프롤로에게로 덤벼들었습니다 쿠아시모도는 왼손으로 청년의 두 팔을 비틀어 오른손으로 그의 무장을 하나하나 떼어버렸습니다 벌거숭이가 된 프롤로는 그래도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웃음이 오래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쿠아시모도는 청년의 몸뚱이를 가볍게 들어서 두세 번 흔들고서 어둠 속으로 내던졌습니다 멀리 아래에서 야자수 열매가 돌멩이에 부딪혀서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프롤로의 몸이 떨어져서 해골이 부서지고 척추가 두동강으로 난 소리였습니다 군중은 공포의 외침을 연발하였습니다 복수다 복수다 해치워라 해치워라 습격 습격 군중의 아우성이 성난 파도와 같이 밀렸습니다 프롤로의 무차만 채우는 군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꼽추 하나 때문에 성당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을 알고 발을 굴러 분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디선가 많은 사닥다리와 횃불을 모아왔습니다 그들은 노틀담 성당의 높은 벽을 기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쿠아시모두를 향하여 밀물처럼 몰렸습니다 광장은 횃불 바다가 되었습니다 세차게 타오르는 붉은 화염에 노틀담 성당의 거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군중의 아우성 소리에 섞여서 멀리서 치는 경종 소리가 들립니다 비지 땀을 흘리고 빨갛게 충혈된 애꾸눈을 부릅뜨고서 밀물같이 밀려오는 군중을 본 쿠아시모도는 이제 막아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에스메랄다의 운명을 생각하고 하늘을 우러러 기적을 빌었습니다 루이 왕의 기도 쿠아시모도가 있는 탑 위에서 멀리 보이는 곳에는 바스티우 감옥이 있습니다 루이 왕은 이틀 전부터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왕은 이틀날 투르송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루이 왕은 파리에 있는 동안 경비가 불충분한 듯 좀채로 파리의 중심가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루브르의 호화로운 잠자리를 마다하고 바스티우의 한 방에서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이 궁전보다 방비가 경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왕이 있는 곳은 감옥의 망루 위에 있는 둥근 방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번쩍거리는 양탄자를 쭉 깔고 천정에는 금빛 백악꽃이 조각되어 있었으며 벽에는 장미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가느다란 아치형의 창에는 쇠창살과 철망이 쳐져 있고 색유리에는 왕과 여왕의 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한밤중이 것만 국왕은 총애하는 올리비에가 읽는 왕실비용의 예산표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밖의 그 밖의 플랑드리의 사절 코페놀과 기이 벌써부터 조미 쑤셔서 꿍얼꿍얼 불평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소리를 높였으므로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급사에 옷값이 50수고 대법간의 가운이 11이부르라고 그건 마치 돈을 저울에 달아서 버리는 것이나 똑같구나 올리비에 넌 정신이 돌았는가 그런 엉터리 없는 예산을 꾸미다니 도대체 대국을 지배하는 국왕이나 제왕이라는 것은 부엉 일까지 간섭할 것이 아니다 이유 주의하여 잘 하도록 해 매년 비용이 늘어갈 뿐이다 1479년에는 35,000 리브르였는데 이제 66,680 리브르라니 불과 4년 동안에 꼭 갑절이 되었다 나의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여의는 것만큼 살쪄간다 곧 내가 부하들에게 먹히는 것이나 똑같다 자 올리비에 다음을 읽어 올리비에는 계속하여 국사법 넣을 감방의 개축비니 재판소의 비용이니 사자우리의 건축비 등을 잃고 그 사이에 구강의 잔소리와 군소리가 끼었습니다 그때 한 사나이가 황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패하 패하 큰일 났습니다 파리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약간 얼굴을 지푸렸으나 곧 냉정한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자크 자크 너무나 당돌하지 않는가 패하 진실로 폭도가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왕은 일어나서 자크의 어깨를 마구 흔들면서 프랑드르 인들을 흘끼 쳐다보면서 조용히 해 소리를 좀 낮춰 하고 자기도 조그만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자크는 왕의 마음을 살펴서 목소리를 낮추어 자못 마음 아픈듯이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은 냉정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요문 코페놀에게 무엇인가 속삭이며 자크라고 불린 사나이의 복장에 주의 쏟았습니다 털이 달린 모자 짧은 윗돌이 검정 빌로드의 가운으로 미루어 검차림이 틀림없습니다 왕은 이야기를 다 듣곤 하더니 갑자기 껄 웃었습니다 뭐야 겨우 그 정도의 일이야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쉬쉬하나 난 플랑드르의 신사 양반들에게 사소한 비밀도 안 가진다 자 꺼릴 것 없이 크게 말하라 그럽지만 폐하 상관없다 자크는 어이없는 듯 왕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파리시 중에 폭동이 일어났다고 예 그럽니다 폐하 그리고 재판장에게 반항하였다고 자크는 돌변한 왕의 태도에 어리둥절하여서 넋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야경은 어디서 폭도를 만났나 투르 앙두리에서 샹재를 이르는 사이에서 만났답니다 저 자신도 폐하께 문안들이로 오던 도중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재판장을 해치우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필 재판장인가 재판장은 그들의 지주인 까닭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거리의 불황자들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지주에 대해서 불평을 품어왔습니다 그들은 재판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재미있는걸 왕은 감출 수 없는 만족의 빛을 띄었습니다 그들은 국왕과 신밖에는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허 왕은 기쁜듯이 두 손을 마주 비볐습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한 뒤에 복도의 수는 많은가 적어도 육천은 됩니다 흠 그래 놈들은 모두 무장하였는가 그들은 괭이 창 낫 총 같은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하 빨리 구원병을 보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은 죽을 것입니다 좋아 구원병을 보내지 재판장은 우리의 친구다 육천이라 놈들의 대답 무쌍한 행위는 괘씸하다 그러나 나의 병사는 수가 적으니 구원병은 내일 아침에 보내도록 하겠다 배하 구원병은 곧 보내야 합니다 복도들은 재판장의 저택을 습격하고 약탈을 자행하며 지주 20명쯤은 죽여버릴 것입니다 원컨대 내일 아침이라 마시고 오늘 밤중으로 구원병을 보내셨기를 내일 아침이다 그런데 재판장의 영토가 얼마나 되는지 너는 아는가 배하 재판장의 영지는 카랑드루로에서 레브리 그리고 생키셀 성당에서 노틀담 성당 근처에 있는 미로 광장 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택의 수는 13 또한 기적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 재판장은 이들 거리에 왕이나 다름없다 재판장 놈은 파리의 번화가를 온통 차지하고 있구나 왕은 코 옆으로 손가락으로 비비면서 중얼거리다가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있더니 문득 소리를 높여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지주가 세력이 커지면 프랑스의 국왕은 몇 사람이 되는 셈이다 이건 그냥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국왕 위에 프랑스를 지배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재판장도 의회도 오로지 국왕 아래 있어야 한다 천국은 천국은 하나 신도 하나 프랑스 국왕 또한 하나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잘했다 국민들 잘 싸워라 지주를 무찔러라 해치워라 빼앗아라 쳐라 죽여라 하고 사냥개를 부추기는 포수와도 같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왕은 여우같이 교활한 눈초리로 주위를 둘러보면서 뭐 놀랄 것 없다 나는 구원병을 보낼 것이다 하나 불행하게도 그와 같이 많은 수의 폭도에 대항할 만한 군대가 내게는 없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폐하 나는 그만 잊었습니다만 야경이 폭도 가운데 두 사람을 붙잡아 왔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그와 같은 것을 잊어버리는가 올리비에 그 자들을 곧 끌어오라 올리비에는 방에서 나가더니 곧 위병에게 검거된 두 사나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하나는 얼굴이 부은 듯한 술취한 사나이고 또 하나는 시인 그렌구아르 였습니다 왕은 신중하게 두 사람을 쳐다보더니 처음 사나이를 향하여서 그대는 무엇을 목적으로 폭도에 참가했나 하고 물었습니다 글쎄 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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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거리며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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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과 직업과 이름을 물었습니다 시인 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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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변명 어떻게 변명 하겠는가 그대는 그대는 모자는 떠벌리는 하늘이 하늘이 새빨같아 재판장 집이 탈태지 놈들 수고하였다 왕은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플랑드레인을 돌아다 보면서 채군 여기 와보게 저기 아마 화재가 난 것이지 하였습니다 그럽니다 큰 불인 듯 합니다 기 대답 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한데 코펜울은 눈을 빛냈습니다 그때 올리비에가 파리시장과 위병장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올리비에는 왕 앞에 나와서 폐하 말씀 아래 옵니다 시민이 폭동을 일으킨 것은 재판장의 집을 습격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 일으켰나 황송 아홉 개도 폐하에게 일으켰습니다 홀리비에 자세히 설명하라 폐하 폐하의 신성한 재판장에서 마술을 쓰는 처녀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노틀담 성당으로 피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폭력으로서 처녀를 폐하의 성당에서 탈환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위병과 시의장이 보고하러 왔습니다 폭도는 노틀담 성당을 습격한 것입니다 그러한가 그들이 나의 노틀담 성당을 습격한다는 말이지 올리비에 그대가 말한대로 그들은 나에게 폭동을 일으켰다 그 처녀는 성당의 보호 아래 있다 성당은 나의 보호 아래 있다 여봐라 놈들을 모조리 잡아 죽여라 왕은 방바닥을 차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한참 동안은 분노에 떨면서 말도 못하였습니다 트리스탕 여기 바스티에는 후작의 창기병이 50기가 있다 또 그 밖의 기병을 모으면 3천명은 된다 또 샤토페이 대장 폐비의 일대가 있다 그리고 교구의 위병도 징발하여 노틀담 성당의 신성을 침해하고 구강의 위신을 손상하였으며 시민의 안녕을 어지럽힌 흉악한 폭도들을 한놈도 빼지 말고 베어버려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처녀는 어떻게 하울지 폭도는 그녀를 어떻게 할 작정인가 해야 그들은 처녀가 성당으로 도망한 것이 불만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처녀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일 생각이라 합니다 왕은 한참 생각한 뒤에 폭도는 씨를 없애고 처녀는 처형하도록 하고 외친 후 왕은 도련 방바닥에 끌어앉아서 모자를 벗고 성모 마리아 당신의 신성을 침해한 것을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인은 벌하여야 합니다 마술을 쓰는 이교도는 당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대신 은으로 당신의 상을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왕은 기도가 끝나자 일어서서 곁에 있는 트리스탕에게 빨리 가거라 경종을 울려라 즉시 폭동을 진압하라 마술 처녀를 처형하라 처형의 비용은 뒤에 보고 하라 하고 단숨에 말하고서 쓰러지듯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검은 옷의 사나이 그렌구아르는 바스티유를 나오자 견눈질도 하지 않고 빨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틀담 성당으로는 향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길을 쓰고 달려서 보드와이의 문에 당도하자 광장 중앙에 서 있는 돌십자가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둠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나 하는 것처럼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검은 옷의 사나이가 우뚝 일어섰습니다 이때까지 뭘 했단 말인가 온몸이 얼어들어오고 벌써 생게르베이탑의 종이 한시를 알렸다 이렇게 늦은 것은 결코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위병과 왕 때문입니다 나는 아슬아슬하게 살아났습니다 하마터면 사형당할 뻔했죠 난 곧잘 그런 운명을 치릅니다 그려 그런 건 어쨌든 간에 빨리 떠나자 그런데 너는 암호를 알테지 선생님 나는 왕을 가까이서 뵙고 나왔습니다 왕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건 모험이었어요 시끄러워 자네의 모험담은 그만해둬 그것보다 자네는 불황자들의 암호를 아느냐 말이다 안심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심이다 성당 안에서는 대항하고 있는 모양이니 지금 가도 과히 늦지는 않을 테지 그러나 선생님 가기는 가되 어떻게 안으로 들어갑니까 나는 탑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나올 때는 사원 뒤에 문이 있다 거기서 강으로 나오면 된다 뒷문의 열쇠도 가지고 있고 강에는 오늘 아침 배를 한 척 메어 놓았다 두 사람은 걸음을 빨리하여 노틀담 성당으로 향하였습니다 부주교 클로드의 진심 그토록 그토록 용감하던 쿠아시모도도 이제 그 이상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에스메랄다를 구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베비를 선두로 한 샤토페의 구원병들이 왔습니다 베비의 구강은 복도들을 용서 없이 무찔렀습니다 복도가 사원을 습격하였을 때 에스메랄다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시끄러움에 곧 잠이 깨었습니다 염소는 그녀보다도 먼저 깨어 불안한 듯이 계속해서 매매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올라가서 귀를 기울이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횃불과 군중의 함성에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광장을 까맣게 덮은 살기 등등한 군중을 본 에스메랄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피난처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구원을 빌었습니다 그녀는 군중이 자기를 안전한 피난처에서 끌어내어 사용하려고 몰려온 줄로 알았습니다 군중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그녀는 기도도 그치고 덜덜 떨었습니다 그때 누가 방으로 들어온 기척에 에스메랄다가 얼굴을 쳐더니 두 사람의 사나이가 곁에 서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공포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서워 말아라 나다 귀에 설치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누구 그랭구아르 그 이름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어서 상대방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머리에서 발까지 검은 옷에 쌓인 사나이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관리들은 당신을 다시 한번 사용하려고 한답니다 당신의 남편이자 시인이 나는 당신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자 가십시다 검은 옷에 사나이는 등을 돌리자 앞장 섰습니다 등을 든 사나이는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사나이는 배에 오르더니 줄을 끊고 노를 잡았습니다 그 배는 생강의 물살을 헤치면서 강뚝에 닿았습니다 그랭구아르는 염소를 데리고 어딘가로 잽싸게 가버린 듯 하였습니다 그는 에스메랄다를 수수께끼의 사나이에게 맡겨놓으면 어디든지 안전한 곳으로 인도될 줄로 안 모양이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두려운 나머지 떨려서 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랭구아르에게 구원을 청하려 하여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나이는 그녀의 팔에 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빨을 딱딱 마주 부딪혔고 얼굴은 달빛보다 창백하였습니다 사나이는 그녀를 그래부 광장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느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길은 고요했습니다 멀리 군중의 외침소리가 들려옵니다 두 사람은 강뚝을 돌아서 그래부 광장의 한 구석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의시년스럽게 교수대를 비췄습니다 사나이는 발을 멈추더니 두건을 벗었습니다 어 그 사람이다 에스메랄다는 떨면서 외쳤습니다 그것은 클로드 부주교였습니다 달빛을 받고 선 그의 모습은 이 세상의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내 말을 들어다오 운명은 우리를 만나게 했다 너의 생명은 나의 소나기에 있다 내 영혼은 네 마음속에 있다 난 너를 돕고 싶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해야 진심을 말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만약 네가 나를 미워한다면 아무 말도 말하다오 나는 너에게서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제발 나에게 너를 구하게 하여다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너는 결심해야 한다 자 교수대와 나와 어느 것을 택하겠나 나는 교수대보다 네가 더 무섭다 에스메랄다가 떨면서 말하였습니다 신부는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 너의 동정을 받지 못하면 나는 이대로 땅속으로 들어가버리겠다 하 운명이여 우리 두 사람에게 죽음을 선고하지 말하다오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준다면 나는 나는 명예도 지위도 학문도 그리고 신마저 배반하고 너를 사랑하겠다 그런데 넌 나를 아직도 미워하는가 너는 나에게 무서운 말을 하게 하는가 아 난 너에게 다만 그 사나이 이름만은 부르지 말아달라고 간청한다 네 입에서 배비라는 이름을 들으면 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너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으면서도 나에겐 조금도 착하지 않구나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너를 사랑한다고 해도 모두 헛일이 되고 많은 것일까 신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에스메랄다는 그의 흐느껴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꼿꼿하게 선 그의 몸뚱이는 약간 떨렸습니다 그것은 꾸러앉은 모양보다 한결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한참 뒤에 신부는 얼굴을 들고서 너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냉정하게 바라본다 너는 내가 죽은 것을 보아도 웃을 것이다 그러나 한마디라도 좋다 나에게 말을 걸어다오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도 좋아 다만 내게 불행이 없기를 바란다고만 말해주면 좋겠다 그렇지도 않다면 오 시간은 흐른다 내가 이 교수대의 돌처럼 차지기까지 기다리지 말아다오 내가 두 사람의 운명을 붙잡고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여다오 오 그것은 무서운 일이다 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지옥으로 인도할지도 모른다 아 제발 다정한 말을 한마디만 신부는 무릎을 꿇고서 그녀의 손을 잡아서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에스메랄다는 그 손을 뿌리치면서 나는 똑똑히 말해둔다 나는 페비를 사랑한다 난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사나이다운 페비만을 사랑한다 당신은 늙었다 밉다 어디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하고 흥분하여 외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던 신부는 페비라는 말을 듣더니 뜨거운 인두를 가슴에 대는 듯 무서운 비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죽음이다 라고 이빨을 드러내고 말하였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신부의 무서운 표정을 보고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마구 흔들어 땅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흰팔을 와락 움켜잡고서 롤랑탑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와 딸 폭도가 시체의 산을 남기고 도망간 뒤에 광장은 텅 비었습니다 클로드 클로드는 롤랑탑 앞에까지 오자 에스메랄다를 창에다 대고 눌렀습니다 귀딜 아주머니 자 이 이집트 계집에게 복수를 해 주어요 하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무엇인가에 팔을 붙잡혔습니다 그것은 쇠짱살 사이로 나온 해골 같은 소녀 단단히 잡고 있어요 이것은 마술을 쓰는 이집트 계집애 입니다 놓쳐선 안됩니다 난 병정을 불러오겠소 그리고 이 여자가 사용되는 것을 기쁘게 구경하겠소 이 무자비한 말에 대답하듯 악마 같은 웃음 소리가 창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부는 노틀담 다리 쪽으로 뛰어 갔습니다 그 방향에서 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몸부림치면서 노파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였습니다 해골 같은 손은 점점 그녀의 팔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그만 기운이 빠져서 성벽에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쇠창살 사이로 내다보는 노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하고 원망스러운 듯이 말하였습니다 노파는 이집트 기지배 이집트 기지배 하고 비웃듯이 데프리아 하였습니다 에스메랄다는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노파는 에스메랄다의 소리가 겨우 들리기나 한 것처럼 심술굳게 되물었습니다 너는 너는 내게 어떤 나쁜 짓을 하였는가 물어보았지 이집트인이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가 들려주지 내게는 아네스라는 작고 귀여운 아기가 있었다 이집트인은 나의 귀여운 아기를 훔쳐간 것이다 이집트인은 나의 아기를 먹은 것이다 너는 그런 나쁜 짓을 한 이집트의 계집애가 아니냐 나는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럴 리가 없다 너는 그때 이미 탄생하여 있었다 나의 아기가 살아있으면 꼭 네 나이만 할 테니 넌 반드시 태어나 있었다 나는 15년 이나 여기 있었다 나는 15년간 눈물로 지냈다 내 아기를 훔친 것은 이집트인이야 네가 만약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면 새근 새근 잠자던 죄 없는 아기를 도둑맞고 어떤 마음이 되는지 알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이집트인의 아이를 죽일 차례다 나의 귀여운 아기를 훔친 이집트인들이여 내가 어떤 복수를 하는지 두고 봐라 노파는 소름끼치는 웃음소리를 내었습니다 밤은 이미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찬빛이 이 롤랑탑의 광경과 의신년스러운 교수대를 어렴풋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금방이라도 다리 쪽에서 기병대가 달려오는 듯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제발 저 무서운 교수대에서 나를 죽게 하지 말아 주세요 놓아주세요 날 놓아주세요 난 이렇게 죽는 것은 싫어요 그녀는 덜덜 떨면서 애원하였습니다 내 내 아기를 돌려줘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기를 돌려줘 아 당신은 아기를 찾고 난 어머니를 찾는군요 에스메랄다는 슬프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작은 아네스를 돌려 다오 나의 아기는 어디 있니 알면 가르쳐 다오 니가 내 말을 의심한다면 내 아기 신발을 보여줄 테다 노파는 한 손을 뻗쳐서 수놓은 신을 잡았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분홍빛 신을 보더니 흠칫 놀라면서 어 잠깐 그 신발을 보여주세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에 걸었던 파랑빛 빛으로 장식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뭘 하는 거야 그런 더러운 이교도의 부적은 내버려라 노파는 밉살스러운 듯이 외쳤으나 에스메랄다가 노파의 신발과 똑같은 신을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을 보더니 얼굴이 파래지면서 벌벌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 나의 아기 나의 아기 하고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작은 구두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쓴 종이쪽지가 달려있었습니다 신의 상대를 발견하면 엄마를 찾는다 노파는 눈을 빛내면서 두 개의 신을 맞춰보고 거기 씌어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와락 쇠창살에 얼굴을 가져다 대면서 기쁘게 외쳤습니다 나의 아기 나의 딸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에스메랄다는 노파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오 이 벽 이 쇠창살 너를 눈앞에 보면서 가슴에 껴안지 못하다니 자 그 손을 엄마가 잡게 해다오 그녀는 두 손을 쇠창살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 노파는 그 손을 꼭 붙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노파의 가슴은 높은 숨결로 뛰놀았습니다 눈물은 비같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15년간 가슴에 품었던 사랑을 한 방울씩 에스메랄다의 손등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머리를 쳐들고 얼굴에 덮인 흰 머리를 뒤로 넘기며 쇠창살을 힘껏 구부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힘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노파는 베개로 삼던 돌멩이를 들고 와서 힘껏 쇠창살에 던졌습니다 두 번째 던졌을 때 열십자로 바뀌었던 쇠창살이 빠졌습니다 노파는 남은 창살을 손으로 빼어버렸습니다 노파의 팔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을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자 자 이제는 괜찮다 어머니는 딸을 살그머니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아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내 아기를 돌려주셨다 내 아가야 하나님은 15년간 나를 기다리게 하고서 내 딸을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셨다 이집트인은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었다 그런데 나는 15년간 이집트인을 저주하여 왔다 너마저 내 악인 줄 모르고 저주하였다 아 아니 쓰 용서하여다오 나는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자 나에게 입맞춰다오 어머니 어머니 난 반드시 이런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이집트인 할머니가 말해주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정말 친절했어요 나를 몹시 기워해주셨는데 그만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나의 목에 이것을 걸어준 것도 그 할머니예요 이것은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꼭 어머니를 만날 수 있으니까 라고 하셨어요 귀여운 나의 딸 나는 리무의 재산을 남겨놓고 왔다 우리는 리무로 돌아가서 살자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한 이 신을 리무의 교회에 바치자 정말 우린 행복하군요 어머니와 딸은 손을 마주 잡고서 웃었습니다 그때 노틀담 다리를 달려오는 말굽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어머니의 가슴에 달라붙으며 어머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병대가 나를 붙잡으러 와요 하고 외쳤습니다 아 어떻게 하나 난 잊고 있었다 기병대가 너를 붙잡으러 온다는 것을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한때의 기병들이 광장 중앙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딸을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의 흰손과 발을 보이지 않게 옷자락으로 감추었습니다 그 위로 긴 머리를 풀어 헤쳐놓고 그 옆에 물병과 돌베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꿇어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 했습니다 흰 옷의 성녀 에스메랄다 구강군의 대장 트리스탕은 말에서 뛰어내려 성큼성큼 롤랑탑 창문 앞으로 왔습니다 우리들은 마술사를 붙잡으러 왔다 그 처녀는 어디로 갔느냐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가엾은 어머니는 될 수 있는 한 무관심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런 부주교는 왜 거짓말을 했담 부주교는 어디 갔어 카카 부주교는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하고 병절 하나가 말하였습니다 대장은 한참 생각한 뒤에 이봐요 정말 바른대로 말해봐 너는 마술사를 맡았었지 않아 어떻게 했어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하여도 오히려 의심을 받을까 두려워서 아 그 젊은 계집애 말입니까 그 애는 내 손을 물어뜯고 달아났어요 하였습니다 아 그래 그걸 놓쳤단 말이야 그래 어느 쪽으로 갔나 무통로로 도망갔어요 대장은 뒤를 돌아다보고 군대에게 출발신호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겨우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카카 왜 이 창살이 부러졌나 노파에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으나 내색을 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그거 벌써부터 그렇게 됐어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어저께 여기를 지날 때에도 검은 쇠창살이 십자를 그리고 있었는데 라고 그 병사가 말하였습니다 대장은 노팔을 옆눈으로 보면서 할머니가 난처한 얼굴빛인데 하고 싱긋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참고 억지로 웃으며 저분은 술에 취했군요 벌써 1년 전에 돌을 실은 술에가 들이받아서 이렇게 부숴놓고 갔죠 그렇다 확실히 그런 일이 있었다 나도 그때 봤다 라고 옆에 있던 병사가 말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이렇게 무엇이든지 보았다는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뜻밖의 증언은 칼날을 밟는 듯하던 어머니의 마음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녀는 절망과 희망의 경계선을 지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만약 짐수레가 들이받았으면 장살이 안으로 휘어졌을 텐데 이건 밖으로 휘어졌는데 처음에 사나이가 말하였습니다 웬 별 말씀을 이 장문을 짐수레가 부수었다고 저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집트 계집애를 무엇때문에 두둔하겠어요 어머니가 열심히 변명하고 있는데 무통로로 말을 달려간 병사가 돌아와서 카카 이 노파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무통로에는 처녀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쪽에는 쭉 비상선이 쳐져있었고 야경꾼들도 절대로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너는 무어라고 답변하겠는가 대장이 위험있게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무통로라고 한 것은 나의 착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다리 쪽으로 갔으니까요 점점 괴상한 소리만 하는군 무통로와 다리는 반대 방향이 아닌가 그럼 강을 헤엄쳐 도망친 게죠 저 강은 여자가 헤엄쳐 건넜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너는 확실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른 대로 말하게 고문을 할까보다 어떻게든지 좋을 대로 하시죠 고문이 다 뭐야 할 대면 합시다 어머니는 그 틈에 딸이 도망쳤으면 하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미치광이 고문이 안 무서워 그때 백발의 노병이 나오면서 카카 이 노파가 이집트 처녀를 놓쳤다면 일부러 한 짓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이 부근의 야경을 15년간 맡아왔습니다만 이 여자는 밤낮으로 이집트인을 저주합니다 우리들이 찾고 있는 이집트 처녀를 이 노파가 두둔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노파는 그 처녀를 제일 미워 했으니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요 제일 미워 하고 말고요 어머니는 힘을 주어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엔 또 다른 병사도 그렇다고 수긍하였습니다 대장은 속상한 듯이 혀를 차면서 자자 이런 데서 꿈을 거려야 아무 소용이 없다 저쪽을 찾아보자 나는 이집트 처녀를 사형시키기 전에는 잠도 안 자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말이 있는 대로 갔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방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어머니와 대장의 문답을 들으며 어머니와 같이 괴로워 했습니다 트리스탄군 에스메랄 에스메랄다는 벼랑간 일어나서 어머니가 말릴 사이도 없이 페비 페비 하면서 창문으로 뛰어갔습니다 페비는 이미 각오 없었습니다 그를 태운 말은 길모통이를 꺾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짐승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딸에게 달려들어 창문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대장이 보았던 것입니다 두 마리의 쥐가 한몫에 걸려들었군 대장은 창으로 돌아와서 이리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이봐 악미 하고 쥐를 둘러보면서 불렀습니다 그 소리에 회색 옷을 입은 사나이가 밧줄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수대로 끌고 가서 목을 베어버려라 대장이 명령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방구석에 뒹굴려 놓고 자기는 창을 붙들고 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악미는 그녀가 무서운 듯이 창으로 오자 여보씨요 하고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너는 무슨 일로 왔나 어머니는 거친 숨결을 내뿜었습니다 헤헤 내가 볼일 있는 건 젊은 쪽이오 젊은이가 어딨어 나밖에 아무도 없어 그녀는 머리를 도리질 하였습니다 저기 있잖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 처녀를 이리 내줘 아무도 없다면 없는 거야 자 거짓말이라고 생각되거든 목을 뒤밀고 보란 말이야 노파는 비웃었습니다 형리는 노파의 긴 손톱을 보고 주저하였습니다 악리 무엇을 꾸물거려 교수대 교수대 아래에 말을 세운 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카치 카치 두둔 도둔하나 이유를 말하지요 저 아인 내 딸입니다 구강의 명령이다 그동안 악리와 몇 사람의 병사들이 창문 아래의 돌을 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노파는 돌에 부딪히는 곡괭이 소리를 듣고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방안을 뺑뺑 돌았습니다 벼랑간 노파는 베개를 쓰던 돌을 들어서 병사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돌은 관역을 못 맞추고 대장의 발 아래에 떨어졌습니다 노파는 이미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자 털썩 주저앉아서 딸아이를 슬피 쳐다보았습니다 에스메랄다는 페비 페비 하고 무엇에 홀린 것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이것은 내가 15년간 찾던 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서 겨우 오늘 만난 그녀를 왜 무자비하게 떼 놓으려고 하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 딸을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노파는 죽을 힘을 다하여 외치며 애원하였으나 그 사이에 돌을 떼어낸 병사들은 용서없이 안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악니를 보자 어머니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고 노파의 가슴에 메어 달렸습니다 노파는 딸을 꼭 껴안고 입맞춤을 계속 퍼부었습니다 악니는 곁에 가서 에스메랄다의 어깨에 손을 대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부르르 떨면서 아 하고 외치며 쓰러졌습니다 형니의 두 눈에서 굵달한 눈물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허리에 팔을 돌려 껴안고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악니는 할 수 없이 모녀를 같이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교수대 밑에까지 끌려간 노파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니는 에스메랄다를 어깨에 메고 사닥다리를 올라갔습니다 흰옷을 걸친 아름다운 처녀의 몸뚱이가 그의 어깨 앞 위로 축 늘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고통도 비해도 없고 성녀 같은 조용한 표정만이 떠돌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신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것입니다 구아시모도의 복수 구아시모도는 에스메랄다가 없어진 것을 알자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펄펄 뛰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지르면서 성당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마침 구강군도 성당으로 몰려와 에스메랄다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쿠아시모도는 그들과 함께 에스메랄다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는 폭도가 적이고 구강군이 자기 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는 그는 마침내 그녀가 성당 안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날 에스메랄다를 구원하던 날 기뻐서 껑충껑충 가볍게 뛰어오르던 층계를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구강군은 마술사를 찾으러 몰려나가고 성당은 다시 정적에 쌓였습니다 구아시모도는 그동안 에스메랄다가 그의 보호 아래 고의 꿈을 이루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엾은 꼽추는 고개를 쭉 늘어뜨리고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녀가 이불 밑에 숨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불을 하나씩 떠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면서 한참 우두커니 서있더니 들고 있던 횃불을 방바닥에 내던지고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깨뜨릴 결심이라도 한듯이 돌벽에 머리를 마구 부딪혔습니다 마침내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참 뒤 그는 슬금슬금 일어나 기어나오더니 문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구슬프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구아시모도는 에스메랄다를 훔쳐내간 것이 누구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러다 그는 문득 클로드 부주교가 탑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축제일 밤에 자기를 부추겨 그녀를 유괴하려던 일이랑 그가 그녀의 단꿈을 소랑케 하던 일이랑을 생각해내고 에스메랄다를 훔쳐낸 것은 부주교가 틀림없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 일은 그의 슬픔을 한층 더 깊게 하였습니다 이윽고 새벽빛이 떠돌기 시작할 무렵 구아시모도는 복도를 건너오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부주교였습니다 그는 바로 눈앞에 있는 구아시모도도 보지 못하고 무거운 걸음으로 북쪽 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아시모도는 문득 부주교가 에스메랄다를 탑 속의 어느 곳에 감춰두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서 몰래 그 뒤를 밟았습니다 구아시모도는 탑에 이르러 조심조심 신부의 거동을 살폈습니다 그래브 광장을 내려다보는 복도에는 난간이 달려있습니다 신부는 난간에 가슴을 기대고 서서 열심히 노틀담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구아시모도는 발소리를 죽여서 클로드의 뒤로 다가가서 그가 무엇을 보는 것인가 알려고 하였습니다 신부는 아래의 광경에 정신이 쏠려서 구아시모도가 다가온 것을 조금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아시모도는 신부의 시선을 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래브 광장의 한 구석에 눈을 멈췄습니다 구아시모도는 신부가 무엇을 보는가를 알아내었습니다 교수대에는 사닥다리가 걸려있었습니다 곁엔 소수의 구경꾼과 많은 병정이 있었습니다 한 사나이가 무엇인가 허연 것을 질질 끌고 왔습니다 사나이는 교수대 밑에 섰습니다 그 후에 이른 병정들의 몸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사나이는 사닥다리를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태양이 지평선의 구름을 뚫고 환히 비쳤습니다 구아시모도는 사내가 흰옷 입은 처녀를 메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처녀의 목엔 밧줄이 걸려있습니다 사나이는 사닥다리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클로드는 잘 보기 위하여 몸을 더 내밀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던 구아시모도는 밧줄 밑에 축 늘어진 에스메랄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엾은 처녀를 매단 밧줄은 공중에서 흔들흔들 하였습니다 클로드는 목을 내밀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더니 그 순간 악마의 웃음소리를 내었습니다 구아시모도는 그 웃음소리는 듣지 못하였으나 그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곱주는 뒤로 서너 발자국 물러서서 벼랑간 커다란 두 손을 벌려서 부주교를 떠다 밀었습니다 지옥이다 클로드는 한마디 외치고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뚱이는 아래 홈통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하여 홈통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살리라고 외치려 했을 때 신부는 자기 머리 위에 구아시모도의 무서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땅바닥까지는 60미터 그 아래는 거칠고 굳은 돌바닥입니다 구아시모도가 손만 뻗쳤으면 신부는 사는 것이었으나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교수대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메랄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곱추는 난간에 기대 꼼짝도 않고 다만 한 곳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클로드의 손끝에 피가 맺혔습니다 손끝이 조금씩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의 팔에서 힘이 빠져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 위에서 쿠아시모도가 울고 있습니다 신부는 다시 한번 살려고 최후의 노력을 합니다 그는 두 무릎을 벽에 대고 두 손을 홈통 속으로 집어넣으며 몸을 약간 솟구쳤습니다 그 바람에 몸을 부지하던 연관이 뚝 끊어졌습니다 동시에 홈통에 걸렸던 옷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찢어졌습니다 신부는 떨어졌습니다 꼽추는 신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몸뚱이는 머리를 아래로 두고 떨어지더니 저 아래 지붕에서 한 번 걸렸다가 다시 기와장 떨어지듯 미끄러져서 그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쿠아시모도는 다시 한번 눈을 들고 교수대에 매달려진 에스메랄다를 보더니 긴 한숨과 더불어 아 이것으로 끝이로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사원의 신부들이 부주교에 무참한 시체를 치울 때에는 이미 쿠아시모도의 모습은 성당 안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소문이 전하여졌습니다 어떤 자는 쿠아시모도가 악마이고 클로드가 마술사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자는 그 뒤 몇 년 후에 사형수의 시체를 집어넣는 폭공 무덤 속에 쿠아시모도의 거신 것 같은 백골이 발견되었다고도 말하였습니다 그 후 파리 시민은 쿠아시모도가 자취를 감춘 뒤 노틀담 성당의 종이 옛날에 싱싱하던 울림을 잃은 것을 알고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